켰습니다 화면 바로 열리네 일단 0도를 켜니까 0도를 켜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안되나봐요? 어 애초에 비공개로 틀고 내가 오픈해야 열리는데 어차피 다 쳐내고 해야돼요? 아니 안 쳐내고 그냥 안받아 어차피 얼마 안돼 공개는 하고 근데 뭐 블록된 것도 있어 가끔 어떤 노래는 블록 그런거는 아예 차단?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도려내고 다시 올리진 않고 처음에 좀 도려내는데 그게 더 품이 많이 들었어 품이 많이 들자 그거 도려내느니 그냥 그 수익 안받는게 더 싸가지고 안받아 잘되면 이제 도려내고 날짜 7월 5일로 고치라는데요 7월? 응 아 그러네 아 그럼 1부도 4일로 돼있나보다 일부도 4일로 돼있나보다 방제 고쳐요 아 그러네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그냥 하는구나 나도 그냥 이렇게 할까봐 어떻게 해요? 하면 그냥 바로 뭐 공개되게 아아 방송 자체를 동시송출해서 바로 올라가는거죠? 라이브에 남는거죠? 저는 그거를 동시송출 안하거든 채팅창에 어떻게 하세요? 트위치만 켜고 비공개로 하고 그쵸 그러고는 유튜브 채팅은 못보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를 여는거죠 다시 보기용으로 유튜브는 동시송출 안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왜 공개로 하게요? 다시 보기를 볼데가 없으니까 아 근데 방송 끝나고 비공개를 공개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겠다? 그걸 잘 안해 그걸 내가 그거조차도? 어 잘 못해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안해 공개로? 어 하면 편하니까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채팅도 치면 그 유튜브 채팅도 있는거잖아요 아프리카는 그게 남아요? 아프리카는 남아 아 남아 남아 아 근데 거기는 이제 못쓰죠 왜냐면 야구 장면이 들어있으니까 아 아 이제 못쓰고 그럼 유튜브로는 못쓰죠 아프리카는 몇 개월 보관나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냥 바닥 BJ라고 그 BJ등급도 막 있잖아 바닥이라는 그 그냥 일반 BJ라서 아 뭐 좀 짧을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아 그러면은 그 뭐야 등급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더 길고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관 기간도 길고 실제로 길어요? 뭐 알아보진 않았어요 아 45일에서 90일이라는 거니까 제일 높은 BJ는 세 달 보관해주나봐요 아무튼 뭐 광고가 끝났고 끝났습니다 예 치과 의사 겸 스트리머 겸 하나팬 하나 편파중개인 BJ 네 자동물축구단 회장 또 배두라지의 정혜원 정혜원이세요? 저 준혜원이요 준혜원이요 저는 정혜원 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세요? 뭐 열심히 살아야죠 욕심이 많아요? 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그게 욕심일 수 있고 아 욕심이 많구나 그게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막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 그 안에서도 치과 치과 말고도 치과 말고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대부분 치과 외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다 재밌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치과만 안 하면 다 재밌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매직방님인데 네 전에도 사실 바빴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선생님이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바빠 그것만 해도 그거 하고 이제 뭐 저녁에 술 마시러 다니거나 보통은 뭐 사람들마다 술 마시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골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프 치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시간 보내야잖아요 외국은요? 그걸 좀 드러내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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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거든요 네 미국에 있죠 서부 캘리포니아 아이티 기업 그쪽은 저녁밥을 가족들하고 안 먹잖아요 이혼 사유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 놀 데가 없대요 그렇지 거기는 없잖아 밤에 술 마시고 24시간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근데 동부는 우리나라 좀 서울 같은 느낌으로 막 일 늦게까지 하고 트래픽잼 그런 느낌이 있고 서부는 또 서부가 근데 LA랑 이런 데가 서부인데 그래요? 로스앤젤레스도 안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데 중에 아 시에럴 쪽 그런 쪽 아무튼 그렇다는데 저는 아이티는 아니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제가 또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네 나 저녁을 집에서 먹으니까 거의 없는데 그쵸 본인도 가족과의 시간 할애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치과 진료가 이제 디폴트로 잡혀 있고 그 외의 시간에 뭐 하나 준 게 개인 방송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근데 본인도 보통 뭔가 촬영이나 이런 일정이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요게 디폴트로 잡혀 있고 그 외에다가 또 외부 일정을 때려박는 거지 그러니까 아 요거를 그러니까 뭐 요거를 조정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뭐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오늘 올 때 오전 진료만 하고 온 것처럼 치과 일정을 조정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지 에너지 없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 왜 있어요? 저 에너지 없는데 아 에너지 있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둘 다 여기 오자마자 아니 아니 이제 있어 앉아가지고 그냥 둘 다 내가 오늘 침창민 님 보고 느낀 거 아 이 친구들 다 됐구나 배터리가 지금 다 됐구나 힘겹게 견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에 아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사실 그게 힘 낸 거야 평소보다 아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아까 혼자 있을 때랑 다르죠 지금은 지금은 너무 아까가 한 지금이 100이라고 치면 여기 밖에서 저희가 뭐 대화하고 이제 방송 이거 치기 전에 15 될까 싶어요 이게 100이야 이게 15? 이게 100인데 아 근데 진짜고 또 저는 침창민 님을 히오스 시절부터 봤잖아요 네 성남 신정민 시절부터 아 정민 씨 요즘 뭐하지?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계 같은 거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 텐션을 보니까 지금 이제 봤을 때 아 되게 이제 에너지가 빠져 있구나 더 느끼는 거죠 쉬웠을 때? 쉬웠을 때가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뭐 베돌아지 처음 만들어지고 할 때 에너지 있을 때 지금 많이 바빠가지고 다들 에너지가 없지만 근데 안 바쁘다고 에너지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야 그냥 성향이 바뀌는 것도 있고 조용조용한 걸 또 선호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고 대화도 주도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그 요거 지금 하시는 일 네 하나 그 중계까지 하셔가지고 네 바쁘시잖아요 그쵸 11시에 일정이 끝나요 보통 10시 반 아침에 가서 치과진료 6시 반 7시까지 하고 연결해서 10시 반까지 9시 반 10시까지 하나 중계 하고 뭐 집에 오면 11시죠 집에 어떻게 그 사이에 빨리 틈을 내서 빨리 와서 하면 집에서 10시에 끝나고 아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일과가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10시에 끝나면 이제 뭐 애들 뭐 재우고 뭐 자라 보통 잔소리 하죠 빨리 치카치카 해라 뭐 이런 거 빨리 가방 싸 뭐 이런 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 빨리 뭘 하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 자고 개인 시간을 보내기 빨리 얘네를 뭔가 재워야 또 내 할 일을 한 것 같은 약간의 그 그게 숙제를 해결하는 거 아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롤을 할 수도 있고 아 뭘 벌떡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그냥 잠드는 거 아 근데 옛날에 작년까지는 일어나서 유로트럭도 하고 야구게임도 했는데 올해는 못하겠더라 그게 뭔가 그럼 방송을 다시 켜야 하잖아요 그니까 그걸 못하겠어 와 데미지가 쌓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체력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 멘탈 쪽으로 아 그냥 하지마 못하겠다는지 그걸 내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못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 사실 그것까지 하면 쓰리잖아요 그쵸 근데 3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 근데 올해는 개인 방송을 못하겠어요 아예 진짜 아예 안 와 야구를 야구를 개인방송 거기 범죄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 따로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는 어 그거를 그냥 거의 안 와 어 사실상 BJ네요 어 그쵸 편파중계 BJ에 가깝죠 편파중계 BJ에 가깝죠 네 맞죠 그게 거의 주가 된 그니까 그거 말고는 그거 한화야구는 왠지 해야될 것 같은 의무감이나 그런게 있어서 하고 개인 방송은 따로 시간을 내서 원래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야구 시작 전에 뭐 6시 반 시작이면 4시쯤부터 한 2, 3시간 앞에 게임을 하고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서는 좀 하는데 별도로 11시에 다시 와서 이렇게는 우리 시즌에 한 세네 번 했나 잘 못하겠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많잖아요 그쵸 월요일 빼고 다 있죠 그럼 경기가 길잖아요 길죠 그니까 시간을 진짜 많이 잡아먹어 근데 작년 재작년 2020년 21년 22년 3년간은 했으니까 올해는 왜 못하지 약간 이런게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떻게 했지가 돼야지 아 그때 됐는데 왜 지금은 안되지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죠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거의 BJ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둘 다 체험을 해보시잖아요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네 또 그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즉흥적인건데 네 아프리카는 뭐 좀 문화 문화 시청 문화나 어떤 점이 좋다 장점이 뭐가 있었는지 좀 장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유튜브랑 트위치라서 어어 네 아프리카TV? 장점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아이 뭐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또는 뭐 뭐 1달러씩만 써주세요 뭐 이렇게 장난처럼 말을 해도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잘 안 하거든요 네 물론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아프리카TV는 그 무료로 에드벌룬이라는 걸 줘요 내 광고를 보면 나한테 쌓여있어 내 집은 아 그러니까 좀 이거는 내가 뭐 내 별도의 충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풍선이니까 에드벌룬도 풍선이야 그러니까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형님 하나씩만 주세요 하면 막 맞죠 어 그것도 환전할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대 아직 안 해봤어 얼마인지는 모르고 하나가 하나가 100원 똑같이 하나가 100원 똑같이 아 별부선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뭐 약간 지나가는 말 아니면은 트위치 시청자 누가 어 직박이형 9시인데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뭐 남는 에드벌룬 하나씩만 쏴 주시죠 막 해 이거 투입으로 그러면은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에드벌룬이 막 올라와요 그런 거에 되게 뭐랄까 거리낌 없이 편하게 주시는 그런 게 신기했어요 잘 원래는 안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라 그럴 수도 있고 단위가 작아서 모르겠어요 머리 잘 썼다 왜냐하면 우리 트위치 볼 때 광고를 보잖아요 응 그럼 시청자들이 짜증만 내지 뭐 오는 게 없으니까 어 거부감이 많잖아 어 근데 일단 별붕선 느낌으로 보상을 하고 어 자기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남을 줄 수 있다는 남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일단 고마움 감사의 인사를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어 고마움을 표하고 하면서 자기가 뭘 한 기여를 했다는 느낌도 들고 어 그런가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응 기존 그 스트리머랑 그 광고 보는 거랑 그 쉐어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한다면 그걸 띄어가지고 준다면 다시 받아가는 느낌으로 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 에드벌룬이 광고를 여러 개 봐야도 쌓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드벌룬을 내가 오늘 벌고 싶어 그럼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가서 어디에 가입신청서 쓰면 1,000원 주고 뭐 이거 뭔지 알죠 뭐 자기 개인정보를 팔아서 네 그러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쿠팡 가서 뭐 3,000원 결제당 한 개 뭐 이런 그런 에드벌룬을 벌 수 있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벌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쿠팡 쓸 거 거기로 들어가서 쓰면 에드벌룬 생기니까 이거 주고 아마 제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별풍선이나 에드벌룬이나 환전할 때 이 BJ한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에드벌룬 쓸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허세 허세는 못 부르겠는데 에드벌룬? 별풍선 1,000개씩 쏘는 게 아니라 에드벌룬 1,000개 에드벌룬 1,000개 에드벌룬 1,000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한 약간 느낌이 제가 그게 에드벌룬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은 돈이지만 777개 본 적 있어 7만 7,700원이야 에드벌룬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에드벌룬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아 어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으로 와 어떻게 모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고 그러니까 약간 어 근데 고맙다고 하죠 일반적인 생각에 회장님의 느낌이 아니잖아 에드벌룬? 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결제해서 쏜 느낌이 아니고 열심히 그렇게 무한히 쏠 순 없어 왜냐면 그 싸이어라도 쏘니까 어 뭐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하는 느낌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광고를 뭐 봐요 응 광고 한 번 보는데 뭐 100원이에요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트위치랑 스팀이랑 나눌 거 아니에요 응 쉐어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좀 적게 쉐어 한 다음에 그 남은 쉐어를 에드벌룬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렇죠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은 똑같이 쉐어를 하는데 아프리카 측에서 좀 더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셰어가 덜 될 확률이 높긴 하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재밌는 거 같아 왜냐하면은 마냥 광고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어 에드벌룬이 생기니까 누구 주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홍어는 머리를 잘 쓴 거 같은데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 외에는 비슷하고 그리고 막 채팅이 좀 거칠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 좀 거칠어요 예를 들면 뭐 야구 같은 저는 거의 야구 방송만 하니까 야구 이제 중립방이라고 하는 공개방에서 뭐 선수가 보통 욕하고 이러는 게 어 개인방에도 똑같이 타고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다 초반에는 다 잘라가지고 제 방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다 잘랐어요 진짜 뭐 거친 분들이 있죠 다 잘라 이런 얘기는 BJ를 향한 막 인신공격도 많아요 어 BJ를 향한 건 없어요 반말 반말하면 자르고 주로는 이제 야구 플레이어들이나 뭐 감독 단장에 대한 얘기가 원색적인 비난 아주 원색적 아주 원색적 뭐 나가라는 가장 그냥 기본 나가라는 밴 할까 말까 요즘은 고민해 옛날엔 무조건 밴 했는데 나가라 고민해 나가라 뭐 예를 들어 뭐 삼진 뜬공삼진 누구누구 선수 누구누구 이군가라 아 이군 이군가라 당출해라 뭐 이런거 이군 그 지역 어디죠 서산 서산가라 서산가라 막 이런거 다 밴하고 넌 서산이 딱이야 어 서산 보내라 누구랑 같이 서산가라 서산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누구 뭐 이렇게 어 약간 근데 이렇게 비꼬면 좀 애매하잖아요 비꼬면 이게 좀 서산 본즈 뭐 옛날에 그러니까 애매해 그런거 옛날 거 있었는데 어디더라 어디 이군이 어 뭐 누구 무슨 본지 그러니까 아 웃긴게 서산의 심장 아 이군가면은 살을 쳐 어 그래요 대부분 그래 그래서 올리면은 어 차 안 돼 그래서 왔다갔다 계속해서 선수가 얼마나 스트레스 팀 들어요 감독 스태프 코칭도 응 얼마나 당황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 이성곤 선수도 좀 굉장히 서산에서 성적이 좋아서 네 얼마전에 올라와서 이제 경기를 부여받았는데 또 그때 좀 잘 안됐어 또 약간 쫄아있는 느낌 나마 삼진 안당하려 치는 느낌 난 잘 모르지만 기회가 한 시원하게 돌리는 느낌이 아니야 기회가 여러 번 오는게 아니니까 오 너무 아쉽고 그런게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제 좀 그 채팅이 있는데 제 방은 좀 많이 이제 됐어요 쳐내서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가끔 이제 요즘 연승하니까 어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이제 새로 유입되면 모르니까 첫 마디가 어 첫 마디가 이거 그럼 바로 아웃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뭐 부담가질 정도로 뭐가 다르고 이런 느낌은 나는 못 받았어요 딱 했는데 막 막 병살 응 병살 그럼 막 욕해요 막 아우 병이 새끼 이렇게 써 채팅에 아우 저 병이 새끼 진짜 화딱지나 화나네 개색 막 써요 그럼 벤 그렇게 돼요 그럼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매직박님이 좀 약간 강하게 말할 때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건 2020년에 그거 고쳤나요 다 고쳤나요 아 왜냐면 그 따라서 하는 게 있어서 네 고쳤습니다 왜냐면 여기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BJ 따라가는군요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쳤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쳐서 따라가는 거는 이제 채팅창품인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이제 클린 문화를 먼저 하니까 클린 베이스롤 운동을 하자 우리 선수에 대한 그 이름을 적고 비난하는 거 하지 말자 앞으로는 운동을 그리고 이제 좀 고치게 된 이유가 네 선수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 접촉 만나게 되더라고 어 민망해지는 상황 사실은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스스로 그걸 느끼기도 했는데 심수창님하고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 심수창님이 네 심창위원님이 어? 그분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럼 맞긴 한데 맞았네 맞혔네요 맞고 맞추었죠 맞았는데 정답 어 환자래 선수나 선수 가족분들도 볼 수도 있겠다 내 방송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면 그럼 내가 뭐 기분 썩 유쾌하지 않나 뭐 팬이긴 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왜냐면 나도 그런 걸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안 하기 시작했죠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상대 선수를 비난하거나 그건 칭찬이니까 그걸 잡아? 아 개새끼네 막 이렇게 하면은 상대 선수는 하하 내가 잡았다 이놈아 약 오르지? 하나 놈들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극찬이 되니까 롤에서 롤로 치면은 롤 족같이 하네 칭찬이니까 칭찬이니까 상대 팀에 한퇴하면 우리 팀한테 이 새끼 우리 원 딜 롤 족같이 하네 이러면 원 딜 욕이잖아 그건 안 되지 상대는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욕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상대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하죠 심수창님은 지금 해설하십니까? 지금 해설도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 선수 은퇴하시고 바로 해설하신 거예요? 아니면 코칭 스태프 바로는 바로 하셨나? 그 해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스토킹이라고 야구 선수들과 토크쇼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유튜브 그걸로 좀 하시고 하면서 그게 좀 잘 되면서 아마 해설위원으로 들어가셨던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셨을 수도 있고 스토킹이 아닌가 뭐죠 그거 여러분 이름 스토킹 맞나요? 스토킹? 스토킹인가 봐 왜 스토킹이지? 스토킹 맞대 스가 뭐지? 아무튼 스토킹 스포츠 토크인가 봐요 스포츠 토크 스포츠 토크 이름 좀 별로다 스토킹? 스토킹 자체가 부정적인 말인데 나는 그 생각 못했는데 여기서 헉 그래서 알았어 지금 알았어 굳이 만들 필요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안 좋은 거네 그걸로 하다가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는 재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아 매직박? 심수창 해설위원님이 딱 듣더니 매직박? 아아 그 욕쟁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욕쟁이었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건데 어? 그 사람 선수 욕하는 사람 아니야? 맞잖아요 그럼 맞네 맞네 아 그 욕쟁이 아 그 욕쟁이 새끼? 이 정도는 아니고 아 그 분 선수 욕하는 분 아니야? 요런 느낌으로 들어서 맞는데 맞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겠다 안 좋겠다 실제로 그때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하실 때도 이미 선수들 많이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좀 약간 의아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때 어? 선수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방송도 뭐 하긴 했지만 시청자도 많지 않았고 아 안 본다고 생각했구나 잘 어 그냥 뭐 내 개인 방송 하듯이 한 거죠 그냥 진짜 진짜 내 방송 사석에서 맥주 마시면서 하듯이 어 어 그냥 그냥 방송 보고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 저 개새끼 저걸 못 치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가 점점 늘고 커뮤니티에 막 짤루 돌고 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보실 수도 있겠구나 그때 어느 순간 느껴서 아 근데 선수한테는 뭐라고 못하겠다 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시청자가 늘었기 때문에 요즘 그걸 안 하니까 그때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2020 직방모도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런 게 많은데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채팅창 보고 뒤져 이럽니까 언제 나가 뒤져 이렇게 그분한테? 네 2020년 언제 하냐고 아니 그 2020년 그때가 그립다고 하면 나가 뒤져 이거 아니 그립다며 아 해줬잖아 아 해주는 느낌으로 박명수 욕해주세요 하면 욕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런 설명을 해 그때로 돌아가 뒤져 아니 그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진짜 이 방송에 대한 감도 없고 방송을 몰랐을 때라 저도 뭐 겁 없이 뭣 모르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때의 모습을 찾으신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기다 근데 이제 또 욕을 먹으면 또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렇구나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아 기분이 확 나빠지네 누가 선수가 아니 시청자가 욕을 먹으면 그렇게 욕을 먹으면 아 욕을 해서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맨날 박명수 아저씨한테 맨날 저 욕 좀 해주세요 뭐 꺼져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되게 클린하고 뭐 방송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방송을 저의 침착맨한테 배웠는데 저한테 배웠어요? 아 그럼 방송의 아버지잖아요 아 그래요? 어 저 얘기하고 다니죠 아 그럼 배성재님 할아버지에요? 그쵸 얘기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방버지잖아요 아 손자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침소리나 요런 부분은 좀 하지만 막 끝까지는 잘 안 한다 아 그러면은 그 야구경기 같은 경우는 응 다 보시진 않죠 다 봐요 다 봐요 오늘 같이 뭐 특정 일이 있다 뭐 LCK 직관을 가서 빼야 된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뭐 가족들과 뭘 간다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다 보는 게 디폴트 어 그럼 오늘 오늘 시간 내주신 게 굉장히 그 큰 결심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했는데 이제 뒤에 야구 중계 까지 못하는 애는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아 그냥 집어넣는데 일정을 생각보다 더 없네 어 했는데 뭐 하면 원래는 여기서 같이 볼까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아프리카 침착면 아프리카로 트는 건 어때요? 아니 아니 매직빨 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여기서 개인 방송 하시죠 그거 몇 시에 하죠? 야구 6시만 6시 반? 응 빨리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냥 아니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이니까 아 아 근데 원해요? 네? 원하면 나중에 저희 방송에 한번 오세요 아 놀러 갈게요 놀러 갈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긴 해요 아프리카TV 뭐 뭐 응원하는 팀 있어요? 저 08년도 마구마구 할 때는 SK 왜요? 김광연 선수가 안산 공고 아 그치 그치 그냥 원래 보통 이유가 안산 그치 이유가 그다른 게 아니야 뭐 아빠가 응원해서 보통 그런 식이야 응응응응 그리고 인천이 안산하고 그나마 가까웠고 그때는 이제 수원팀이 없었어요 응 인천은 왜? 인천 살았어요? 안산이 인천하고 가까우니까 그나마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인천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아 저 안산 살았으니까 아 근데 SK가 안산이랑 인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나마 연고를 굳이 따지잖아요 수원은 없었고 아 그래서 SK 지금 수원 생겼죠 안 생겨서 지금 수원 KT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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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없었거든 아 그러면은 SSG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용진이 형이 어 쓱 또 모델 지금은 잘렸어요? 모델? SSG SSG 뭐 했죠 제가? 그 뭐 트럭에서 주호민이랑 아 그거 언제에요? 2년 전에 그거 하면 아 그거 언제 잘리는게 아니죠 그거는 원래 단건 원래 단발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연이 있으니까 SSG 경기 하나 경기 할 때 한번 오셔가지고 아 그렇죠 SSG를 조금 응원하시고 저는 하나 응원하면서 이제 근데 쓱 저 누구 있는지도 모르는데 최정 선수 있어요? 최정 있죠 지금 1등이에요 홈런 어? 너무 잘해요 이종하네? 18년 18년 연속 두 자릿수 없나 아닌가 그거 하고 지금 완전 근데 당연히 이종을 했을 줄 알았어 네 최정 재계약에 성공을 했나 봐요 1등이에요 어 그거 FA를 지금 몇 번 하고 그러니까 그거 계속 성공했잖아 제 생각에는 SSG 그 연구 결번이에요 김광현 최정 아직도 08년도 권재합니다 08년대 그때 김광현 최정 1등에 1등 아니 홈런 1등 최정이 지금 홈런 1등 그 김광현 선수는 은퇴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유전히 잘 던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한번 오시면 돼요 와 김광민 권광민? 아니 김광민 김광민 있어요 짐승 짐승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잘해요? 이제 약간 베테랑이니까 약간 대타랑 좀 필요할 때 나가는 근데 나가면 잘함 08년도 당시에 기본적으로 잘함 김재현 선수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나가면 기본적으로 잘함 짐승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진공청소기 팔아들이는 소리 진짜 잘하고 강한 어깨 배수현 치어리너 님도 계세요 아 치어리너는 잘 몰라 왜냐면 제가 마구마구로 배워봐서 치어리더 카드는 나중에 나왔거든요 아 치어리너 김광민 선수랑 동기 아 배수현 치어리너는 아 그렇구나 박정권 선수는 이제 은퇴하셨고 박정권 선수 아 그때 이제 08년대 박재상 자익수 박재상 은퇴하셨고 조동완 가셨고 은퇴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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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근욱 1루수 하나 들렀다가 아 하나 가시는거는 봤어요 하나 들렀다가 LG 들렀다가 은퇴하시고 아 그리고 3루수 최정 1루수가 박정권 박정권 선수랑 교대였는데 1루수 누구였지 누구 이효준 아니 이효준 선수는 07일의 느낌이었고 이진영 선수는 외야수였는데 국민의 윅수 1루수가 누군지 모르겠네 암튼 그리고 유격수는 김재현 그 그 그 누구죠 그 자식 생기면 야구 시킬거에요 했을때 다 안 시킨다고 했는데 얘 시켜요 그 대신 그 자완 자완투스로 시킨다? 모르겠어요 나주환 선수 나주환 선수 그렇게 대답한 선수 있었어 나주환 선수 최주환 선수는 최주환 선수 하여튼 SSG 아직 볼만하세요 최정우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음 아니 08년도에 그때 선수들이 아직도 심지어 잘해 최정우 선수가 그만큼 대단한거고 최정우 선수가 롤도 잘한대요 김광호 선수도 아 일단 SSG 할 때 한번 오셔서 같이 응원하고 롤까지 연계해서 한번 배돌아치 한번 하자 아 그게 돼요? 아 뭐 이제 컨택을 침착맨님이 와서 SSG를 같이 이렇게 응원하는 걸 야구를 같이 관심 갖고 응원해주면 왜냐면 KBO에서도 좋을 거 아니야 침착맨이 야구도 보고 하면 KBO에서도 어 나도 한번 볼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KBO에서 고맙고 하다보면 연결 연결해서 연락해가지고 하면은 또 될 수도 있고 뭐 안될 수도 있지만 또 SSG 또 용진이 형한테 한번 광고비 한번 받은 적 있고 또 이런 인연으로 딱 SSG 하고 하나 딱 해서 딱 해서 딱 딱 딱 딱 해서 딱 그래서 나중에 딱 그래서 롤데이에 딱 하면 재밌죠 그러네요 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오늘 말고 그러면 SSG 경기 제가 한번 날 잡아서 궁금하긴 해요 되실 때 어떤 느낌인가? 프로젝션도 한번 보시고 그 중계할 때 도네이션은 많이 터지나요? 예전만 못해요 옛날에는 솔직히 뭐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였다 예전에? 네 뭐 근데 딱 한 달이었어요 18연패한테 한 달 제일 빛났을 때 네 18연패한테 한 달 18연패 때 아이러니하게 장사는 제일 잘 됐던 그렇죠 왜냐면 놀리느라고 그냥 계속 그러고 막 김성근 감독님 응원가 오고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솔직히 연패가 계속됐으면 했나요? 그러니까 그때 정색하면서 아니요? 아니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응원하는 패는 없습니다 어 딱 정색하고 그쵸 어 근데 이렇게 꺾일 줄 몰랐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당연히 이기였으면 했고 뭐 하나 연패랑 뭐 그때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 아예 아 그냥 나는 하나 응원하고 이게 좋아서 한 건데 아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영광의 시절을 떠올려보면 아 대단했구나 아 왜냐면은 3만명이 봤는데 아 잠실 야구장 그 풀로 채우면 2만 7천석인가 밖에 안되더라구요 잠실 넘어섰네요? 3만방?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그만큼 되게 뭐 컸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막 그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은 그때 시절에 어떤 그 도네이션 몇 분의 1 정도로 10분의 1? 그 정도요? 아 그 한 달만 그 첫 진짜 막 완전 막 대박이 났을 때랑 그 달만 한 달 그때는 막 멈추질 않았죠 네 2웨이로 그냥 네 2 계속 0도가 지금보다 좀 0도 단가는 낮았는데 어쨌든 거의 안 끝나고 계속 아 그땐 그랬죠 아 그랬구나 2배락 아프리카는 또 그 별풍선이잖아요 그쵸 별풍선 하면서 그 멘트 거기도 적히죠 네 써줘요 그 나와요 TTS 나와요 읽죠 읽어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BJ 목소리로 나옵니까? 어? 우리 뭐 김도 도영이나 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노멀한 뭐 설정할 수 있는데 그냥 노멀한 그냥 나오는 거 같은데 전자음으로 없어요 그러면 BJ BJ 있나 없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되게 디폴트 설정만 해놓고 그냥 야구 화면을 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설정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아프리카 측에서 막 그거를 하나하나 막 다 파고들지 않아 너무 정신이 없고 저도 막 멘탈이 오락가락 하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차이가 있고 트위치랑 근데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섞였나봐요 초반에 좀 있었는데 섞였나봐요 이제는 많이 좀 걸러지기도 했고 제 방에 오면 그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딴 방에서 그런 얘기 하고 하다보니까 뭔가 메모장 하나 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결국 이제 뭐 BJ 스트리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봐요 네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왜냐면 굳이 막 이렇게 그 앞에서 하는 사람 그 기조 거슬리면서 하면은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본인도 제대로 못 즐기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자주 자 뭐랄까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관심 있어요 지금 뭐요 아프리카? 좀 뭔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약간 그거요 없진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없는데 안 갈 거니까 궁금한 거 아 알아는 두려고 궁금하잖아요 그냥 왜냐면 옆돋는데 궁금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시장조사 네 그냥 지적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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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신 편이니까 학자적 호기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그 하나가 요즘에 연승이잖아요 그쵸 한 번 깨지긴 했어요 일요일날 아 일요일에 졌어요? 네 8연승하고 강팀이 연달아서 있어가지고 뭐 이때 좀 위험하다고 그랬었네요 오늘부터 이제 좀 상위권 팀들을 만나서 좀 위험한데 근데 요즘 경기력이면은 막 뭐 연패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요일 경기에 연패가 끊겼다는 게 좀 아쉬운 정도 두 점 내줬는데 졌거든요 사실 뭐 야구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야구를 뭐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좋아하죠 경기를 챙겨보시고 하면서 챙겨보죠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연패를 하거나 이제 뭐 그 아래 순위에 있을 때의 하나랑 지금의 하나랑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기에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늦게 있었을 때 팬으로 봤을 때 일단은 선발투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6이닝 동안 3점을 잘 안 줘요 아 예전에는 3이닝 동안 6절도 더 줄 수 있고 퀄스 퀄스 어 요즘은 이제 선발이 굉장히 강력하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갖춰진 뭐 새로 용병이 오고 뭐 이런 우여곡절은 있는데 용병들이 되게 잘 던져요 그래서 뭐 8이닝 1실점 이런 6이닝 7이닝 1실점 이런 경기가 많아요 옛날에는 1이닝 6실점 7실점 8실점이 있었는데 그럼 그전에 타격은 좋았었어요 그전에도? 아니요 안 좋았어요 근데 잘 막으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아니요 타격도 이제 타격도 이제 최은성이라는 FA를 LG의 4번 타자를 영입해왔고 노시환 선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노시환 선수 롤 같이 롤 우리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아 미드 롤만 잘하시는게 아니구나 롤 그때 못했어 던졌어 아 롤은 못하지만 야구는 잘하시는구나 야구가 이제 그때보다 많이 잘해졌어 아 코테인 터졌다고 하나요? 코테인 터졌어요 아 완전 지금 올 시즌에는 완전 최정 선수 바로 밑에 홈런 19개 18개인가 하나 차이로 홈런도 따라갔고 타율이랑 이런건 오히려 더 좋을거에요 음 음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게다가 최은성 선수도 왔고 아 또 이제 연승한 최근에 연승할 때는 새로운 윌리엄스라는 용병도 윌리엄스 활약을 쏠쏠하게 해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잘 못하던 그러니까 좀 경험치 먹던 어린 선수들도 어느정도 준수한 활약까지 올라와주면서 보통 레벨까지 안되지 그런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연승 돌아가더라구요 아 음 근데 이게 딱 맞았다가 이게 뭐가 딱 맞았는데 딱 어긋나게 어긋날 수도 있죠 일식처럼 딱 맞았다가 어 그럴 수도 있죠 딱 했다가 그쵸 갑자기 선발들이 뭐 팔이 아프거나 뭐 잘 안돼 아 근데 타자 타일도 떨어져 이러면 또 혹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는거니까 지켜봐야죠 누가 막 약간 부상이 있는데 누가 또 하필이면 또 뭐가 있고 어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쵸 뭐 타자 요즘 잘하는 노시완 선수가 뭐 실제로 뭐 파울탑을 잡다가 여기 갈비뼈에 금이 가서 쉰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시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투수도 뭐 어디가 팔꿈치 때문에 아프대 그러면은 이제 뭐 좀 근데 노시완 선수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야 다시 돋아놨어 어 그래서 다시 완벽하게 근데 쉬잖아요 한 2주 뭐 그때 쉬었어요 한달인가 쉬었어요 그동안 이제 또 없고 이런게 반복되니까 근데 또 이런것도 있어요 한화도 물론 그렇게 해서 좀 좋아졌는데 네 그동안 다른 팀들이 그런 일들 누구의 부상 이런 일들로 좀 안좋은 팀들도 있어 결국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게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8연승까지 했었고 그리고 로테이션이 막 또 꼬이잖아요 보통 안되는 팀은 막 부상했고 막 이걸 막 하면서 또 컨디션 난조가 생기고 맥궈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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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3 선발이 센 팀이 불펜은 너무 약하고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 투수가 전체적으로 덱스가 뛰어나고 잘하는 거다 보니까 선발이 세다 불펜도 대체로 세 왜 그럴까요 왜 선발만 셀 수도 있잖아요 선발만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 그런게 좀 있어요 아 그치 선발이 잘 던지면 불펜이 체력 체력 안배가 그렇죠 안 갈려나가잖아요 막 왜냐면 선발이 8회까지 던져 그러면은 한 명 1이닝만 던지면 되고 그러면 셔 그럼 팔이 싱싱해 다음에 잘 던져 이런 선순환이 될 확률이 그리고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계획대로 돌아가니까 예측대로 가고 예측이죠 근데 갑자기 2회 때 올라와 어 그럼 뭔가 준비도 안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일 일정부터 다 짜증이 나 짜증이 나 환자도 미예약으로 오면 짜증이 나 약수표대로 오잖아요 일 할만해요 그치 한 명이 와 뭐 아픈다 오늘 꼭 가라앉게 돼 너무 아프다 지금 밥이 꽉 타임 껴주려면 힘들잖아 아 이 선발도 롱닐리프라는 포지션이 있지만 갑자기 오늘 나 원래는 7회 6회에 나오는 투수야 내가 원래 항상 근데 오늘 갑자기 누가 선발이 터져서 3회 2회 나가래 그치 그치 미예약 손님 같은 불편해서 몸 대필 때 많이 던지잖아요 그쵸 그런 거 계속 준비하면 또 그러고 있다가 또 잘 되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안 돼 잘 그러면 또 이제 심적 타격 또 계속 심적 타격도 있을 거야 또 막 욕먹고 뭐 이러고 감독도 욕먹고 원래 내가 나갈 시간이 아닌데 어 왜 쟤는 못 던지냐 또 그러면 지난번에 못 던지 뭐 신경 써서 더 잘하려고 하다가 더 안 되고 어 계속 악순환 고리가 그럼 또 여기 터지면 또 뒤에 또 이어서 막아야 되고 소방 또 여기도 소진되고 체력 소진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 잘 되면은 불편도 안정적으로 선순환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확률이 높다 실제로 뭐 우리 얼마 전에 문동주 선수도 8회까지 던지고 거의 불편들이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8회 9회에만 나와서 우리 강재민 선수 박상원 선수 이렇게만 던지고 다른 불편들은 뭐 며칠에 한 번씩이나 연승기간 동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쉬면 잘 던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돌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잘 막으면 타선에서도 좀 약간 신나스도 치는 경우도 있잖아 희망이 보이잖아 내가 3점만 내면 이기니까 희망이 보이잖아 예전에는 11점을 내야 이겨 에이 밤담해 내일 하자 뭐 약간 이럴 수 있잖아 이미 10대 0이야 롤 시작했는데 임배 당해갖고 3킬 주고 각 라인에서 비보가 들려 이미 0, 10, 0이야 단판 할까? 15분 언제냐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 다음판 준비하는 풀 수 있잖아 그냥 경기가 많으니까 어차피 다음 경기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마음으로 이제 뭐 티는 안 내겠죠 근데 야수들도 너무 많이 부어야 되니까 부어야 되고 힘들고 15점 언제 내냐 에이 내일 할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한 점 두 점이니까 어? 이거 한 명만 나가서 한 두 명만 잘 치면 하면 좀 끈질기게 붙어보다가 이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잘 되면 팀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도와주죠 으쌰으쌰 오늘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고 4대 0으로 지다가도 실제 얼마 전에 6연승 할 때 4대 0으로 지다가 4대 2 4대 4 5대 4 뭐 6대 4 이렇게 쫓아가서 이긴 적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가 또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응 초반에 하위권이었죠 하나한테 졌을 때 상대방도 당황 타격이 있죠 그러면 또 그걸 정신 못 차릴 때 또 이길 줄 알고 왔는데 어? 세대인데? 아까 당황함 전문용어로 보약이라고 하지 않나요? 핸드사에서 보약 그런 게 있었어요 10잔 대보탕 네 뭐 치킨 삼계탕 잘 먹고 갑니다 이런 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두산 만나면 저희가 곰탕 먹고 LG 만나면 쥐 잡는 날 아 쥐 잡는 날 다 있구나 뭐 다 있어요 다 KT는 뭡니까? KT? KT는 원래 우리가 잘 이기 아 그냥 작년에도 스윕도 하고 그러니까 밑반찬? 그냥 우리 원래 KT한테 원래 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다 있어가지고 아 요즘은 좀 잘해요 하나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SSG 할 때 제가 한번 모실게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투탑 있죠? 네 스키랑 스키랑 어디죠? LG LG가 너 언제부터 잘했죠? LG 작년에도 잘했고 재작년에도 나쁘지 않았고 계속 가을야구는 가고 있었고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에요 LG는 지금 LG가 1등일걸요? 그렇지 않나요? 제 머릿속에는 왜 LG는 못하는 팀으로 그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뭐 DTD 이런 게 이제 LG 그 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LG는 사실 제가 중계한 후로는 꾸준히 잘했어요 엘로키 뭐 DTD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13년에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중계를 했으니까 아 옛날에 이제 엘로키 이런 거 그리고 우승이 롯데도 잘하죠 요즘에? 아니요? 롯데도 잘하다가 요즘 좀 내려오죠 아 그래요? 네 롯데도 엄청 잘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롯데도 막 2등인가 3등까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상위권 세 팀이 같이 모여있다가 요즘은 좀 하위권 쪽에 붙었는데 안 돼서 그래서 엘로키 뭐 이런 거 그리고 우승이 멀어요 롯데도 92년 LG는 94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승을 오랫동안 못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아마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그거 다 그 증발됐잖아요 맞다 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증발됐대요 술을 다시 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를 테세우스의 테세우스의 아 10초가 됐대요? 뭘 그 뭐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다른 팀 잘 몰라가지고 계속 채워넣는데 그래서 이제 뭐 LG는 작년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도 바꾸면서 이제 좀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죠 그거 우승하면 그거 먹어야 하잖아요 우승하면 뭐 이제 하겠죠 네 뭔가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생일인데 축하 한번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ABCDEF님 아이디 진짜 편하게 만드셨네요 대충 지었네요 네 성이름이거든요 저게 네 대단해요 성이 ABC 이름이 침창민 님도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야구에도 아 야구 알못이 보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알못의 입장에서 좀 야구 알못 아니잖아요 룰 다 알잖아요 마구마구로 다 알잖아요 근데 더 딥하게 가면 어 참재미를 느끼는 사람을 이제 야구 야잘알 참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야알못이라고 한다면 저는 야알못에 가깝죠 왜냐면은 좀 경기가 길게 느껴진다 아 그래서 이제 KBO나 뭐 전세계적으로 야구에 스피드업 룰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빨리 공도 빨리 던져야 되고 좀 루즈하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에 갔었거든요 응 그러면 이제 보잖아요 목동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 히어로즈 있었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제법 최근에 갔네요 뭐 10년 이내 10년 정도 신혼 때 갔는데 10년 11년 응 그 정도 갔는데 진짜 현장에 가면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응 왜냐면 TV랑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응 TV가 더 재밌었던 거 같아 왜냐면 너무 머니까 잘 안보여 아 투수 그 마운드에서 던지고 이게 잘 안보여 그럼 예매를 좀 늦게 했네 예매를 외야석에서 봐서 온 거 그러니까 잘 보이는 자리로 가야돼요 처음에는 그래야 재밌고 현장이랑 그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네 노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응 노잼 왜 응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겠어 재미없어서 뭔가 해야 되니까 채우려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왜냐면 맞드는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던지고 뭐 마운드 다 발로 찬 속에 좀 다지고 뭐 한번 던지고 뭐 이렇게 다시 그 주자들 다시 돌아와서 뭐 다시 자리 잡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사이에 와아 두루 막 하니까 빡빡 빡빡 치우려들 막 하면서 이게 하는 이유가 채워준다 이래서 듣는 건가 그런 생각 이것도 맞는데 10년 전보다 지금은 굉장히 스피드업은 되긴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맨날 보잖아요 화면으로 그러다가 저도 직관을 잘 안 갔어요 왜냐면은 뭐 덥기도 하고 시간 빼기도 힘들고 또 방송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안 갔는데 요번 시즌에 제가 직관을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확실히 현장은 좀 달라요 이게 방송으로 볼 때 오히려 지루하고 현장에는 뭐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야알못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뭐야 음 그 알못 알못들은 뭐가 쳐야지 재밌거든 아 점수가 좀 많이 나고 근데 좀 잘 안다고 하면 투수전도 즐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심리 싸움을 나요 모르니까 뭐 쳐야 쳐서 막 날라가야 재밌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한 회에 그냥 땅볼 뜬공 네아플레이 플라이 뭐 삼진 요정도로 끝나는 회가 은근히 있거든요 제법 많죠 네 왜냐면 점수를 내는 게 쉽지 않거든 몰아서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그 회에 노잼 그럼 또 준비 시간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못하면 그냥 응원팀 상관없어 상관없이 그냥 그 회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넘어가니까 어 쉬는 시간이 긴 느낌이 들어 음 왜냐면 그 툭툭 치는 것까지 맞아요 쉬는 시간의 느낌이 들어 야알못이 봤을 때는 아니 저희가 봐도 그렇게 이닝이 막 그렇게 뭐 이벤트 없이 끝나고 다음 이닝에 또 이벤트 없이 끝나면 어느 한 팀을 좀 많이 응원하면 아 우리 팀이 깔끔하게 막았다는 조금 그냥 기분이 좋은데 음 우리 팀이 그렇게 당하면 그냥 비슷한 생각 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응원하는 팀이 확실히 있으면 좀 낫다 그 정도 근데 TV로 보면은 응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떠먹여주니까 이런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그나마 볼 수 있다 재밌다 오히려 광고보다 저는 그게 더 재밌었다 그리고 선수도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막 전에 쳤던 거 막 그 공 넣었던 거 있죠 재구 그것도 표도 보여주고 뭐 대체적으로 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표도 뭐 데이터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번갈아하면서 나오고 채워주니까 그리고 막 뭐 그 누구야 응원하는 팀 막 갑자기 막 막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카메라도 막 다채롭게 잡아주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재밌다 이제 지금 뭐 뭐 꼭 올해 오늘가 아니더라도 요즘 가면 좀 낮고 그 그래서 이거는 볼 수 있어요 이거 해설은 원하면 근데 저는 안 하는데 해설 끼고 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화면이랑 중계랑 같이 보시는 분도 많고 실제 제가 야구 중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 저 직관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인데 대전 야구장에 그걸 해요 제가 야구 중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포스 뒷자리는 나오는 거 알죠 네 이 관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뒤에 거기에 패드를 들고 가서 그 이렇게 매직박 매직박이 중계하면 진다 이걸 들고 가신 분이 있어요 야구점에 나왔어 아 매직박 효과 막 흘러가 글자가 매직박 효과 그거는 그랬겠지 뭐야 저거 뒤에 근데 우리 방에서는 막 저 사람 난리 났다 아 근데 그 방이 그 사람이 우리 방이 있었지 그래서 매직박이 중계하면 진다 막 계속 글자가 흘러가 그래서 그 분이 왔어 형님 또 뭐 바꿔 드릴까요 그때 박정민 배우님 있었거든요 0726 밀수 개봉 화이팅 해달라고 나갔어 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매직박이 보면 하나 진다 이 밈이 있잖아요 네 본인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계속 들으면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좀 있었죠 왜냐면 아니니까 내가 봐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 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본다고 질 이유가 뭐 있어 그거 뭐 담당자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밈이 생겼죠 왜냐면 내가 중계를 안 할 때 이긴 거야 사실은 그 전에 중계를 하나 안 하나 졌어요 하나는 승률이 3할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뭐 배돌아지 뭐 하는 날 같은데 뭐 해서 중계를 이틀 안 했는데 그날 이긴 거야 드물게 원래 하나 못 이기는데 내가 중계 안 하니까 이기네 이런 밈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연승 기간 동안 제가 중계를 해도 계속 이긴다는 거 네 됐죠 계속 중계하실 거죠? 네 한번 오세요 한번 오고 직관도 한번 가죠 그 브이로그 찍었나? 직관 브이로그 가면 재밌어요 요즘 최근에는 무조건 가면 재밌습니다 직관 한번 가죠 제가 공실로 갈게요 0708 때 잠실에서 본 적 있거든요 대학교 친구들하고 어 잠실 좋아요 그 이렇게 좌석장 있잖아요 맨 뒤에 있죠 그 콘크리트 벽으로 되는데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담배 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맨 뒷자리는 그래 맨 뒤에 서서 실제로 뭐 담배 피는 모습 보더라고 담배 피는 모습 봐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저는 그 뒷자리는 잘 안 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 며칠날 10시에 티켓이 열린다? 병원에서 그 티켓 10시에 예매해요 그러니까 좀 대부분 좀 나쁘지 않은 자리로 예매를 해요 보기 좋은 자리를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좀 보기 좋은 자리 가면 충분히 재밌고 병으로 된 거 갖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 아 병은 안 그때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갖고 들어갔어 어우 막 숨겨서 갖고 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갖고 나서 던지면 위험하니까 맞아요 원래 안 돼 원래 팩 소주 갖고 가야 되는데 어 근데 막 병이나 원래 막 몇 도 이상 술도 안 돼요 소주도 안 되는데 아 원래 안 되는 거고 네 몰래 뭐 애기 분유병에도 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거기서 파는 근데 또 웃긴 건 거기서 팔아요 맥주를 맥주만 팔아 그러니까 도수가 센수로 안 파는 거지 맥주까지만 허용 약간 이런 느낌 아 음 그래서 그 맥주 그 갖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응 무슨 뭐 맥주걸인가 뭐 있는데 뭐 이름 뭐더라 맥주보이 맥주보이 맥주보이요? 네 여자들이 그거는 일본은 여성분들 여성분들도 있긴 있을 거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 네 저는 비어걸을 본 거 같은데 아닌가? 어 얼마 전 가는 잠실에서는 대부분 남성분이셨던 거 같아요 어? 사설이었나? 하하하하 그냥 사설을 어떻게 들고 와요 그걸 아니 직원이 아닌데 아 그니까 저희가 장사하려고? 하하하 이걸 어떻게 들고 와 제가 공사하는데 일본은 그 비어걸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한국은 대부분 그 힘들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아 근데 뭐 이렇게 바구니에 예전에는 들고 다니면서 캔맥주도 파시고 아주머니들도 계셨고 아 그래요 여성분들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들고 다니면서 과자 파는 건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밖에 편의점에서 사가야 되나 봐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캔이랑 과자를 막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 다니면서 막 팔으셨거든 아 요즘은 없어진 것 같다 그게 코로나 기점으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이게 내려야되니까 내려야되고 아 맞아 인형 놓고 네 뭐 어색하니까 막 인형 해놓은 팀도 있었고 무관중이었어 무관중 그때가 완전 그 피크 때잖아요 네 무관중이니까 그렇죠 못 가니까 어쨌든 방송으로 보는데 어디서 보면 재밌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제 방으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 사실 이제 유관중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뭐 그 뭐지 붐이 됐던 게 음식 배달 그렇죠 산업 뭐 이거 혹시 그리고 인터넷 이거 방송 그렇죠 잘 됐죠 네 유튜브도 좀 그때 확실히 좀 그럼요 그럼요 유튜브도 그러고 근데 이제 중계도 괜찮았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사실 오늘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가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가을야구 그 기식권에 들어왔어요 가식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5등이랑 3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3등이랑 4경기인가 5경기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꼴찌 두 팀 빼고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꼴찌 한 팀 한 팀 그 삼성? 네 삼성 10등 10등 삼성 10등 삼성 네 10등 삼성 텐성 텐성 아 역시 좋다 저는 그냥 10성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좀 하면서도 뭔가 좀 불편한데 근데 10성은 맞으니까 아 텐성 어 꼴화 뭐 꼴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텐성이 나쁘지 않네 텐성이 좋다 꼴대 아직은 이제 요즘은 이제 롯데 완전히 난 좀 위에 있어 꼴대라는 말은 이제 옛 그 유물이죠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기는 꼴칙 이런 것도 아니죠 이제 없죠? 없어요 없어요 하나는 뭐 많이 올라갔고 최강 하나잖아요 이제 최강 하나 롯데도 되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앉아서 내려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높이 있죠 그래서 네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이 돼서 네 매직빵님도 오시고 네 하는 김에 우승 기원주를 한번 담가볼까 아 하나 우승 기원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좋죠 담금주 그 세트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집어넣고 염원해서 뭐 편지도 쓰고 그래서 우승할 때 까보는 거예요 어 좋죠 제가 하나 드릴게요 만들어서 아 좋습니다 그 아니 그렇지 않아도 뭐 한화 관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 유니폼도 좀 갖고 왔거든요 어 유니폼 입고 해서 딱 하면 좋겠는데 담금주 담금주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좋죠 알겠습니다 준비 준비 유니폼을 좀 그래도 네 입고 오시고 저희도 한번 그 안에 좀 재료 좀 굉장히 간단한 담금주라 아 어 파약 파약 가족 이거 이거는 이제 좀 사사오리긴해요 그래서 한화 측에서 보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사이즈로 맞는 걸 팔든가 그쵸 이거는 맞춤 해주셨어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거 빙그래랑 사이가 안좋다고 이글스라고 써있어요 요즘 시판제품 저는 그게 나오기 전에 보내주던가 그쵸 타이거즈도 옛날 구형폼 해태로 안 써있잖아요 써서 만드는 분들이 있는거죠 자기는 옛날걸로 타이거즈라고 써있죠 지금은 그쵸 해태로 안하지 삼성은 다 있겠다 롯데랑 삼성은 그쵸 옛날 버전 다 있죠 등은 근데 옛날 리니폼이 좀 이뻐요 저도 이게 제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엘린비님이라고 시청자분이 선물해주신건데 이걸 제일 즐겨입어요 해태도 옛날 리니폼이 이뻐 어 포스가 있어요 해태 해태 롯데도 민트색 그 Ji 파란색 그거 빡세 보이지 요즘 판매는 이거는 공식 이 느낌의 유니폼 없을 때 미리 받은거고 요즘 이게 나왔어 그래서 い글스라고 써있어 저는 하나 분들 보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그걸로 입을게요 다음부터는 안보내줘거든 어? 뭐 이거 제대로네? 당연히 재료입니다. 실제로 먹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야 뭐야 이거 살구 씻었나요? 네 다 한번 씻었습니다 우와! 어 제대로네 이건 뭐예요? 고춘가요? 나무같이 생겨 그게 무슨 담금주 업체에서 할 때 넣는 거구나 네 아 제대로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 설탕도 있어요? 설탕은 여기 뭐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설탕 응 어 자 일단 요거 네 문 좀 닫을게 맛있어요? 예 제가 목소리가 커서 조금만 멀리놔도 상관없어 여러분 안 들리면 알려드라 담금주 재료가 있습니다 네 20도 이상의 도수의 술이 필요하구요 응 레몬 자몽 백수 응 살구 레몬 자몽 이게 백수인가 보다 살구 그런 거 같아요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간단해요 그냥 재료 깨끗하게 네 네 재료 깨끗하게 씻고 다 씻어놨거든요 네 담금주 재료를 병에 반절 정도 채워놨습니다 응 일단 요거 요거 신으신 아니 근데 이게 뭐 하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달에서 여섯 달 지나면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개월만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네 6개월이면 안 돼 올가을에 못 먹잖아 네 3개월 후에 되면은 담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먹으려면 6개월이면 내년 되는데 근데 미리 까도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일찍 먹을 수 있는 소주예요 그러니까 3개월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쵸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3개월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6개월은 좀 그래 나 그리고 여기에 적혀 4개월이면 4월에 담았어야지 아 요번 연도 갈라면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우승 확률 하나? 우승? 이건 우승이니까 가을야구가 아니고 높진 않아요 아니 이걸 가을야구에서 까면은 좀 그래? 왜 2018년에 한화 가을야구 갈 때 불꽃놀이 막 폭죽 막 아니 가을야구 작살냈는데 몇 팀 합니까? 다섯 팀 합니까? 다섯 팀 열 팀 중에 다섯 50% 잖아요 네 가을야구 할 거면은 그냥 너무 자주 먹게 돼요 그쵸? 가을야구가 기준이라면 5년만인데요 네? 5년만이에요 그러니까 5년만은 바카라 같은 거잖아요 네 뱅커냐 플레이어냐 50% 네 근데 5년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가을야구로 하면 당연히 안되고 우승으로 해야죠 아우승?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전 모르는데 하나가 1,2,3 선발이 너무 좋아서 단기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잘할 수도 있어 왜냐면 1,2,3 선발 너무 세니까 맞잖아요 다른 팀은 안 세요? 1,2,3 선발? 우리가 특히 세요 아 투수는 확실히 1등? 응 선발 쪽 세 명은 진짜 진짜 좋아 저 그 살구 좀 아껴서 드세요 여기 넣어야 되니까 위장에다 담금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재료를 자꾸 안에다 넣어요 간단합니다 원하는 그 단지를 고르세요 디자인 어 저는 이거 평평한 걸로 안에도 한번 다 씻어서 건조시켰거든요 네 그냥 이거 안 까고 그냥 넣는 거? 어? 네 넣으면 안 돼? 살구는 응 3개월 지났을 때 빼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응 더 까요? 시작해요? 시작하시죠 원하는 거 넣으시고 근데 그게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중간중간에 경건하게 경건하게 기원하는 마음을 응 넣어야죠 그 팔만대장경 새기듯이 아 기원을 먼저 하세요 하나의 웃음을 기원하는? 그리고 하나 넣을 때마다 기원하고 넣었어요 아 저야 뭐 항상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하자 저도 하나로 할까요? 하나로 하세요 하나로 할게요 아 다른 팀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안 정했어요 아 정하진 않아서? 하나로 할게요 같이 하나 하는 날 배돌아지 모여서 한번 가죠 그러죠 제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제 스튜디오에 보관 하나는 매직방역 스튜디오에 보관 그래서 뭔가 우승하면 가져갈게요 그래서 그 뭐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승하면 하나 선수들도 좀 초대해서 모셔서 같이 오늘 또 이걸 딱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원해 주십시오 먼저 대표기도 하십시오 자 2023년 강해진 한화이글스로 돌아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해서 많은 하나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애 감독님 포함해서 코칭 스텝 포함해서 네 다섯 분 정도 좀 언급을 하나 이름이요? 네 일단 저랑 친분이 있는 노시환 선수 노시환 선수 언급하면서 하나 드십시오 우리 노시환 선수 노시환 선수 노시환 선수 레몬 레몬 저는 이거 아직 마파를 안 하고 네 노시환 선수 계십시오 노시환 선수 그리고 또 어떤 제가 또 가장 잘 됐으면 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좋은 선수가 되기를 이성권 선수 이성권 선수 이성권 선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친절하게 시구 지도를 해주셨던 오 박상원 한화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연세대학교 나오고 그랬어요 김성근 감독님 지금 한화가 아니죠 최강야구여가지고 전 최강야구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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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화의 감독님이 아니시죠 네 전 그래도 전? 인연이 있는데 본인도 오세요 저는 아니 다른 분이 먼저 생각나요 아 인원이 달라요 그 저는 그리고 이제 그 LG에서 한화로 오셔서 또 이 팀이 되살아나는데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최은성 선수 LG의 4번 타자인데 지금은 한화에서 또 5번 4번으로 채팅창이 가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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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 선수 실버스타 가든성 4월에는 진짜 최은성 선수 혼자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노션 선수가 또 그 등 치고 와서 이제 같이 또 닉윌리엄스까지 하고 있는 거라서 은빛 은빛별이네 은성 최은성 선수 생각하면서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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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선수 우리 같이 롤했잖아요 키움 그 분도 지금 엄청 국가대표잖아요 그때도 국가대표라고 막 소개를 하셨어요 엄청 잘 김해성 선수도 지금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쉬고 갔을 때 네 저희가 이런 대기실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 그냥 이런 유리문 밖에서 저희를 보고는 마치 자기의 지인인 듯 굉장히 밝은 얼굴로 미소를 띄우면서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해주셨던 슈퍼스타 같은 선수가 있어요. 바로 문동주 선수. 하나의 2년차 신인인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 부상 없이 잘하시고 또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따서 또 좋은 활약 하시기를. 김동주 선수는 뭐 하시나요? 김동주 선수는 이제 송파에서 연습장 연습장 하십니까? 살 많이 빼시고 문동주 선수 반절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재료를. 살구를 넣죠. 다 때려 넣으세요. 김성균 감독님. 한 명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살구 넣으시죠.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또 그 저희 뭐야. 한화에서 얼마 전에 또 첫 승 하시고 굉장히 좀 좋게 활약 하시는 또 저랑 인스타 마팔이시고 한승주 선수. 한승주 선수. 주자로 끝나기 때문에 또 한승주 선수. 한승주 선수. 또 제가 시구할 때 유니폼을 빌려주신 김민우 선수. 김민우 선수. 한화의 모든 선수. 또 언급하지 않은 정은원 선수를 비롯해서 저는 모든 선수들을 다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범수 선수. 그쵸. 그 정우람 선수 잘합니다. 요즘 이번 시즌에는. 일단 활약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우람. 뭐 모두 다 지금 뭐 이도윤, 박정현, 이진영, 박상원, 최재훈 다 저는 다. 이진영 선수 아직까지는요? 아, 국민우익수 이진영 선수는 SSG인가 어디서 코치하고 계시고. 아, 은탈 선수. 한화의 이진영 선수는 이제 시민우익수라고. 시민우익수. 그 맞춰가지고. 국민우익수까지는 조금 더 아직 열심히 해야 하니까. 아, 그래. 시민들의 우익수. 시민우익수. 범위가 좀. 네, 이름이 또 동명이니까. 마침 또 우익수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겹쳐서. 잘하면 도민우익수. 그쵸. 올라갈 수 있게. 더 잘하면 국민우익수. 광역우익수. 왔다갔다, 왔다갔다. 광역우익수. 시민우익수. 아. 시민우익수, 이진영 선수 요즘 잘하고 계시고. 네. 아, 너무 다 뭐 김인환 선수. 다 잘해가지고 김태현. 하나하나 끝이 없죠. 한화의 글쓰의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잘 되시길. 시민우익수라고. 뭐 그쵸. 영어로 하면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너무 많죠. 이도현 선수가.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했고요. 어, 이제 이 수를 부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득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소주. 25도. 이게 도수가 좀 있어야. 오오오오. 변질이 안 됩니다. 야오오. 그래서 도수를 높게 하고. 설탕은? 설탕 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넣어야 돼요. 설탕은. 미리 여기다. 넣고 싶어요? 은친 다음에 하는 게.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거 한 봉지. 다 넣어?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죠 그럼. 재료 7, 설탕 3으로 넣어야 돼서 재료 환영증수만 반절 이하로 넣는 게 가위죠. 가위. 근데 이거 설탕은 어차피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달게 먹으면 반짝지근한 술을 좋게 하고 싶다면 설탕 넣고 혹시 당 조절하시면 안 넣는 거죠? 왜냐면 과실이 이미 당이 있어서 아, 여기에? 당 조절하시면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조금만. 우리 나이대는 항상 물어봅니다. 응. 서로에게. 혹시 당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은 친숙하지 않은 근데 어릴 때 수박이나 딸기에 설탕 찍어 먹은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딸기를 하얀 설탕에 담궈가지고 빨간색이 안 보이게 찍어서 먹었었거든요. 저 어릴 때. 설탕이 약간 처음 대중화되는 시점이었나 봐요. 그때 한 뭐 85년쯤? 수박에도 수박을 자르고 설탕을 막 뿌려서 먹고 그런 어떤 단 것에 단 것을 그렇죠. 그런 습관이 이제 저희 때는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누텔라를 튀겨가지고 또 누텔라에 찍어 먹고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텔라에 설탕을 섞어서 섞어가지고 그런 느낌. 근데 그때 딸기는 좀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막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어린 분들은 모르니까 몰라 몰라. 근데 그렇게 하신 적 있죠? 수박이나 설탕에 아니 수박이나 딸기의 설탕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듣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아무래도 5살 차이가 나잖아요. 5년 전에 하신 행동이 안산까지 구전이 돼서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어렸을 때 들었어요. 형 얘기였나 봐요. 압구정 얘기. 대전이요. 대전. 대전에서. 대전에서. 근데 사실 그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긴 한데 그렇구나. 아무튼 올라왔나 봐요. 근데 그 이상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먹는데 진짜 그랬어요. 콩국수도 설탕 해서 먹는 경우는 소금도 먹긴 하죠. 요즘은 이제 좀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됐으니까 토마토, 설탕은 많이 하죠. 토마토. 아 그쵸. 토마토는 설탕 많이 하죠. 저는 이거 저부터 할까요?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토마토 그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뜯었어요. 이게 좀 예쁘게 잘라요. 이게 쏟아질 것 같아서 가위 없나요? 가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하다가 옆으로 요즘에는 그 뭐죠? 네. 토마토 그 무슨 토마토더라? 스테비아. 그라비아 토마토라. 스테비아. 자일리톨 토마토도 있어. 달아요 달아. 진짜 달아. 달아요 그건 답니다. 요즘은 토마토에 오히려 설탕을 안 하죠. 자 여기 공간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안에 있대요? 바위? 아 있네. 빠르게. 빠르게. 요즘 근데 또 오히려 너무 작네? 괜찮네. 많이 안 넣을거라. 당이나 이런거 뭐 탕후루나 마카롱 이런 것도 있으니까 7대 3으로? 재료에 7대 3. 근데 그거는 취향이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는거고 아니면 아닌거. 이 정도? 나쁘진 않네. 6대 4 느낌인데? 이거야? 아닌가요? 7대 3? 7대 3 맞나요? 좀 달게 먹죠 뭐. 안주 하나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저는 안 넣을까요? 뭐 맘대로. 본인이 원하시는데. 손을 조금만 넣. 네. 조금만 넣어요. 많이 넣으면. 네. 네. 조금만 넣을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쁠 것도 없어요. 이게 백색 보약이래. 운동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소주를 붓습니다. 부어볼까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소주를 앞으로 흘릴 수도 있으니까. 꽉 채우세요. 아 이거 붓는데 기분이 좀 뭔가 하나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하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참령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계속 그. 노시원 선수. 내가 이거를 지금. 김홍수 선수. 이런 어떤 세리머니? 네. 이런 하나의 우승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한대화 감독님.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김홍용 감독님. 이렇게 다 드시고. 제가 잡아둘게요. 하나 잘되라고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용규 선수. 네. 키움 되셨고. 정근은 정근은. 아 가셨어요? 네. LG가 때 은퇴하셨고. 가셨고요. 네. 오늘 그 누가. 클락. 클락. 갔죠. 가르시아. 갔어요. 데이비스. 갔어요. 거수경네. 거수경 데이비스. 데이비스. 홈런 친구. 로마이어. 갔죠. 네. 류현진. 미국에 있고. 하나로. 이게 설탕이 안 녹는데 약간 흔들어줘야 될까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녹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넣고. 공기가 닿지 않게. 꽉. 밀봉. 밀봉. 이게 그럼 밀봉 되는 그런 단지인가 보다. 그리고 마시기 전에 침전물 걸러내고 드시는 게 맞다고 하고. 3개월 뒤에 과일 빼야 됩니다. 뭔가 좀. 이게 안 녹아 있으면 좀. 어? 여기 꽉 안 찼는데요? 꽉 차야 돼요? 아예 꽉? 꽉 꽉 냈죠. 어? 어? 이미 잠겨버렸는데. 어? 아니 이 정도면 꽉. 어 근데 조금. 꽉꽉꽉꽉꽉. 왜 이게 뭔가 있어요? 안 꽉 하면 뭔가 공기. 여기 있는 공기가 뭐가. 악영향을 주는 건가? 아뇨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꽉 하라고 매뉴얼에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남아 봤자 이거 안 먹으니까. 응. 한 번 잡아주세요. 어 근데 이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그. 내가 뭐라고 이런 뭔가. 하나. 세레모니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좋네요. 하나 선수들. 아 설탕을 넣어야지 안 상한다는 건데? 안 상하나 본데? 설탕을 좀 넣더라고. 상할 거 무섭다? 아니 근데 이거. 나는 많이 넣잖아. 25도인데 왜 상해? 나도 넣어? 나는 되지 않았어? 하나에. 하나에 또 어떤 선수 있죠? 어 난 괜찮대. 응? 하나에. 하나? 너무 많아요. 김일환. 이성곤. 이진영. 로시와. 한용덕. 이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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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봤죠. 응.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희망을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서워 졌고. 응. 그래서 이기는게 이제 습관이 됐고. 습관에 무서워. 무서워요? 대 녹근에 묶을 겁니다. 그래서 우승했을 때 딱 꺼내서 보는 거야. 타임캡슐에. 누구한테 쓰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도 써도 되고, 팀에게 써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야. 우승을 기원해서. 아, 그 우승한 날 열린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에이펑은 좀 좋아. 타임캡슐이 하기에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우승을 계속 염원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염원을 하셔야 돼요. 너무 염원하고 있어요. 곰팡이 핀다고 제발 설탕 좀 더 넣으라고 계속. 설탕 최소 50% 이상 넣어야 해요. 그래요? 라고 계속. 하시는데. 아, 많이 안 넣으면 써면 돼요. 그럴까요? 더 넣을까요? 근데 여기는 왜 7대3이라고 돼있지? 모르겠어. 또 그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차피 못 먹는데 뭐하러. 자꾸. 계속하고. 그러시면 지금 안 돼요. 계속하고. 3개월 이따 맛있게 저희가 배돌아지 엠티나 이럴 때 같이 나눠 먹을 수. 하나 선수들하고 딱 해서 정비철 단장님하고 같이 해서 딱. 전 단장님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저는 좀 많이 넣어가지고. 어? 이게 리미트예요. 이건 여기다 다 넣으면. 어? 근데 이거 좀 버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넘치잖아. 침착민이 되게 많이 더 넣어야 될걸요? 넘치잖아. 이걸로 안 되잖아. 혹시. 아니, 왜요? 아니. 버리고 와서 넣어야 되는데. 혹시.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대충 해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버리면. 버리면 부정탈까 봐. 아, 근데 그러면. 영원히 버려지니까. 영원히 버려지니까. 아니, 그러면 설탕이 다 안 들어가는데. 근데 섞으면. 이게. 입자 입자 사이에 끼잖아요 얘네가. 아, 근데 어차피 이게 부피가 들어서. 가능해? 안 썩을 것 같아요. 안 마실 것 같아요? 아니죠? 어차피 안 마실 것 같아요? 아니죠? 아, 무슨 소비를. 이거. 네. 요 룰에서는 또 안 썩으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개월 뒤에 먹을 거예요. 썩을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설탕 왜 넣어? 아, 어차피 금방 먹을 건데. 이거 한 뭐 10년 있어야 뭐 썩는 거지. 왜 썩?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취지를 하면 안 넣어도 됩니다. 자신감의 상징? 자신감의 표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온에 둬도 돼요. 상온에. 그늘진대. 그늘진대. 그 직사광선이. 아니, 양지에 둬도 돼. 3개월 이따 먹을 거니까. 아. 어. 땡볕에 둬도 돼. 그리고. 어차피 좀 있다가 먹을 거야. 사실 썩어도 돼. 병원 가면 돼. 사실. 흘러요. 흘러? 네.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톱이. 음. 이렇게. 깎아도 깎아도 이렇게. 이렇게. 찢어져요. 이런 게. 안 날카로운데. 깎았는데 잘. 응. 자, 이렇게 했고. 자, 여기 염원을 한 번 적어볼 수 있습니다. 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동안. 제가 뭐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고 구본무 회장. 코리안 시리즈 우승 염원 담긴. 축하주 폐기했다더니. 엘지 28년 꿈도. 94년 우승 이후 95년에 담근 기원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식초가 되어 먹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 저 읽는 상관 없으니까. 네. 엘지니까. 엘지도 우승을 같이 기원해 주죠. 엘지도 먹어야 될 술이 있어요. 아, 엘지도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엘지는 2등. 2등 염원. 엘지도 굉장히 잘하고. 엘지는 지금 거의 1등이잖아요. 공동 우승. 공동 우승. 되게 좋아요. 공동 우승 영어. 적어주세요. 나도 적어야겠다. 이면지에다 쓸까? 종이 어떻게? 아, 부정탈. 아, 여기 있어요. 종이 드릴게요. 아, 이거 이멘지를. 거기 뭐 축하주 식초가 되어 못 먹습니다. 거기다 왜 저거. 아, 이거 있잖아요. 94년 무슨 이유. 아니, 에코. 에코 프렌들리. 오늘의 이날이 머지 않을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명문. 네. 출사표. 네. 아, 그 선수 욕하시는 분. 아, 그 선수 욕하시는 분. 아니, 근데 친해졌어요. 이제는. 심지어. 심지어. 아니, 저 그 MBC가서 만났어요. 방송할 때. 예, 예, 예. 아, 좋아요. 기원 줄 알면. 기원을 좀 더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원을 좀 더 넣고. 이게 또 안에 상태를 봐야 되니까. 예. 그냥 노끈으로 이렇게 겉을 감아야겠다. 왜 얘가 뜨지? 원래 뜨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뜨네. 이게 아마 설탕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뜨겠죠? 철서로 할걸. 지장이라도 찍을까요? 그렇죠. 느낌 있게. 원래 이런 거 하는 날. 말피도 같이 대접으로 해가지고 마시고. 나눠 마시고. 오. 오. 이거 좀 미리 알려줬으면 조금 멘트를 생각해 왔을 텐데. 너무 즉석이라. 그 맛이죠, 또. 그렇죠. 그 맛이에요. 또 그 풋풋한 느낌. 막. 즉석에서 써내려가는. 네. 오히려 준비 안 한 게 더 진심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하고 손톱도 넣자는 얘기가 있네요. 하. 하. 실제로요. 네. 회화 작가들 진위 여부 그 할 때. 네. 너무 다작을 하는 화가들은 본인 작품을 못 따라 봐요. 알 띠 없죠. 그렇죠. 몰아볼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화가들은. 어. 위작 같은 거 나오니까. 자기 피를 섞어서. 아. 머리카락을 유화 사이에 넣어가지고. 네. 발라버린다거나. 음. 지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마무리 지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작가님들이. 네. 그러면 지문이 남잖아요. 그게 되게. 다이렉트하게 남고.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다거든요. 다 썼습니다. 아.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제가 아까. 아니 다른 분이 해 주시는 게 더. 매직빵 님이 쓰신. 그. 진지하게 좀. 기원문입니다. 진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기원문. 네. 우승하는 날 열린다는 가정하에. 적은 글입니다. 오늘의 이 날이 머지 않을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우승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정성스레 담근 이 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또 한 잔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5일에. 침착맨과 함께. 하나이글스의 오랜 팬. 매직밥. 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부정타는. 내용이 조금 있네요. 어떤. 지적을 해도 될까요. 예예. 어떤 부분. 앞으로도 자주 또 한 잔 할 수 있게. 여기쯤 설레봐야. 왜요 왜요. 오늘 이제. 열었습니다. 우승 한 번만 해도. 네. 아니요. 자주. 왜요. 여기서 욕심을 또 부리는. 아니죠. 삼성은. 4연속. 5연속도 우승했고. 기아 타이거즈는. 자주 우승했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죠. 아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요렇게. 좋은 욕심. 아니 그럼 요거. 잠깐 요거. 제가 한 번만. 어. 두 줄. 아. 또 한 잔 할 수 있게. 자주에 두 줄을 그었습니다. 아. 네. 좀. 네. 겸손하게. 자주에다가. 두 줄. 그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됐습니다. 혹시 또. 스샷에서 어디.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들어 드릴게요. 어. 두 페이지 났어요? 아. 그럼요. 오오. 아. 그. 그. 종이가 썩을 수 있으니까 코팅에서 하자는데 코팅기는 없죠? 종이가 쉽게 썩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나요? 3개월은 가죠? 아 그럼요. 3개월은 가죠. 알겠습니다. 3개월은 간다고. 여러분 괜찮대요. 3개월은 괜찮다고 합니다. 명문이네요. 어? 5월이라고 해버렸어요. 앞에다 7자 쓰죠? 7월 5일이. 내 집밥. 왜 나를 써요? 침첨인으로 해야죠? 왜 내가 쓴 것처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 좌유 써놓고. 빨리 여기 그려주세요. 침첨인 사인 위에다가. 아니 또 이런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선수들이 보면 알게 모르겠지만 힘이 될 수 있어. 메추버님 침첨인님이랑 같이 하나 우리를 응원해준다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그 한승주 선수가 인터넷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생명도 좋아하시고. 한승주 선수 응원합니다. 한승주 선수. 염원. 염원 여기 넣죠. 나중에 또 시즌 끝나고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심수창 선수의 염원도. 아니요. 은퇴했어. 은퇴했어. 아니요. 염원. 염원. 왜냐하면 해설위원으로서. 은퇴했어. 낭독 깨드리겠습니다. 침첨인 님이 쓰신 하나의 글쓰 우승 기관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치킨이라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치킨이라 하지 마라. 치킨이라 하지 마라. 대붕이다. 대붕의 큰 포부를 연자기 알소냐. 오늘이 올 줄 알고 이 술을 준비하였다. 모두가 깨닫고 함께 즐기라. 한 번 비상한 독수리는 내려올 줄 모르니. 2023년 7월 5일. 매직 빡침 장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또 한화의 우승을 기원해 주시는 분이 저 말고도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딱 우승하면. 네. 한 번 모이죠 진짜. 치킨 한 번 시켜서. 치킨. 먹을 거 뜬 뜬 나죠. 술. 아니 근데 상대팀에 따라서. 하죠. 만약에 LG를 상대로 우승했다. G포. 아. G포라고 불러요? 보통? 아니요. G 뭐. G가 들어갔는데. G 그냥 G 들어가니까. G포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뭐. 삼성이 하면은 뭐 갤럭시 놓고. 쓰기 하면. SSG는 뭐 그냥 이마트에서 장 봐와가지고. 장 봐와서. 장 봐와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9시 이후에 할인할 때. 그때 가서. 끝날 때. 문닫기 전에. 타격 주면서. 타격이 아니죠. 저희가 재고를 가져오는. 경제보고. 경제보고. 이득인 거죠. 또 롯데면 껌. 아 껌 씹으면서.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누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지 몰라요. 몰라요. 알 수도 있겠다. 어떻게 알죠? 페넌트 레이스 1위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이제. 지금은 모른다. 하나는 무조건 올라갈 테니까.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 뭐 LG 아니면 SSG가 현재는 유력하죠. 그렇죠. 현재는. NC는 리니지 하면서. 아 리니지 하면서. 게임하면서. 5강. 5강 하면서. 집행검 강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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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일본도였는데. 일본도. 옛날에 검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렇죠. 많으니까 팀은. 이렇게 접으시고요. 이렇게 어떻게 접으세요? 이렇게 깊게 접으십니다. 노 끈으로. 네. 키움? 키움은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계정 만들어서. 선물 거래하면서. 노 끈으로 한번. 묶어주세요. 끼어서. 이렇게? 번데게. 오는. 저거 좀 조물조물 이거 끈은 3개월 가죠? 아 그럼요 괜히 이거 환경파괴한다는 얘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3개월 후에 과일도 빼야되고 그날 술도 같이 마시지 어차피 위에 뚜껑만 따면 되서 아 좋다 이거 좋은데? 오 좋아 여기는 한번 꽈주면 좋겠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밍밍하잖아요 네 아 잘 좀 해봐요 아 제가 똥손이라 아 이거 두 장으로 써서 그렇잖아요 편지를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할게요 다음은 뭔데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은 이렇게 하면 좀 밍밍하니까 밍밍하니까 뭐해요? 아 여기 이거 적어야겠다 뭘 적어? 몇 월 몇 일 담궜는지 보통 쓰거든요 이름? 아 병에도? 병에도 써요 네 네임팬말고 매직 없어요? 매직 드릴게요 있어요? 네 네 아 여기다 써주세요 몇 월 며칠 매직박 매직박이래요 여기 여기 그냥 병에다? 7월 5일 오전 2023년 7월 5일 연도 꼭 쓰세요 네 아 연도는 사실 올해라 안 써도 돼 날짜 날짜만 쓰면 되는데 안 넘어 안 넘어 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아멘 아 하나 웃음 켜요? 웃음을 봉인하다라고 해서 봉인하면 안되는거 아냐? 웃음을 못하는거 아냐? 봉인하니까 낙장불입이야 이미 쓰셔가지고 봉인을 해버렸네요 우선 안지워지네 는 뻥이고 쓰세요 는 뻥이고 는 뻥이고 는 뻥이고 는 넝담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할거냐면요 이 글쓰잖아요 독수리를 상징하는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수레?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거 같고 지점토로 위에 독수리 머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누가 봐도 한화를 위한 수린것처럼 그래서 지점토를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점토를 한번 반죽을 해서 철사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올리는걸로 자 여기서 지점토로 요거는 내려주시고 요 위에다 올릴거긴 한데 일때는 내렸다가 위에 잡아도 되겠죠? 위에요? 응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독수리를 그 독수리를 작가님이시니까 독수리를 좀 형상화 해주시고 저는 하나이글스 로고를 한번 어 근데 괜찮죠? 하나이글스 로고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글스 로고 쉽지 않은데? 요 모양으로 해서 물감 뭐 색칠할 것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말라야지 되는거라 혹시나 해서 준비한거지 안해도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다 뜯어서 지점톱 이거 얼마나 있나 얼마나 있어야 곧죠? 하루정도 있어야 하나? 네 웅달에다가 좀 해야돼요 저는 참 그 네 우리 하나이글스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텐데 네 보시기에 제가 이만큼 하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뜯어서 드릴테니까 네 이렇게 많이 줘요 나 이거 하나만 로고 이렇게 딱 아 충분해요? 이렇게 딱 세우려고 하는데 그럼 저도 네 개만 뜯겠습니다 입체로 만드니까 저는 네 네 그렇지 저는 이거 좀 하나이글스 로고를 일단 철사로 이거 한번 재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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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벌고 좋지? 100% 그럼 침착된 돈으로 다 우리가 일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돈 벌면 다 제거죠? 지분이라는 게? 제가 합니다. 아니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 생각은 어때요? 투자 지분만. 투자 지분도 지분 아니야? 쉐어 지분은 이제 실무자 있습니다. 쉐어 지분은 얼마? 쉐어. 3 대 7? 3 대 7이요? 3? 괜찮아요? 5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월 50? 년. 비즈니스는 원래 정확하게. 월 4만원이네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베드로라지크 카페에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월 4만원이면. 인터넷 욕은? 인터넷 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인터넷 사실 없어도 되거든? 거기는? 근데 있으면 좋죠. 없어도 되지만. 그쵸.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 그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라지 라운지. 베드로라운지. 베드로라운지. 아 좋죠. 그거 어때요? 해요? 좋죠. 월세 얼마까지 부담 가능해요? 저요? 음. 제가 원래 이제 제 개인 공간으로도 좀. 왜냐면 야구할 때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음. 겸사겸사. 그거 충분히 낼 수 있죠. 그거는? 베드로라운지. 월 한 150 정도까지. 월 150? 월세가 160 정도예요. 아 월세가 160인데 제가 150? 아니 왜냐면은 베드로라지 내에서 침창미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적은 거죠. 아니요. 160이면 160밖에 제가. 월세를 다요? 네. 2년간? 네. 그러면 곱하면은 얼마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 그럼요. 한 4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일시불로 가능해요? 그럼요. 어. 그 대신 그게 있어요. 뭐가 있죠? 위약금. 위약금. 뭐 어떤 경우에. 2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위약금 3배. 제가 일시불로 내니까. 아니요. 일자 계산해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못한 액수만. 근데 위약금이라는 게 약속됐으니까. 배드라운즈를 이제. 아니 근데 2년간 월세 부담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월세 때문에 보통 이제 빨리 접자. 근데 이제 그 항목이 있는 거죠. 아래.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한다는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면. 어. 예를 들면 청소가 안 되거나. 문이 안 따져 있거나. 뭐. 아예 방송을 며칠간 안 했다거나. 이런 조건들. 불시에. 불시에 갔는데. 네. 뭐 커피가 떨어졌다거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폐허가 돼 있어요. 제가 3일 동안 있어봤어요. 아무도 안 와. 그건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그러면 안 되죠. 3배. 아 그거는 가능하죠. 저는 매일가. 매일은 아니지만 주 4일 이상. 그리고 그거 하고. 제가 돈을 다 내잖아요. 네. 나가라고 하면 더 나가야 돼. 아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그거 두 개만 해주시면 저는. 아. 16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그럼 150만 원만 내고. 네. 나가라는 것만 빼주시면 안 돼요. 10만 원 제가 내고. 아 왜냐면 보증금도 있고. 또 거기 꾸미고 이거 할 때. 바쁘잖아요. 아 맞습니다. 여기서 콘텐츠 하실 때 제가 또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극적 합의. 알겠습니다. 하지 말이죠. 나가라는 건 없애고. 없애고. 운영이 다 되지 않으면 3배. 그거는 그 디어리랑 족치면 돼요. 야 왜 안 와. 아. 병신아. 험악하게. 어.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더. 야.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 그래. 쓰읍. 쓰읍. 뭐 이거. 그. 24색 매직이나. 혹시. 어 있네 있네. 아 물감인거. 물감인데. 요거는. 여기다가. 이거 해가지고. 팔레트처럼? 네. 팔레트처럼 쓰시고. 물은 여기 있습니다. 물. 여기. 물통. 아 물통 좋다. 아우. 실제 이걸 했네. 좋은다. 근데 이게 좀 작나. 지점표 한장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작지 않아 좀 더 크면 좋긴 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 여기 딱 정식이니까 보세요 한번 봐요 잘하셨는데? 소질이 있으신데요? 색칠 한번 왜냐하면 저는 진짜 미술에 소질이 없거든요 치과대학 다니면 비누를 주고 치아를 깎으라 그래 1번 오늘은 1번 다음주는 2번 그래서 점수를 매겨 탈락하지? 남아서 새벽까지 깎고 모든 특징을 다 요소를 넣어서 깎을 때 입체감이 있어야겠네요 입체로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 3D 프린터에요 깎아나가면서 그거를 모든 치아의 특징과 모든 걸 해부학적 구조물이 하나가 없다? 선생님이 막 부셔 다시 왜냐하면 그것을 고쳐올까봐 입체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어떤 물체나 이런거 보는데 있어야 돼 필요한 또 역량이니까 X, Y, Z 쪽으로 다 보셔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치과에서 출시는 예술가 뭐 도예가 뭐 이런 사람들 충분히 있을 법 한데요? 좀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하면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실습도 잘하고 점수도 잘 받고 그럴 여지가 있다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미술시간 좋은데? 벌써 재색으로 간단하게 저는 어? 부족하네 뼈대가 뭘 만드는거야 그거? 독수리 모양을 얼굴 얼굴 근데 아 얼굴만? 음 그래서 이렇게 덧불러갔죠 어 그게 좋다 그냥 해야겠다 모자라도 하고 밖에서 붙이면 되잖아 부시공사 아 여기가? 철사 덧대서 이으면 되잖아요 아 귀찮아 근데 우승 0원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네 우승 0원이 약간 의미가 바랄까봐 뭐 이게 굵은 철사야 잘 조작하기 힘든 철사인데 이제 힘으로 지금 철사 매니아 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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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오랜만에 종종 하세요 이런거 아 저는 컨텐츠를 못자겠어요 어떻게 하죠? 개인 방송에서 제가 말씀 좀 상담해도 되나요? 어제 방송이 아버지니까 아 컨텐츠 짜는 줄 알고 딱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뭘 해요? 그냥 이거 만들기 만들기? 재밌잖아요 뭘 만드냐는 거지 아 뭘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의 우승을 위해서 만든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자겠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고객 이빨 만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객 그 개인 정보는 아껴주시고 네 뭐 임플란트 디자인 같은 거 잘할게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지? 기공물 만드는 거 있어요 왁스업 해가지고 치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색다른 임플란트 모양 제한 디자인 하는 거지 네 내가 치과 회사인데 기존의 임플란트는 요로 요로 하는데 요런 디자인이 있으면 더 좋겠다 네 아 알아 하실래요? 아네 잘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툭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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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럴싸 했으면 좋겠다 어 잘 만드신데요 최선이 미쳤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진짜 잘 만드죠 나쁘지 않죠 현업치과의 사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데 잘하는데 왜 하나편이지 잘하는데 왜 하나편이지 하나편은 잘하면 안돼 왜이래 이거 왜이래 직박이형이 응원할 땐 잘했어 78년생인데 저 빙그레는 진짜 잘해요 다이나마이트 타선이야 그럼요 강정길 고원부 이정훈 난리 났어 또 그 뭐지 정민태 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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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장님 그리고 하나 기억이 안나죠 마구마구 마녀인데 한용덕 한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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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군 이상군 맞아요 마구마구 하면 계속 나오는 인물들 아 부대성 송진우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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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겠는데 나는 궁금해요 미대 수석이시죠 아 그럼요 미대 입학 과연 이 조소 이거 소조라고 하나요 조소라고 하나요 조소가 깎는 거고 소조가 붙이는 건가 조소소조 다르잖아요 소조가 깎는 거고 조소가 붙이는 건가 이거를 한번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우리 침착맨님이 소조는 뭔지 모르겠는데 소조 몰라요 소조 뭐 있는데 아닌가 소조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있긴 있어 조조 아니에요 조조 조조도 있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소조 조각이 깎고 소조가 붙이고 합쳐서 소조 아 조각 뭐라고 조각하고 소조 뭐라고 아 저 누가 잘 좀 내줬어 조각 하고 뭐를 합쳐서 소조라고 조소는 조각하고 소조가 합쳐진 거래요 조각이 깎는 거고 소조는 붙이는 거라서 조각이 아니 그 조소가 깎고 붙이고 그러니까 소조가 붙이는 거잖아 이건 소조잖아 제 말이 맞죠 그 철사가 날카로워서 저거 긁히네요 조심하세요 더 치시면 안 되죠 내일은 스케줄 뭐예요 자동물 죽고 다녀 자동물 죽고 다녀 아 내일 저희 나오세요 내일 네 아 그래 저 요즘에 좀 안 나오잖아 네 더워서 안 나왔죠 아니요 진짜 일 있어서 진짜 뭐 스케줄이 계속 잡혀가지고 뺄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많이 오셔도 돼요 네 실내라 많이 오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또 뭐 마침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운때가 용산이 있고 응 용산 실내 대림이 있고 대림이 있고 뭐 효창이 있고 여기저기 있죠 재밌네 이게 하다보니까 재밌네 이거 되게 옛날 서해학원처럼 되게 집중해서 지점토 몇 개 싸드릴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요 민찬이 하죠 애들은 좋아하겠다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거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 나도 이거 가져가서 쏘영이랑 해야겠다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네 왜냐면 쏘영이랑 있으면 요즘은 좀 할 게 딱히 없거든 어? 저기 뭐가 꺼졌어 오랫동안 조작을 안 나가지고 어 마우스? 콘텐츠가 없었네 방송이 꺼진 건 아니죠? 저 화면이 꺼진 거죠? 네 뼈대가 너무 부족공사가 이래서 안 돼 안 돼? 뼈대 때문에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안 돼서 그래요 sí 화나이가지 뼈가 쉬고는 쫌 이게 좀 화면으로 보면 더 글로쎄 보여요. 디테일이 안보니까. 디테일은 좀 지저분한 점이 많아요. 디테일도 좋아요. 디테일도. 그거 해야겠다. 만들기? 미술한다고 하면은 확보들이 반대하잖아요. 치과의사 쪽으로 위도해서 어? 치대는 좀 미술적 재능 필요함. 단련하게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더 해라. 나중에. 취미로. 그게 부모님들이 자꾸 유도하잖아요. 매일 치아를 깎거나 만들 수 있어요. 실용적인 항문으로 유도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겠네. 이거 하고 제가 시간 남으면 치아 또 하나 만들어볼까요? 치아도 만드시고 보스 평범을 만드세요. 치과 하시기 싫다면서. 안 싫어요. 제성. 아 좋아요. 제성미술교육원. 그 해서 실제로 동네에 되게 많아요. 단지 아시죠? 네. 맨날 그 애들하고 같이 만들고 프로젝트. 맞아요. 같이 뭐 과학 미술 그런 만들게 해주는 학원 많죠. 제성미술학원. 그리고. 1년 이상 다니면 치과 상담 한번 해주고. 학부모 상담때. 할인해주고. 연계. 연계해요. 연계해서? 네. 나비치과랑 연계해요. 그거 있잖아요. 남양주 같은 음식점 큰데. 교회에. 먹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카페 가면. 아 할인해주는 거. 있어요. 있어요. 네. 하시죠. 미술학원 한 다음에 치과를 연계. 그리고. 아이고. 주셨네. 하나. 하나팬이면 똑같은 할인. 그래서 하나팬으로 유입. 계속 연계해. 다 연계. 아니야. 일단. 배도 라운지 먼저. 배도 라운지 그 회비. 회비. 회비 내면은. 네. 미술학원. 세탁공짜. 어. 배도 라운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멤버십 회원이 되면. 멤버십 회원이 되면. 미술학원 가능. 하나 굿즈 같은 것도 이제 좀 받아가지고 좀 제공을 한다거나 하고. 네.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형이 그 하나 응원하면서 받은 굿즈 같은 거. 연계해서. 협찬이 되냐. 지원이 되냐 해서. 하나. 하나에서. 재성 미술학원도 하고. 치과 상담도 해주고. 할 일이 많네요. 저는. 네. 전 되게 바쁘네요. 아. 그쵸. 네. 바쁘네. 왜 바쁘죠. 본인의 자아실현이니까. 본인이. 아. 아. 또 올라탐. 아 근데 그. 미술학원은 진짜 괜찮은 듯. 됐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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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독수리만 만들면 되겠네요. 독수리머리. 그래서. 물을 발라. 지전도. 검은색을. 나중에. 더 칠해가지고. 수리. 리페어. 근데. 이 콘텐츠를 이렇게 아무 말도 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네. 그래요. 시청자들이. 심심하잖아. 저희들끼리 얘기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심심할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왔으면 나가겠죠. 세상에 방송이 이거 하나입니다. 맞아요. 딴 데 보다가 또. 이왕이면 좀 왔을 때 잘해주면 좋잖아. 말할 때 오세요. 말할 때. 지금 말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말하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전 이제 철사로 이 흰색 부분만 긁어내면. 이걸 볼펜으로 긁을까? 아니 근데 볼펜은 까만색이 묻으니까. 철사로. 끝부분만 긁으면. 진짜 멋있다. 옛날에 그거 아세요? 뭐요? 그 학교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철사먹는 아저씨. 마술하면서. 자전거 먹는 아저씨 온 적 없어요? 철사. 그거 형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그런 아저씨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철사를. 잘라서. 해서 물로. 해서 먹는 아저씨 있었어요. 자전거 먹는 아저씨. 그래서 오늘은 아빠키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빠키 먹어. 저기 있었어요. 옛날에. 아시죠? 어떻게 먹는데? 그거 유튜브에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있어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 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400원 내면은 볼 수 있는 마술 하다가 갑자기. 먹어요? 이거 먹어. 있었어 있었어. 어떻게 먹죠? 그냥 먹어. 이렇게 짧게 잘라서 삼켜. 알약 먹듯이. 나중에 탈 없이 나오시나 봐. 본인이 수련했겠죠?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했다. 유튜브 쳐보니까 진짜 있다고 하네요? 있다니까요. 저희 그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 관람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주도해서요? 네. 그러니까 볼 사람은 400원 내야 돼. 그래서 손 들어서 보면 400원 내일 갖고 와야 돼. 인간 합작이네요. 뭐 약간. 근데 요즘도 왜. 인간 합작쇼.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요즘은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서 아예 그거를 수업을 해놓잖아요. 뭐 탁구도 있고 뭐. 마술도 있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방문 판매처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같이 보고. 단체 관람. 그렇게 한 게 있었어. 옛날에. 당시 400원이면 큰 돈 아니냐고 했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원이 제 기억. 그냥. 대충 말한 거고. 200원이었을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몰라. 150원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그렇게 나이 안 많이. 얼마 전에. 나이. 디스카운트 된 거 아시죠? 네. 저 30대로 돌아왔습니다. 어? 39으로? 죄송합니다. 아. 나 44인데. 얼마 전에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44. 깍듯하게. 아. 그 30대로. 종수랑 다 내려갔겠네. 저 6개월간은 다시 30대요. 하하. 개참. 나이 별로 안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떠지니까 그러네 진짜. 그렇죠. 30대는 좀 부럽다. 지금 43살까지 가셨나요? 44. 44. 네. 46에서. 44. 46에서 44로. 네. 46에서 44로 꺾인. 어. 그러면은. 꺾이셨네요. 원래는. 44. 만으로 안 하실 때는. 뭐가 볼게요. 46인데. 반절. 왜 꺾여. 50이. 50이 반절 아니야. 아. 45 기준. 네. 네. 꺾였죠. 45 기준이면 꺾인 거죠. 네. 다시 돌아왔네요. 네. 아. 유의미하네요. 유의미하네요. 네. 40대 초반이에요. 네. 이게 확실히 저는. 이게. 괜찮은 게. 응. 같은 학년에 나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응. 만으로만 치니까. 생일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뒤로 한 두세 살은. 뭉개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또 그. 한 살 차이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친구가 또 누구고. 맞아요. 패턴이 꼬이니까. 어. 당군 할아버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좀 무너질 것 같긴 해요. 미국식으로. 네. 이거 만지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를 묶을 방법을. 신고하러 봐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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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벌어지네. 아. 벌어지고. 뜯어지고. 아. 아. 틀은. 틀은 좀 만들어.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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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 중에 진짜 조속과가 있는데 아 진짜 조속과가 계세요? 배워올 것 한승주 슈퍼 에이스 모드로 던지고 있다고? 중계도 한번 해주십시오 채팅으로 한승주에서 잘 던지고 있나봐요 하나 골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 몇대 몇이에요? 어 이기고 있네 역시 우리가 또 이런 하나의 어떤 이런 다 왔죠 다 왔죠 잘되지 아 잘될 수밖에 없지 이게 기운이란게 있고 확실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프리킥으로 넣었다고 프리킥골 채팅창 뭐라 그러잖아 중계 안에서 골로 아 내가 중계할 때 계속 외전승 했는데 상관없어요 한번이라도 볼 때 지잖아요 보면 지는 사람들 그게 맞아 맨날 그래 왜냐하면 그걸 소비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개하고 싶은 방향으로 소비하니까 매직박이 안에서 진다로 소비하니까 매직박이 안에서 진다로 소비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쵸 저도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괜찮아 사실은 아 꼴 취소될 때 옵사이드 아 VAR로 꼴 취소될 뭔데 VAR로 취소될만한 꼴이 뭐가 있을까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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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되죠 저녁 먹고 드시고 가시죠 오늘 일찍 가셔야 돼요? 롤 롤도 롤도 한판? 두판? 생각해보니까 저 좀 티가 많이 올라가지고 몇인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죠? 저 실버 2 까지 올랐어요? 같은 실버 3 거의 올라왔어요 괜찮겠어요? 원래 실버 4였는데 뭐 한칸 올랐는데 무슨 실버 3 80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침샘이 그 방송 안키고 가끔 롤 하실 때 저랑 하신 적 있잖아요 뭐 두세판씩 네 솔직히 어땠어요? 제가 정글하고 녹턴 같은 거 하고 할 때 우리 다 이겼을걸요? 응 다 이겼잖아요 아 다 이겼어요 또 방송이라 또 재밌게 하려고 그러네 아 진짜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네 재밌게 하려고 하네 아이씨 나도 어쩔 수 없나봐 어 자꾸 방송 가다보네 또 뭐 그냥 담백하게 말하면 되는거죠? 어 맞아요 그때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이겼다고 하면 되고 이래 이걸 내가 이겼다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소비자 원하는대로 소비하게 해주려고 아이씨 침샥맨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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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군 너무 방송쟁이다 침샥맨 이 자식아 너무 방송쟁이네 솔랭하시죠 아니 왜냐면 띄어차이 안가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듀오가 진짜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저 플랫까지 가능 다이아 아니 그 플랫 그 자령하고 할 때 플랫 정글이랑 맞다이 까면은 잘 안지 플랫까지 가능 저는 사실 기열이 형하고 형 하는거 보고싶어요 기열이랑은 저랑 잘 안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열이랑 미드 성향이 잘 안맞아요 합이 진짜 안맞아요 두 명이 안맞아요 기열이 서로 생각하는게 아예 달라 어 아예 달라 그래서 그게 보고싶어요 기열이 같은 미드랑 생각하기 힘들어요 기열이 같은 미드 근데 실버 올라갔어 정글로 올라가잖아 아 정글로 올라갔어 키열이 귀여워 특박대전 열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어리 형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정글 기어리 형 정글이 잘하는 것 같아요 직발기 형 정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한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다고 잘한다는 아니었고 둘 다 똑같다고 하시네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잘한다는 제가 롤 형하고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채팅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채팅? 몰라요 진짜 말해도 돼요? 아우 직박이치 아우 직박이치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아니 그거는 롤 모르는 친구들이 침착맨 방에 있으니까 침착맨을 좀 더 뭐랄까 그 이해해준달까? 어어 그런 거지 실제 그거 맹문철 가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맹문철 한번 맹문철 하면은 이게 꼭 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범인이 한번 보내봐 그래서 제가 그 컨디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볼때마다 아니 롤 방송은 난 그거 못하겠더라 너무 그 채팅이 얼마 전에도 한번 싸웠잖아요 선생님 누구랑 싸워요? 모시고 선생님이랑 싸워요? 아니 일요일날 낮에 제가 이제 롤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아우 직박이치 어? 아니 뭐냐면은 녹통 궁을 쓰는데 녹통 궁 궁 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거리 안에서 안 쓰면 실패하잖아요 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알에다가 올려서 사거리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아니 궁을 왜 마우스로 함? 뭐 아 그게 아닌데 어? 제대로 안 들어가 제대로 제 타이밍에 썼으면 다 잡는 건데 사거리가 궁을 마우스로 쓰는 새끼 처음 보낸 거 사거리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 사거리 보는 건데 그래갖고 내가 뚜껑 열려가지고 그때 선생님 모시고 하고 있었거든 배운다는 느낌으로 컨텐츠 있냐 거기서 빡 돌아가죠 아오 시청자 시치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도 모르겠어 흥분해가지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어 아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좀 착살았어요 아오 녹통 시치 그랬더니 이제 그거 사거리 보는 거 뭐 쉬프트 R로 해놓으면 되는데 왜 몰랐으니까 몰라 그렇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몰랐어 근데 하니까 그거 여러분 쉬프트 R로 사거리 보기 하니까 쉬프트 R 한 다음에 딱 떼면은 바로 발동하던데 나는 그냥 사거리만 보고 안 쓰고 싶은데 저절로 써지던데 아닌가 내가 뭐 잘못 눌러서 써졌나 그렇고 아 안되겠다 그리고 플레 다이아 물어봤는데 다 마우스로 올린다는 거야 다이아도 그렇죠 그렇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우 안되겠다 굳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직발경은 약간 그 핀트가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네 롤 할 때 좀 나가더라 못 견디더라 약간 억울할 때 아 억울할 때 과하게 나가 아 억울할 땐가 보다 아 억울할 땐가 봐 억울하다고 느꼈을 때 본인이 그 전에 그 우리 배울 때 있죠 네 그때도 마우스 안되니까 마우스를 막 부시는 거야 갑자기 막 아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신다는 표현이 그 뭐지 부신 게 아니고 우클릭이 안되어 마우스가 우클릭이 안되는 거야 가져갔는데 나 마우스 그거 마우스 땜에 핑계대기 싫어서 근데 우클릭이 안되가지고 그게 눌려있는 것처럼 된 거야 여러분 딸깍딸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한번 눌린 채로 빡돌아가지고 엄청 깠더니 결국 됐어요 아 접착제 아 접착제 아 접착제? 저는 접착제 필요없어요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가다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마우스 안 쓰면 되잖아요 딴 걸로 하래 원래 있는 걸로 하래 어 근데 나는 싫은데 나는 내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랬고 그때 한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때마다 박정민이 되게 항상 무험박이 눈치봐 눈치봐 아아악 아 즉박용 마우스 어떡하지 계속 안해도 되는 렌트 계속 눈치면 돼 저는 요렇게 아 이게 좀 디테일이 왜냐면은 별로처럼 나오는데 아 여기 때문이구나 우원박이 맨날 내 역자리거든 원딜 서포트이니까 우원박이 계속 보이잖아 우원박이 계속 보이잖아 우원박님이 너무 착해요 사람이 너무 착해 어 아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궁금해서 내가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어 둘이 있을 때 아 이러이러하면 솔직히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참기 힘들고 어? 화가 날 법한데 그치 참는 거냐 연예인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뭔가 논란이 되기 싫으니까 참는 거냐 아니면은 뭐 화가 안 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 있거든 뭐였나 기억 안 난다 어떤 항목인가 대니 우원박이 어? 뭐 자기도 뭐 약간의 화는 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화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 생각보다 한 적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좀 순해요 순한 맞아요 기본적으로 순한 디폴트가 순한 좀 온순한 그 성향이 있어요 형은 착해요 착해요 수트리면 받잖아요 저도 안 받아요 막 들이받잖아요 아 저 안 받아요 저 안 받아요 저 안 받아요 저도 되게 조심하고 되게 조심하면서 막 말로 사람 죽이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되게 겁도 많고 좀 조용한 무시 그래서 그래서 원박은 좀 기본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겠지만 아 느끼실 거예요 사냥 자체가 진짜 그 좀 온순하고 그냥 착한 사람 어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착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화는 나도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이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화구로 참는 사람이 있는데 좀 화도 잘 안 내거니와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를 잘 참는다는 느낌보다는 화나는 그 임계점 자체가 높음 높아가지고 화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게 되게 많아요 본인이 응 그래서 되게 많이 화낼 만한 상황을 적게 화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화가 안 나는 거야 이것도 좀 많은데 내가 대화해봤는데 그건 또 아니 아니었어 아 아 자기도 기분 나쁠 나빴다 그렇게 내가 우리가 근데 여기 미친 듯이 화나는 건데 그냥 이 정도는 아 그치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런거지 그렇진 않아 근데 나는 우원박 태도를 보면 와 이런데도 화를 안 내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분은 자기도 나쁘고 한데 그냥 표현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는 표현 안하면 미칠 것 같아서 표현하는 사람 직발경은 내가 정신병 걸릴까봐 직발경은 그 표현을 해 그리고 표현을 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 뭐라고 해야되지 끝까지 가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고 서로 해소될 때까지 얘기를 해 맞아요 어 그래야지 정확히는 제가 해소될 때까지 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아 다음 얘기에 이런거 뭐 안 좁혀지면 그래 포기 어 저는 포기 못해 끝까지 지적 호기심이든 뭐든 그게 해결이 돼야 넘어갈 수 있어 어 다음 주제가 어 맞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한화 우승 기원주입니다 이렇게 어 하나로 이쪽 뒤에도 칠해야겠다 하얗게 근데 이거 안 말랐는데 칠해져요? 그냥 이렇게 되는거야 좀 진하게 포스터 칼라처럼 좀 진하게 포스터 칼라처럼 물감을 좀 대충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언제 마시냐고? 올 겨울에 마시지 않을거야? 루시원 선수 불러서 같이 마시고 싶은데 사실 원래 기획은 닭가슴살 또 뜯고 근데 지금 근데 아 못 먹을게? 아 그럼 안되지 먹어야지 근데 그 사실 치킨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닭이 아니잖아요 이글이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냥 뭐지 편의상 그냥 재미로 불러낸 일입니다 애칭으로 그냥 하는거잖아요 종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거 못 먹으니까 응 종수도 맨삽니다 종수도 맨삽니다 지능캐지 그럼요 베드라지에서 게임 제일 잘해요 아 종수도 너무 잘해 갓보기 종수 두명이 제일 잘해요 뒷면까지 까맣게 코끼리에요? 지금까지 안받는게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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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독수리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튀어나오 독수리 아우 아우 독수리시치 한승주 3회 무실점 좋다 승주 선수 너무 좋아요 제가 한승주 선수는 제 생각에 침착맨님을 알거 같아 왜냐면은 그 인터넷 그런 문화에 좀 어리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그런걸 많이 아시더라고 얼마전에 한승주 선수? 응 그 얼마전에 그 한화생명 e스포츠 선수들도 뭐 하고 했는데 다 알고 막 사인도 받고 하는거고 인터넷 방송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아우 독수리가 무슨 색이죠? 황금독수리? 갈색 갈색 갈색? 갈색인가? 그럴 수 있죠 갈색 갈색 갈색이 없지 자동 fasten 갈색이 없을수 살구 아우 민색이 어 이거 뭐지? 남은건가? 남는건가? 아버지 미술교실 같네 진짜 아버지 미술교실 아버지 학교 학부모 학부모 학교 아래 Sylvia 아우 자식 시치 dishonor precisa 제가 촬영하고 가며 Questions 응 어제였나? 집에 그나마 일찍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솔랭 돌리고 있는 거야?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이 나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뭔가 다른 일정이 있나? 둘이? 이런 느낌. 방송 일주일에 3일은 해야 돼서 못하는 날은 채워뒀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방송이 먼저네요? 그렇죠. 그거를 정했어요. 아예. 3일에 부족하면 채워넣는 걸로. 사실 이번 주 4일이긴 한데 풀 3일이 아니어서 한 거거든요. 풀 3일 기준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풀 3일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방송이 많아요. 개인 방송 시간 자체는. 왜냐하면 늦게까지 하거든. 한 번 할 때. 3일이긴 하지만. 시간을 한 번 뽑았을 때 축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 나온 얘기가 할 건 해라. 평일은 안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가자. 아 허락 허락이라기보다 서로 합의가 된 거구나. 그리고 그 소맘이 먼저 제안. 어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애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깔리면 힘들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안 들어오는 거로 간다면 열심히 차라리 그걸 디펄트로 가자. 그리고 주말에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집에 있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도 보통은 그냥 스스로 어 그래? 라고 하지만 집에 간 김에 방송을 안 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어제 켜가지고 솔랭을 돌리더라고요. 아 솔랭은 원래는 그 정확히 말하면 곤지암 얘기를 해야 돼서 할 타이밍이 없거든요. 제가 곤지암 가족여행 하려고? 얘기하려고? 네. 곤지암 가족여행을 하려고 켰다가 하게 되었죠? 곤지암 가족여행 얘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에 마이크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곤지암 가족여행 얘기를 그날 꼭 해야 돼요? 오늘 해도 되려나? 오늘은 또 손님 오시는데 제 개인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가족여행 갔다 온 뭐 사진 보고 이런 거? 후기? 뭐 후기. 아 맞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몇 회 하다가 그냥 엎어졌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침착맨님이 하시는 동안 뚝딱 송곳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아 송곳니 왜 그냥 그냥 뭐 만들 게 없어. 뿌리 이렇게 뿌리까지 심심해서 치아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입체적으로. 요즘 치료 받고 있지 않아요? 네. 한번 껴볼까요? 근데 침착맨은 4번 소구치더라고요. 소구치. 제가 만든 건 3번. 송곳니. 이게 그 뭐야 실제로 박혀있는 것까지 치면 이가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커요? 응. 이 정도로? 제가 손이 좀 지저분한 채로 만들어서 좀 꼼꼼하게 이 정도로 크다고요? 뿌리가 이렇게 길죠. 송곳니는 특히 길고. 아우, 송곳니시지. 아우, 이런 느낌? 물깨 그래. 물깡이 부족 안했어, 생각보다. 아, 이거 다 짰어요? 네. 아우. 아니, 사람 치아가 원래 뿌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항상 하는 말인데, 치과의 충치 때문에 그거 되잖아요. 뇌로 갈 수 있잖아요, 균이. 그거 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제가 배울, 저는 그 전화를 제가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도 그 얘기하거든요. 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귀에 고름이 차면 뇌로 갈 수 있다고. 응.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질환은 다 뇌로 갈 게 있나 봐요, 확률이. 아우. 높은 확률은 아닌데? 하긴, 그러면 뭐. 사실 뭐. 발끝도 연결되어 있지. 이미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다 경계하겠지.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발끝도. 아우. 이렇게 했고. 채팅창 질문이나 좀 제가 받고 있을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 머리 둘레는 64.5 정도? 센티미터. 그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팔이 63.5인데 좀 작거든요. 에이. 본인으로 과수 평가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흑흑흑흑흑. 여러분, 오늘 닉 윌리엄스 안타 쳤나요? 그 친구 처음에 잘하더니 최근에 좀 쎄하긴 했는데. 닉 암, 닉 암스트룸. 닉 윌리엄스. 윌리엄스. 하나에서 5점. 노골. 노골. 타자요? 투수? 타자. 새로운. 타자. 지금 세 명이죠? 네. 그 체계가. 응. 초고 땅불? 아, 그래도 맞추네. 전타전 아예 못 맞췄으니까. 뭔가 좀 파악돼가지고 잘 못 치나 싶었어. 지금 0대0인가요, 그러면? 흑흑흑. 어, 하나가 1대0이래? 오, 잘하는구만. 한승주 선수도 무실점으로 잘 막을 수 있는 선수예요. 구속도 빠르고 또 구종도 스위퍼도 있고 좋은 선수면. 근데 보통 1대0이라고 안 하잖아요? 1대0이라고 하는데 원래 0은?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4대 떡. 1대 떡. 닉 윌리엄스 이터스 무한타. 이거 모자 침창민 님 써보시라고요? 쇼. 쇼. 어, 그렇게 뭐? 아, 네. 헤어가 있는데도 널널합니다. 저 거의 다 했습니다. 너무... 아, 천천히 해 주십시오. 이건 뭐야, 이건? 혀요, 혀. 아, 혀를 왜 이렇게... 네. 혀를 왜 이렇게 내밀어? 포요, 포요. 아니, 독수리가 혀가 있어? 혀 있죠. 아, 그래? 앵무새, 앵무새 있죠? 없나? 앵무새 있어요. 그래서 혀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오. 아니, 근데 혀가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죠? 길게, 진짜 길어요. 코끼리 콘 줄 알았다니까. 그만큼 있냐 이거지. 담금주에... 뭐라고 그러나요? 저는... 7월 5일. 7월 5일. 7월 5일. 매직박. 이곳에... 우승을 봉인하다. 는 농담. 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르게 그... 그... 이루어질까봐. 봉인이. 아, 봉인... 그 봉인한 걸 이제 뜯는다. 이런 의미로 쓰긴 했는데... 우승을 봉인한다고 하면 이제... 느낌이 좀... 어, 이거를 열기 전까지 뭔가... 마인부우처럼... 그치. 못 나올 때까지 계속 우승을 못한다고 쓴 것 같아서... 마지막에 는 농담이라고... 썼네요. 거의 다 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화 구단에 저희가 선물로 좀... 보내볼까요? 이글스 TV에... 해가지고... 이글스 TV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죠.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부정 탄다고... 아, 그럴 수... 예. 그럴 수 있어서... 고소장 준비... 증거 1525. 하... 이거 한번... 잘해야 되는데... 어우...! 하... 하.. 하... . 아, 하, 한순주는 잘한다니까요. 잘합니다. 오늘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그 하나 우승 기원주 만들기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담금주는 아까 했고 그 위에 장식물 제작 중 독수리 장식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고요? 침창민님이 이걸 컨텐츠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온다 하니까 이걸 컨텐츠로 준비해 주셔서 가져가셔서 드세요. 배도라지 금요 침묵회 또 안 하냐고요? 해야죠. 해야죠. 그럼요. 제가 일단 배도라운지부터 침창민님이 돈을 많이 내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라운지에 모여서 하면 되잖아. 5인큐. 박정민 요 근처. 김종수 매직박 박정민 침창민 한 명은 좀 멀리서 불러가지고 5인큐에서 기어리도 가깝고 가까운 사람 나머지는 좀 멀어 풍얼량 쪽은 좀 멀어가지고 이쪽 근처로 강서 강동이 좀 나눠져 있는 느낌이다. 인천? 동? 인천 아예 너무 서쪽이잖아. 동군대 서군 그렇죠. 동군 서군은 나눠지죠. 근데 여기 저기 뭐지? 이거 까만색 유튜브 채팅이잖아요. 근데 앞에 저거 뭐지? 구독이라고 하나? 저거 안 해도 채팅할 수 있네요? 오늘은? 원래는 저거 유료 풀었다 닫았다 하는군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또 이제 누가 또 난장피웁니다. 그러면 또 닫고 그렇죠. 그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난장피우면요? 아니 지금 저기 보면은 구독 뺐지 않으신 분이 침형 외모는 물 올랐는데 매직박은 그냥 몸이 올라왔네 라고 안 좋은 채팅이 보여가지고 해내주세요. GPS님 너 지금 3초 만에 또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또 와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뭐 이거 좀 이런 거 안 치워도 되나요? 아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될까? 아 가까이 가서? 아 오케이. 아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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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숙여 보세요. 눈 나오기 아니 좀 왜 포효하는 거 포효하는 거 이거 그거 만화적으로 그거 아니야? 뭐 덕몽우스 할 때 죽을 때 꽥 우승할 때 하면 우리 팀 그거 뭐 이거 뭐지? 우리 하는 게임에 죽을 때 꽥 그거 꽥 이거 그거 느낌 좀 나는데? 죽을 때 목 잘릴 때 뭔 말인지 뭔지 알죠? 덕몽우스인가? 그거 맞죠? 이게 뭐야? 덕몽우스는 죽을 때 그래픽이 있잖아. 지나가다 탁 스페이스바 누르면 확 독수리 그 느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독수리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표현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세요. 제가 너무 디테일을 신경 쓰면은 오래 걸려서. 이거 미쳤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좀. 이게 완전히 국구 채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죠. 마쉬운 정도. 이거에다 드니까 이게 독수리의 몸통 그런 느낌 좀 나요. 딴 것 같으니까 좀 약간 독수리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장에 얘가 뭐 먹었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안 붙이는 게 낫 것 같은데 본드가 있긴 있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그 우리의 염원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거 보관하고 있다가 우승하면 따죠. 그때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못 먹을까 봐 원래 혀가 더 위에 있었는데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아 자꾸 혓바닥 내려가네 그래서 원래 철사를 여기다 놓은 게 혀 풀리네 혀가 아래로 떨어져서 한 건데 혀 풀려 자 치우도록 하죠. 아 좋았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근데 진짜 재밌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방송하는데 그 뒤에다 놓을게요. 침창민님 거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이거 뭐 봉투 같은 건 없어. 봉투 저기다 그냥 다 때려 봐봐 봐. 아 나무 되겠다. 좀 지점트 좀 드릴까요? 몇 개? 어 지금부터 제 쪽 몇 개 챙겨 갈게요.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있어서 한 두세 개 있다가 챙겨 봐봐. 여기 여기 여러분들도 좀 쉬시고요. 정비를 하면서 물통을 채워야 할 것 같은데. 물통을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손 씻고실래요? 저기 있어? 씻고서요. 네. 네. 여기나 뭐 화장실로 해서. 집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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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kets. 손 씻고싹. 3개가 감사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이 음료수 또 치울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이 음료수 또 치울까요? 되게 끈적거리네. 왜 그러지? 지점트 때문인가? 지점트 때문인가? 하아! 하나 1대1 동점. 이상한 독수리 만들어지고 동점 됐네. 너 때문에. 나 아까진 괜찮은데. 하나 로고는 예뻤는데. 이상한 독수리를. 부정타서. 부정타서. 어쩔 수 없다, 그죠? 이길 거예요. 요즘 잘 안 지니까. 근데 원래 어제가 아마 어제 한승혁이고 오늘 한승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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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은 끈적거리네. 손 좀 씻고 올게요. 네. 요거를 좀 가까이 하시고. 붙일까요? 이제는 띄워도 됩니다. 붙이고. 아우 여기 좋다. 커피를 좀 드릴까요? 하나 주세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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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가가지고. 네. 커피. 모델 하신 거 있잖아요. 짜다잉. 아. 밥을 시작했다. 식사. 식사 뭘로 하실래요? 밥. 밥 먹을까요? 네. 단백질 이유로. 이거. 큰 거 이거. 따라서 드세요. 아. 따라서. 물 섞어도 돼요. 다는 안 주네요. 네? 커서. 뭐 먹어요? 커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냥 드셔도 돼요. 안 돼. 다 못 먹어요. 아니 오늘 그 사실은. 환화 중계를 여기서 해도 재밌겠다 했는데. 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막 진료 중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다음에 한번. 어. 침착맨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프리카에 침착맨 한번 제가 데뷔시키죠. 아프리카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한번. 선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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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했었는데. 아니까. 리드. 재대비.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하지? 신장계연 말고. 다시 해서 하는 거 있잖아. 흠. 흠. 아. 복귀. 재개. 재개장. 그래. 재개장. 그런 거. 침착맨이 있을 때 넓어 보였다고? 아니. 저도 넓어요. 제가 좀. 일부러. 약간. 앞에 가서 앉아서. 그런 거고. 흠. 흠. 1대1. 1대1. 근데. 지금 7시 47분인데. 1대1이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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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빠르네. 서로 잘 던지고 있나보네. 그죠? 네. 내일 또 침착맨님 만나요. 저희 그. 자동물축구단. 내일 또. 오엠이 있어서 만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많아. 또 뭐. 우리 뭐. 뭐 좀 있어요 뭐. 또 만나고. 최소 7월에 한 두 번은 더 만나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배도라지 여름 MT는 좀 빡세일 것 같아요. 가을 MT. 왜냐면 더워. 여름엔. 그래서 가을에. 흠. 아. 강원도도. 다음주인가에 가죠. 뭐. 알려줬어요. 가자고.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뺄 수 없는 날짜여가지고. 강원도는 같이 못가더라고. 가고 싶었죠. 저도. 근데. 수요일. 목요일이면 가는데. 화요일이었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가는 날임. 그래서 못감. 그래서 못가고. 그리고. 치과 끝나고. 끝나고. 어? 끝나고. 어? 그 생각 끝나고 갔다가 치과로 거기서 출근하기는 가능하긴 하네 어? 화순과 뭐 그러지 않았나? 화요일이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 월요일이었나? 월화 아니면 뭐 그런 날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못 가는 날짜였어 저는 수요일날은 되는데 수요일이 아니였어 아 치과를 강원도에 개업하자고요 성남에 있는 곳도 막 새가지고 아 카지노 가는 거예요? 카지노? 카지노... 어 카지노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방송에 못 내잖아 방송에 못 내는데 그냥 갔다 온다? 썰로만? 갔는데 뭐 이랬고 누가 잃었고 재밌었다 이렇게 썰로 하려나 보네 재밌겠다 아 제가 침철단 모임할 때 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체크문이 있죠? 체스판 그거 관련 이제 오시랄까? 오면은 내가 침철단 한번 쳐들어갈 때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관련 제품도 보이면 살았는데 일종이 안 맞아 침철단이랑 나랑 식사 뭐 하실지 고르시죠? 식사 뭐 하실지 고르시죠? 어디서 메뉴판 있어요? 아니 그냥 원하는 거 고르시면 시킬 겁니다 직원분들도 드셔야 되니까 언제 퇴근하세요? 오늘 뭐 할 거 있으시다고 늦게 한데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메뉴판을 좀 좁혀드리는 게 나아요? 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한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 볼게요 세 가지는 있어요? 잘 없죠? 세 가지 먹고 싶지 않죠?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니 저 좋아요 그래? 저는 룰렛? 찜닭 찜닭 네 찜닭하고 네 햄버거는 아까 점심에 먹었어요 햄버거 먹었어 우리 피자 피자 3번 제육 제육 맛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제육 가실래요? 제육이나 돈가스 뭐 그런 돈가스 맛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어 그래요? 본명이 더 뭐랄까 선보이고 싶은 이 스튜디오에서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제육 돈가스 그런 류 중에 어 이게 진짜 맛있다 먹여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제육 어디 맛있는 데 비싼데? 제육 드시죠? 돈가스 원하시면 돈가스 드시죠 근데 돈가스 그 그 코리안 스타 코리안 스타 좋아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얇은 스타일 제육도 좋아요 1.5인분 메뉴 있어요 채팅창에 뭐라고 그러잖아요? 침착맨 평소에 대식가인처 가더니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아니면 같이 시켜도 되잖아요 배달비 아까워요? 아니 보통 2인분을 안 먹잖아요 진짜요? 1.5인분? 보통 보통 아니 그러니까 뭐 제육이 그렇잖아요 업소마다 네 뭐 1인 제육 정식이 메뉴로 있는 데가 있고 배달 업체가 아니면 제육 2인분에 공깃밥 2개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육이면 제육 돈가스면 돈가스 배달 피 때문에 한쪽에서? 아니 근데 양은 상관없어요? 양은 양은 저도 1.5인분까지 그럼 둘이서 3인분 시키면 되겠네요? 저도 1.5 정도 그럼 제육 3인분 시켜요? 돈가스 3인분 하나만 해야 돼요 왜냐면 배달 피 제육 제육 3인분 매워요? 안 맵게 덜 맵게 안 매우 상추랑 깻잎도 와요? 그럼 불백 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한번 알아봐주세요 마늘이랑 쌈장 제육 제육 그럼 우리 옛날에 시켰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제육으로 가면 아니 까다로운게 아니라 아니 이거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야? 원래 제육집에 보통 팔아 이런거 싫어해 이런거 뭐 직발경 이런거 아니 안 싫어 안 싫어해 아니 근데 이런거 아니 저거 있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와서 3인분 먹자 하면 뭐라 뭐라 한다면서요? 왜 뭐라 하는거야? 뭐 3인분 하면 뭐라 먹자고 하면은 막 양말 벗겨진다고 그러니까 3인분 먹지 말 왜 3인분이나 먹냐고 뭐라고 한다는거 아니야? 형은 먹을거 같아서 아니요 조민 작가님 안 먹어요? 아니 왜냐면 그 형은 시키고 안 먹는다니까 남겨 근데 어떻게 먹느냐고 많이 시키자고 해놓고는 3인분을 시키고 0.5인분을 먹어 어? 왜 그러는거에요? 몰라 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는거고 아 근데 다 먹으면 상관은 없다 어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형은 먹을거잖아 약간 신용이 있잖아 신용이 저는 좀 지금 걱정되는게 뭐냐 어? 3인분이라고 왔는데 부족하면은 내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지 이게 좀 지금 불안해요 그렇다고 4인분을 먹자고 하다가 진짜 4인분이 오면 너무 많으니까 3인분이 아니 그냥 1인분 드시면 돼요 사실 아니 저 1.5인분 먹을거에요 아니 아까워요? 아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아니 억지로 1.5가 아니라 원래 원래 1.5인분을 먹어요 근데 적게 먹으면 또 좋잖아요 왜요? 음식은 적게 먹으면 좋잖아요 원래 위장이 많이 일을 하면 결국 그 뭐지? 소모품이잖아요 인체는 응 이미 많이 소모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관리를 해주는게 좋죠 나중에 갈아내면 되죠 많이 먹어서 좋을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신장도 부담돼 장도 부담돼 간도 부담돼 뭐 뭣도 부담돼 다 하니까 1.5인분 저는 그래도 네 그게 사실은 1.5인분이 적게 먹는거에요 제 입장에 솔직히 솔직히 네 그런거에요 알겠습니다 네 찍고 밥 기다리면서 네 아 위키아우에 있는 네 그 아까 말한거 치과 그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한명이 오면 좀 컨텐츠를 많이 뽑는 스타일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원래 하나인데 네 컨텐츠 중독자 같아요 아 그 뭐 게임으로 롤러 할까요? 아니 아니요 아 롤러 콘텐츠잖아 상디씨를 롤하면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전 사실 오늘도 침착맨님 스튜디오에 자주 오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시간내기 어려우니까 미리 물어봤잖아요 오면서 브이로그처럼 침착맨 스튜디오 뭐 다녀왔습니다 어 그럼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냐 흔쾌히 찍으라고 했는데 네 안 찍잖아요 네 못하겠어요 왜 안 하셨어요 뭔가 힘들어요 그렇지 컨텐츠를 잘 못하겠어요 응 근데 롤보다 지금 치과 그걸 더 좋아하는거에요 그러면? 토크를 아무래도 더 선호해요 아 토크를 롤은 평소에 제가 하긴 롤을 할때는 토크를 못하니까 근데 토크를 이제 그냥 뭐 프리 주제면 밥먹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응 네 그거 좋아요 아까 말한거 그거 치과 정보 아 치과 얘기 때문에 굳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치과 얘기하면 이거 좀 벗겨야 돼 왜왜왜왜 또 달라요? 그래도 그냥 아 느낌의 왜냐면 침착맨님 컨텐츠로 올라가니까 아 오케이 치과 쪽 치과 쪽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야구설명회 이런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 올게요 야구설명회는 요거 제가 입으면 아까 그 느낌으로 갈거 같은데요 네 그 긴 아우터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여친룩 여친룩 아니에요 그 정도 여친룩 되네 아 이거 봐 남친 어디 분 여친룩 되네 아니 그냥 이게 아픔만 그러고 비슷한데 뭐 여친룩 되잖아 봐봐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밖에다 놓을까요? 아뇨 여기 밑에다 여기 모자랑 까먹을까봐 네 지금 밖에? 아 밖에 지금 밖에 오고 올게 거기다 가봐 지금 몇시에요? 8시네 음 몇 대 몇? 1대1입니까? 네 롤도 네 내일 근데 그 축구하시잖아요 네 내일 축구하고는 뭐에요? 쉬는 날이에요? 내일 점검합니다 컴퓨터 집컴퓨터 아 뭐 고친다고 아니 뭐 꺼진다고 했죠 아 롤은 뭐 하고 가면 하고 가는거지 상관없어요 지금 티어 어디시죠? 저 브론즈 몇이에요? 2인가? 2? 어 저도 계속 연승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잘행은 실버 1인가? 골드 직전이고 그러면 네 승강 응 누군가 할 때까지 할까요? 승강 누군가 롤을요? 네 아 일단 치과 그거요 뭐 롤을 승강까지 이거 하고 밥 먹고 그거 하고 얘기해 그거 보고 승강 누군가 떨어지거나 이길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은 저 배우님 불러 전화해 뭐라고 뭐라고 같이 돌려 저 노트북 가져왔어요 그러면 솔랭이 아닌데? 잘해 그럼 배우님하고 두 분이? 솔랭이 솔랭이 재밌어 아니 근데 배우님 배우님 바쁘다 요새 바빠 요새 계속 촬영했고 좀 힘드십니다 힘드십니다 아 기열이 형하고 해야 되는데 형하고 완전 그게 컨텐츠 기열이 하고는 안 맞아 그게 컨텐츠 아니 안 맞아 기열이 하고는 아예 안 맞아 진짜 개웃긴데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님아이로 싸움이 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기열이랑은 기열이랑 나랑 너무 잘 맞는데 롤 미드 정글 할 때만 안 맞아 평소에 뭐 모든 컨텐츠 근데 싸움 안 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기열이 형이 이렇게 하다가 말어 그냥 기열이가 안 하고 얼굴 빨개지고 그냥 말 안 해 그래서 싸우진 않아 왜냐면은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 그 친구는 논리가 부족해요 롤 근거가 없어 근데 나는 근거 있게 따지니까 잘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정글이 왜 그 타이밍에 이렇게 갔냐 다 근거 저는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면 엄청나게 세세하게 따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너 이렇게 말했지 그럼 말했는데 말했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다 해가지고 다 나열해 다 나열해서 아니 너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0. 몇 초 뭐 뭐 뭐 아니 0. 몇 초래 몇 분 몇 초에 3분 19초에 칼날 부리를 먹고 있고 내가 먹고 갈게 라고 했는데 너는 왜 벌써 걸어 내가 먹고 있는데 근데 먹고 있는데 뭐 올 때 갈게 근데 갈 때 간다고 했을 때 뭐 여기 먹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맵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에서 그래서 초단위로 그거를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어리는 형 오기 전에 말해야지 왜 칼날 부리 이거 나 삼캠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 이제 올라갈게 하고 나 막 칼날 부리 먹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먹고 올 건데 먹고 나서 올 때 말하지 왜 미리 말했냐 이거 근데 나는 미리 라인도 당겨놔야 되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갱킹을 성공하려면 근데 기어리는 아니 올 때 말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 칼날 부리 먹고 있는데 걸어 자기가 나는 아직 안 왔는데 미니맵을 봐야 되는데 걸어 막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나 죽어 그럼 내가 어? 야 나 지금 먹고 있는데 아 형 운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먹고 가야지 그럼 아니 그럼 운다고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했잖아요 기어리 형도 이해가 되는 게 아 이해는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 형이 형이 먹고 간다고 했어요? 이거 하고 갈게 하고 갈게 근데 하고 갈게가 애매하게 들렸을 수 미니맵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갈게 이러면은 지금 온다는 거 바로 받아버려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하고 갈게가 그때 우리 할 때 음성이 원활하지가 않았어 잘 안 들려 그러면 하고 갈게 하고가 빼지고 갈게 라고 들렸을 수 있어 들렸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나는 그거죠 너도 정글을 하는데 어? 내가 녹턴인데 갱킹형 정글도 아니고 성장형 정글인데 삼캠을 하고 가는 길에 그나마 한번 들러주는 건데 나도 성장이 바쁜 애인데 어떻게 삼캠도 안 하고 갱킹을 돼 자르반도 아니고 간다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어 근거가 아니지 않냐 삼캠은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삼캠 하고 올 때 말했어야지 약간 이러니까 나는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기효리 형 얼굴 시뻘개지고 응 직박이 형은 계속 그 그 계속 계속 이해시켜야 돼 얘가 얘가 수긍을 해야 돼 맞잖아 기효라 맞잖아 근데 말을 안 한지가 이미 1분이 지난데도 계속 근데 봐봐 있지 여기 봐봐 계속 말을 안 한지 그래야 내가 서로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중재를 자 맞아요 선생님이 중재 라인전하는 사람은 미니맵을 볼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미니맵을 보고 확인하고 그 오다를 받는 게 이상적이지만 안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글 가는 사람이 미리 더 정확하게 칼날 부리라고 언급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중재해 주셨어요 그 미드에 쓰는 사람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한 번씩 확인하고 서로 한 번씩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좋다 하고 끝난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중재가 되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리 모멘트 코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그게 첫날 첫 피드백의 첫 장면이었어요 그거 기억나죠 그 뒤로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저는 그때 섭섭했어요 어? 왜 미드 편 들지? 정글 편? 정글러 아니라고 아 섭섭했었어요? 아 그 편 든 거야? 아 나는 아니 뭔가 설로 잘못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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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조금 더 자 정글러가 라이너가 하기 힘드니까 정글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줘라 칼날 부리 먹고 갈게 10초 정도 걸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 나한테 아니 미니밥을 보면 보이는데 약간 저는 같이 같이 한 사람 입장에서 형한테만 뭐라고 안 했어요 양쪽에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 근데 나한테 먼저 말해 나한테 먼저 말해 아 먼저 말해서 먼저 말했고 내가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누군가한테 먼저 말해야잖아 근데 눈치채가 위도한테도 말해 누구한테 먼저 말하긴 해야잖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또 분쟁이 있잖아요 세게 말한 사람이 이겨요 보통 아니 인심을 잃어 평판을 강하게 말하면은 제가 주로 그래요 표현을 되게 유아하게 해야 사람들의 그 표를 받아 맞아요 근데 형은 형은 수사관처럼 했어 수사관처럼 아 왜냐면 나는 그 근거가 내 입장에서 추조식으로 증거를 가지고 한 거라 그 증거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그때 그냥 서로 한번 확인하면 되고 서로 한번 말하면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미스여서 사실은 상대 팀 잘못이에요 급한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개 처발렸기 때문에 그렇게 피드백이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근데 기열이 형이 실제로 좀 말을 안 듣긴 해요 기열이? 좀 고집이 있죠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잘해요 사실은 네 그 잘 풀리면은 너무 호방한 게 좋아 호방한 게 좋아 우리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있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좀 큰 스타일 호방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반반 누우니까 큰 차이는 없고 망해도 덜 망하고 약간 형하고 좀 섞는 게 좋아 형은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 나올 때만 갖다 박는 느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왜냐면 정글은 좀 확실한 것만 하라고 계속 배우거든 근데 기열이 형은 근거가 없어도 약간 박아요 일단 호방하게 해서 근데 박아서 결과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형은 좀 약간 겁이 많은 느낌이고 기열이 형은 좀 겁이 너무 없는 느낌 그래서 좀 섞으면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 그 솔랭 듀오 방송을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탑 가면 오히려 안 그래요 근데 정글은 침창미 님도 뭐 아실 수 있는데 정글 아예 몰라 정글은 만약에 갖다 박잖아요 만약에 탑에 누굴 도와주러 가서 갖다 박았어 상대 정글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제 탑에 있네? 아싸 개꿀하고 아래 카정을 다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보여주는 상황은 최소 70% 이상 뭔가 갱킹이 확실하거나 취할 게 내 카정을 당할 걸 순익 분배를 따져서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을 때 확실할 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로 인해서 많이 이럴 수 있어요 용도 먹힐 수 있고 노시완 투런 노시완 2점슛 노시완 그러면 이제 최정희랑 같이 네 노시완 선수랑 또 저희 인연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대회를 한 번 하셨고 롤 폼이 많이 올라오신 노시완 선수? 네 안 올라와서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에 같이 안 해봤어 얼마 전에 PC방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샤코 정글하셨다는 제보가 단어 때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단어 때 같이 그 하셨던 선수분들 다 그 야구를 다 잘하시는 분들 잘 잘 잘 잘 아무튼 음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네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냄 스타일 아니 가려웠어 아까 보자 아까 보자 나 아깐 안그리고 싶어 아니 한 번 바꿔주세요 이상하다 잠깐만 저희가 좀 바쁘게 제목을 바꿔야지 제목을 제목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죠? 아까 했던 거 하나 담금주 우승전 우승전 담금주 담금주 그리고 지금은 치과 치아 충전제 이거? 제목 이거 뭘로 할까 이거 충전제나 뭐 크라운 씌운 후에 치아 관리하는 방법 약간 알아둘 사항 같은 거거든 관리하는 발치 후 주의사항 느낌인데 발치가 아니고 치과 치료 후 알아둘 점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 치과 치료 후 뭐 그렇게 하면 될까 어 뭐 그런 느낌 좋다 좋다 치의사항 치의사항 이 이거 아까 지정초 그런 거 자, 덧붙어 들어가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위케오에 요런 게 올라왔어요. 치아 충전제 관리하는 방법. 제가 저제는 아니죠? 네? 저 충전제 할 때 제가 아니죠? 사실 충전제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아이가 맞을 것 같고 충전제라는 말도 안 써요? 잘 안 써요. 근데 뭐 레진 이런 걸로 이제 아말감 이런 걸로 충전을 하니까 그런 재료에 대한 얘기겠구나. 아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좀 유용한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과의 얘기 읽어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여쭤보고 대답도 해주시고 또 요즘 또 치료 실제 받고 계시니까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지금 또 신경치료를 하나 했거든요. 텐션 좀 올려서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좀 오해를 계속 뭐 내가 하기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거 억울하시잖아요. 억울하면 또 화내시잖아요. 화는 내지 마세요. 아니 안 억울한데 억울해도 화내지 마세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좀 텐션 근데 갑자기 텐션 올리면 뭐야 저거? 약 먹었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장단의 선을 모르겠어. 그럼 또 화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 하면서 또 화내요. 와 안 내요. 아 나한테 내지 마시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치아 충전제 관리 방법. 네. 아무튼 치아가 상하거나 썩었을 때 뭐 때우거나 이렇게 외양을 복구하는데 네. 어 이거 했을 때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충전 치료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좀 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이거 암활감이죠? 암활감입니다. 요즘 암활감 안 쓰죠? 많이 쓰지는 않아요. 뭐 수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아 근데 아직도 써요? 쓰기는?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쓰는 데도 있죠. 이게 가격이 네. 뭐 보험이 돼가지고 싸죠? 싸죠. 싸죠. 보험이 돼서 싼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험이 안 돼도 그냥 원래 싼? 보험이 안 돼도 싼데 보험이 되니까 더 싸죠.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싼 거죠? 어 예를 들어서 1급 와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치아 요걸 보면은 원래는 이 치아 테두리가 다 남아있고 요 안에만 쏙 오자 모양으로 남아있고 안에만 쏙 때울 때 저도 치료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 안 하는 걸로 약속 만원 또? 만원 만원 2만원이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그냥 뭐 재료값 재료값도 안 나오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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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왼쪽은 이어져 있는데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2급 와동 2급 와동 네. 요렇게 어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지 않고 호수처럼 딱 단독으로 돼있다. 아 1급 와동 아 옆벽이 터져있다. 2급 와동 와동 이라고 하는데 2급 와동의 경우는 이런 아말감 같은 반죽 재료를 잘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 벽이 터져 있으니까 네. 반죽을 여기다 쑤셔 넣으면 흘러요? 질질 흐를 확률이 있겠죠. 벽이 딱 갇혀있으면은 안에만 딱 땜빵 메꾸라를 하면 딱 벽이 어차피 거푸즙이 있으니까 되는데 요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굳는 게 좀 안 되는군요. 흘러내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아말감 매트릭스라는 이런 철판 같은 걸 대고 네. 하긴 해요. 하긴 해요. 하지만 이 변현부 이 치아와 재료가 만나는 그 경계선이 현미경 수준에서 명확하게 미세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쑤셔서 그냥 꾹꾹꾹 하는 거니까요. 명확하게 맞추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급 와동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저도 저렇게 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그 뭐 치료가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식과는 다르게 좀 오래 가는 건가요? 아말감은 워낙 기본적으로 금속이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한 재료고요. 압축 강도에는 압축 강도에 저항하는 힘은 우수하다. 하지만 당기는 힘 인장 강도에는 약하다. 왜냐하면 이거 반죽 쿠키 같은 걸 생각하면 누를 때 하지만 뜯어내면 바스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듯 약하다. 그래서 보면 아말감의 좀 안 좋은 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어. 맨 끝이니까 뾰족하게. 그럼 이 테두리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얇게 쿠키가 두꺼운 데는 잘 안 보셨는데 테두리는 까질 수 있죠. 틈새가 생기겠죠. 근데 다른 충전제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충전제도 예를 들면 금을 통으로 블럭을 제작해서 만들었다. 테두리가 깨질 수가 없죠. 다 한 가지 한 덩어리니까. 근데 테두리가 좀 약할 수는 있잖아요.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끊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아말감은 반죽을 수은에 아말감 파우더를 수은에 믹스를 해서 굳힌 형태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변현부가 약하다. 마지날 리키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틈새가 생길 확률이 많고 틈새가 생기면 음식물이 끼겠죠. 여기서 충치가 세컨더리 캐리어스라고 하는 2차 충치가 생길 확률이 많아서 라인 따라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2급 아동에는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치료를 나 이런 상황에서 뭘로 받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 실용적으로 제 추천은 2급 아동에는 아말감은 아마리쥬. 이렇게 하고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테두리 그러니까 1급 아동에는 뭐 아마리쥬. 뭐 하려면 해도 돼. 근데 2급 아동에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다.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거. 다른 원장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십자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치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파여있는 네. 그루브라고 이렇게 주름처럼 거기에 음식물이 끼니까 십자 모양으로 생기는 거라 보통은 십자 모양이에요.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고급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암알감이 다 좋은데 그 치료할 때 그 꾹꾹 누르잖아요. 네. 그 홀 꾸겨지는 그 소리 비슷한 그게 좀 싫어요. 맞아. 그 소리 나요. 치과 선생님은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데 좀 느낌이 안 좋지 않아요? 어? 저희는 오히려 좋아요? 눈 새 눈 밟을 때 뽀드득 느낌 아 그래요? 다져넣을 때 좀 뭔가 기분 좋은 그리고 여기 맛이 느껴지거든요. 금속 맛이 느껴지면서 시큼하죠. 뽀드득뽀드득 저는 그냥 누를 때 기분 좋고 여기 치아 부분이랑 암알감에 여기가 턱 찌면은 음식물 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니셔라고 이렇게 막 쇠공 같은 걸로 막 문질러요. 재밌어요? 어. 신나. 아. 나 이제 알겠다. 그리고 막 반짝반짝해짐 점점. 쫙 맞춰졌을 때 기분 좋은. 근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그렇게 해요? 금은 그냥 블럭이 들어가요. 그냥 그거는 본떠가지고 만들어 오는 거라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만족도가 떨어졌구나. 직업 만족도가. 암알감 잘 안 써서. 아 저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뽀드득뽀드득하고 한 번만 보면 다시 떠갖고 한 번만 다시 만들어서 끼워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 없는데 왜 또 오라고 하는 거냐고 막 도발대발 하시면 나쁜 치과 선생님은 뭐 그게 금이 더 크게 만들어졌으면 생리 더 파가지고 맞출 수도 있겠는데 아 그거 맞추기는 어려워. 그거를 이걸 보고 맞추기는 좀 어려워요. 다시 해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은 맞출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0. 몇 미리의 틈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맞출 수는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못 맞춘다고 봐야죠. 그냥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그냥 몰라. 썩든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오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생들은 그러지 않지. 그런 상상을 지금 처음 해봤어요. 안 들어가는데 까서 맞춘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문하려면 그 금 자기가 떠나야죠. 결국은. 아 근데 뭐 다시 보내서 녹여서 다시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재제작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그 자운 느낌이었나? 어? 방금 그거는 좀 신박했어요. 아 어? 그걸 깎아서 맞출 수 없다고 치과대학부터 계속 세뇌되듯이 만들다 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내가 신이 아닌데 이걸 모양을 먼저 보고 이게 들어갈 구멍을 파 이거잖아요. 뭔가 블럭을 준 다음에 그거 어떻게 쫙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조스트하게.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네. 그 치과 지식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더 파요. 딱 했는데 오히려 좀 남아. 남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공간에 남아. 그렇죠. 공간에 남으면 거기로 암알감으로 채워. 하하하하 혼합. 그건 안돼. 혼합. 금이랑 암알감이랑 이제 다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돼. 안 돼. 아 그럼 뭐 빨주노초판 하면 무지개로 메꾸지 뭐 일곱 가지 재료로 문과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어. 뭐 나무로도 메꾸고 뭐 그럼 옆에 지우개 지우개 가루로 막 지우개 가루로 막 저작이. 안 돼. 안 돼. 다시 문떠서 한 덩어리로 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반죽이라 붓는 시간이 필요해요. 암알감은.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너무 딱딱한 거 씹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세라믹이 도자기죠. 세라믹 도자기. 요즘 도자기를 많이 하죠. 거의 도자기가 좀 대부분. 금을 안 하더라고 요즘에. 금은 또 보이는 거 싫어해요. 어금지 쪽으로 가든가 해야지. 뭐 위는 금으로도 하는데 아래는 금이 보이면 뭔가 그냥 예전에는 그게 또 약간 고개상부했죠.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를 마치 안 한 것처럼 금 있잖아요. 저기 뒤에 저거. 번쩍번쩍. 근데 요즘은 좀 최대한 티 안 나게 그냥 원래 원형을 복원하는 형태로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옛날 007에 이 다 다이아몬드로 바꾼 사람 앞니. 빌런. 그리고 그 걔 누구야. 무슨 자석 매그니토인가. 걔 앞니 해가지고. 달라붙잖아. 조스 그런 애. 조스였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어디 사람 어디 몽고였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니를 이제 씌우잖아요. 앞니를 뭐 사고가 나서 해서 씌우는데 보통은 도자기 재료로 이제 티 안 나게 하얀색으로 했나 안 했나 모르게 감쪽같이 하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 나는 금으로 하겠다. 몽고였나? 뭐 그래. 금으로 하겠다. 친하게. 어. 근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이게 티가 나는데 괜찮냐. 괜찮다. 나는 그걸로 무조건 해달라. 그러니까 몽골사람이었어. 염따였어.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염따님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러면 막 동의를 얻어서 진짜 너 딴소리 안 할 거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제작하는데 보냈어. 기공서에. 근데 기공서에서 또 계속 전화가 없는데. 맞아요.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요? 아 진짜요 원장님? 1번. 나중에 이거 기공료 뭐 안 됩니다. 1번인데 금 맞아요? 어. 계속. 그렇게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껴줬대. 어. 만족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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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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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 치아에다 이렇게 이렇게 그 문양 같은 것도 새기나요? 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음식물이 낄 여지가 있어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에는 해도 되죠. 금에 껴봤자 금은 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걔가 고여있으면 결국 세균이 번식해서 막 딴 데 넘어가서. 근데 금이어서 아니 그러지 않아요. 금 그 내부에 생기는 건 아니고. 옆 동네로 가진 않아요? 옆 동네로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옆 동네로 어떻게 건너가. 아. 세균이 이렇게. 세균이 살아있으니까. 음식물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랄라라라라라라 금에는 껴돌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봤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아. 그러니까 때우고 왔어. 치과에 가서. 네. 그러면 암알감으로 하면 한 하루 정도. 하루. 하루 이틀. 뭐 이거 세라믹은 바로 광중압기라는 걸로 굳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전 아예 안 걸려요 시간이? 마른 시간이? 어? 이 광중압기라는 걸로 즉석에서 굳히는 거예요. 빛을 쬐서. 광선을 쬐서. 아. 블루라이트를 쬐서. 그러면은 0시간. 그냥 바로 굽는 거예요. 그렇죠. 뭐 레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재료마다 자리 잡는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내 재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알아야겠죠. 그런 얘기고 여기서 보면 레진은 충전할 경우에 이렇게 걸린다 했는데 사실은 금이나 레진으로 충전 이게 여기서는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마 금을 요즘은 본을 떠서 금 블럭을 끼우는데 옛날에는 그 금 호일 있죠. 참치 위에 얹어주는 거. 그걸로 막 이렇게 아말감처럼 금을 다져넣었다고 배웠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여기다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금은 그냥 붙이면 접착제. 그럼 지구 어느 곳에인가 그렇게 하는 지가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 레진도 광중화평 방금 이제 띡! 불을 굳히는 광중화평이 아니라 그냥 자가중화평 그냥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 이거 자체가 이게 딱 맞는 거랑 언제 제작한 거죠? 헷갈리게 써있는 것 같아. 이 게시물은 언제 제작한 거죠? 몰라요. 어디 써요? 여기 나오나요? 이게 진짜 2014년 아닌데? 모르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 인네이 매진 인네이의 경우는 바로 굳긴 해요. 근데 그래도 금도 이제 접착제로 붙이는 거라 바로 캐러멜 이런 거 먹으면 접착제가 또 굳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하루 이틀은 좀 조심하면 좋죠. 어 속보입니다. 하나가 다시 이기고 있답니다. 아까 3대1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인재받나봐요. 사람들이 3대1 아니야? 아니요. 다른 분이 속보로 아 아까 그거 알려주셨구나. 그런 내용 이거 진통제 복용? 너무 아프면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잘 안 합니다. 추천하나요?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프면 먹는 건데 보통은 안 아프다.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막 신경 치료를 하거나 너무 빡세게 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금으로 때운다. 충치 있어서 하나 때웠어 인내이 했어 는 아프지 않아서 잘 자주 먹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환자가 너무 아픈데 진통제 처방 좀 해주실래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안 해요? 아플 수가 없어요? 마치 풀리면 아플까 봐 약 처방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플 수가 없어요? 안 아플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해주세요. 아니요? 네 해드릴게요. 아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20일치 해드리면 되죠. 아니 뭐 3일에서 5일 해드리죠. 근데 잘 그렇게 안 아프다. 근데 많이 뭐 기쁘면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 케바케라. 나는 이거 보고는 충치 치료라고 진통제도 먹어?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선배님 병원에서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단순 충치 치료하고 진통제 처방을 한 적은 없어서 근데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엄청나게 느끼는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뭐 플라시보도 있고 특이 체질 수도 있고. 특이 체질 수도 있고. 아플까 봐 미리 먹어놓으니까 안 아프네. 위약효과 플라시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뭐 근데 이제 진통제라는 게 좀 속이 쓸릴 수도 있고 그런 약이다 보니까 뭐 안 먹어도 되면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죠.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진통제라는 게. 마취가 풀릴 때까지 음식과 음료 먹지 않기. 그쵸. 이거는 이제 보통은 위쪽은 그 치아에 마취가 돼요. 그 치아 하나하나 계단계단. 근데 아래는 마취가 블럭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이만큼이 같이 마취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입술이랑 혀까지. 왜냐하면 신경의 진행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경의 치과. 하치조 신경 검색 한번. 뼈다귀 사진. 아무거나. 하면은 이쯤 안 좋네요. 다른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거 안 됐나요? 저거 아까? 사람? 사람? 이거요거. 이거? 아니요거. 요거. 요건 안 돼요? 아휴. 요것도 괜찮습니다. 하치조 신경은 이렇게 와서 요게 뿌리가 치아 계단계단으로 갈라지는 건 위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상악. 위는 뼈가 스펀지 같아. 그래서 옆에다가 마취제를 넣으면 스며들어서 마취가 돼요. 그 치아에. 근데 하악 아래 턱뼈는 딱딱해갖고 밖에다 놔도 그 턱뼈를 뚫고 신경 있는 데까지 마취제가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신경에 마취제를 도달시키려고 하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마취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돼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마취제가 이 안으로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위는 스며들어요. 위는 그냥 편하게 놓으면 되고 아래는 요게 오픈된 지점에다가 놔야 돼요. 턱뼈 중에.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요기 보면은 까만 점처럼 요길로 파이프 타고 들어가는 건데 요기다가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통으로 마취 되는 거예요. 그 아래는 다 마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턱뼈가 두꺼워서 치아 개당개당 마취가 잘 안 먹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도달이 안 되니까 블럭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근데 또 치명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케바켓인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마취를 하니까 그 아래 라인이 다 마취가 되니까 혀랑 입술까지 절반이 마취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니 같은 거 빼면 100%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다 끝내고 먹잖아요. 몰라. 새요. 새죠. 물 같은 거.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딱 반절 반기 중. 침 흐르고 물 헹구세요 했는데 헹구다가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흐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니 근데 재미잖아. 그게 처음 하치조신경 마취 하약마취 처음 당한 사람의 어떤 어? 신기하네. 이런 어떤 본인의 재민데 내가 그럼 막 만져보고 스포하면 반감되잖아. 어 그렇지. 왜 그러지? 이상해요. 재미잖아. 그렇게 당겨봐. 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혀나 입술을 씹어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텐션이 좋고 이제 치과 치료하는 거를 막 좋아하고 막 환자에게 막 굳이 안 해도 될 말도 많이 수다다쟁이처럼 할 때는 환자에 혀를 씹어봤어요? 그런 말을 해요. 이따가 한 3, 4시간 이상 가니까 혹시 돈가스나 이런 거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혀랑 같이 먹어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하하하하 근데 요즘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제 혀랑 입술 깨무시면 안 돼. 혀나 입술 마취돼가지고 돈가스나 이런 거 씹는 거 드시면 혀랑 같이 드셔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로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만약에 옛날에 열정이 있을 때 하치조 신경치료 해가지고 했을 때 끝나서 딱 했는데 기대하면서 처음 하신 분이니까 되게 놀라겠지?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다가도 주르르 흐르더니 아 시발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 그냥 뭐 입국다시죠. 입국 예를 들면 아 마취되면 흐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 까지는 아니였어. 없지. 내 탓은 안 하니까 자기가 그냥 아이씨 하면 아이씨 있을 법해. 마음속으로 아이씨 차팅 갑자기 문서작업 갑자기 문서작업 아니면 또 이제 좀 뭔가 달래줘야겠다. 간호사에 안 불렀던데 가. 너무 아 그거 마취돼서 이상하시죠? 아 원래 좀 그럴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아 마취 아 마취 처음 미리 말씀드릴 걸 죄송 근데 근데 그때 눈치 올게 돈까스 드시지 마세요. 분위기 푼다고 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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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돈까스도 드시면 안 돼. 그 세는 게 마취 씹으면 같이 씹습니다. 입술 같이 드셔도 몰라요. 같이 드셔요. 아 뭐야? 어이 어이 의사 양반 그럼 일어나서 옆에 다른 환자한테 실장님 주의사항 좀 설명드리세요. 런 간호사와 커뮤니케이션 런 아무튼 요거 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아래쪽 할 때 주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온도 감각도 없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처음 할 때 확실히 아 이거 블록마취는 저희 이제 본과 3학년 때 서로서로 이거를 첫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서로 어디다 찌르나 모르잖아. 그 하악골에 그 안에 포라맨을 찾아서 바늘 끝을 거기에 위치시켜서 그거를 해야 되잖아. 높이란 각도를 맞춰야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습을 해요. 우리 친구들끼리 열 몇 명이 조어가 있거든요. 서로서로 2인 1조로 내가 너 네가 나 처음에는 무섭죠. 서로에게 몸을 맡겨야죠. 그쵸. 바늘로 그리고 얘가 처음이라는 걸 알아. 서로서로. 나도 처음이고 얘도 처음. 나 한방 너 한방 그때는 좀 어? 베어넛 그리는 그런 생각 계속함.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 얘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마취를 내가 모형에다 내가 할 때 잘해요. 모형에다 안 해요. 그냥 그림으로 배워. 아까 해보악 봤죠? 그거 배우고 턱뼈의 모델이 있어. 턱뼈로 아 여기구나 구멍 여기 있네 포라맨 그럼 만약에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자신 있어. 안 해봤지만. 그러면은 아씨 손해본다. 얘가 그런 건 있어. 얘는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손재주가 좋고 실습을 잘하는 학생이 있잖아. 1학년부터 그때는 5학년이란 말이야. 이미 치과 대 5학년. 그러니까 어? 되게 실습 못하고 손재주가 안 좋고 불안해. 하면 어? 바늘 부러트리는 거 아니야? 넣고 돌려서 부러트리는 거. 불안하죠? 하여튼 불안해. 조폭에 칼 넣듯이. 어. 선생님이 지켜보지만 약간 어? 좀 다행히 저의 파트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 아. 서울대학교 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온 친구여서 뭐. 근데 뭐 하여튼 실습이랑은 또 다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쫙 고를 때 그 손재주 좋은 사람은 있기가 많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번호순으로 거의 될 거야.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외과학, 구강외과학이거든요. 마취 이거가. 네. 그러면 이제 구강외과학의 담당 선생님이 뭐 보통은 막 선생님도 일하잖아요. 낮에 진료하잖아요. 그러니까 7시 정도 돼서 병원이 끝나야 이 실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우리는 계속 책으로 계속 공부해. 오늘 해보아 그거 마취. 어. 계속 하취조 신경 마취. 계속 책으로 계속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하면 뭘 아나 이걸? 모르지. 찔러봐야 알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글씨로 앞만 봐도 몰라. 어디로 찔러서 뭐. 자입점이 어딘데 뭐. 각도는 반대편, 하악, 소구, 치해, 각도. 각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뭐. 무슨 말이야. 모르죠 사실. 근데 그냥 어쨌든 공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끝나면 한 7시쯤에 저녁 먹고 외과로 올라가서 이제 2인 1조로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죠. 보통 그래요. 자. 먼저 해볼 사람 보통 지원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공부 이제 막 학점 좋고 공부 잘하고 적극적인 애가 막 공부 많이 하고 이제 다 이해했다 이거야 자기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제가 자기가 먼저 하긴 싫잖아. 뭔가 무섭잖아. 어. 잘됐다. 개꿀. 어 얘가 먼저 하면 좋지. 어 하고 얘 파트너랑 해. 딱 해서 딱 해. 그러고 뭐 한 반응이 와야 하잖아요. 네. 1, 2분 후에 뭐 좀 멍멍해지고 네 뭐 하고 뭐 하고 이제 선생님이 어 그렇지 해서 딱 했어 걔가 하고 설명을 또 선생님이 해주셔. 막 이렇게 하고 어때. 아무튼 아닌데. 맞추가 안되지. 안돼. 안 당한 거야. 구멍에 구멍에 못 넣었어.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좀만 더 있어보자. 예. 또 뭐 하고 뭐 하고 자 누워 뭐 짜고 어떻게 니랑 하고 막 시간을 보내 일부러. 맞추가 되나 안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하고 어때. 아 못 치러야 돼. 안돼. 아. 이 경우가 처음에 잘 못해. 그럼 나중에 처음에 이제 못 걸어. 볼락 못 걸어. 자 그럼 5방 이하로 맞은 사람 그럼 한 번 해줘.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5방 이하로 맞은 사람은 한 번 더 하고. 아니 그럼 다시 해. 그래서 다시 다시 또 해. 너무 같은 사람이 하면은 안되데. 그게 뭐 앰플이 뭐 몇 개까지 그 리미트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안되니까. 그래서 안되면 선생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 할 때 당할 때 신기해요. 여기 막 이렇게 하고 그 머리로 배운 해부학적 신경 경로를 따라서 이게 진짜 이게 신경 전달이 안되서 되는 느낌도 되게 신기하고. 그럼 혹시 그거 돈가스 먹지 말라는 얘기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야. 제가 개발합니다. 아 개발.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 3시간 정도 마치 풀릴 때까지 식사나 그런 거 할 때 조심해라. 입술이나 혀 안 깨물게 약간 이런 주의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재치있게 돈가스를 끼워 넣어서. 아. 이따가 뭐 뭐 드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창 이제 치과에 열정적으로 할 때. 뭐 드실 거예요. 도입부가 여러 개구나. 모르겠는데요. 네. 돈가스나 뭐 이런 거 씹는 거 드시면 좀 조심하세요. 돈가스 안 돼요. 아 돈가스. 제육 아니야? 아 제육. 제육. 제육 먹죠. 그때는 좀 이제 그런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무대가 없었을 때니까. 그냥 치과밖에 없어 내 무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 좀 해내려고 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땐 참 저는 좋은 치과의사였는데. 친절히 설명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은 썩은 치과의사? 지금은. 열정을 잃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치과의 무대가 되냐고. 사람들이 치과의 무대가 되냐고. 뭔가 누구에게 누구를 웃기거나 즐거움을 줘야 내가 행복해. 근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치과 환자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 거죠. 뒤로 좀 당했습니다. 치과가 공연장이 된다. 끝엔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역정적으로. 환자분에게 재미를 주고. 치과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재밌게 치과 저 매직방네 치과 가면. 좀 뭔가 다른 치과보다 덜 무섭고 안 아프고. 재밌게 뭔가. 치료 받을 것 같네. 이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가서 기대하고 딱 갔는데. 뭐야 되게 재미없잖아. 불친절해. 아 일반적인 치과는 똑같네? 불친절해. 아 오히려 불친절해? 불친절. 네. 하시고요. 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면. 에이 그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다 했는데. 치과 제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아아. 이래요. 아아. 그런데. 뭔가 건든다는 느낌이 안 들어. 딱 10분 이상 아아 하고 있었어. 딴 데가 있었어. 내가? 선생님이. 어. 그런 적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진짜 나는 그래도. 그런지는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선생님 언제 하네. 끝났는데 안 갔어요? 이런 정도의 불친절함? 그렇지 않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렇지 않아. 왜 아직도 있어요? 집에 안 가세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 그건 하죠. 얼렐레? 이 사람 거? 응. 돈 더 내. 잤어? 의자로 전세되면 어떻게 해? 잤어? 이거 뭐가. 밥입니다. 밥입니다. 밥. 근데 1.5인분. 네. 1.5인분. 밥은 하나. 1인분 아니야? 제육이 3개. 모르겠어요. 전 3인분 딱 했는데. 밥도 3개 와서. 반씩 나눠. 밥 하나는 빼셨나? 밥 있어요? 햇반이. 밥 있대요. 밥 있대요. 빼셨나봐. 안 드실 줄 알고. 아니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밥도 욕심내실 줄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냥. 아 괜찮아요? 그냥 물어만 보고. 어? 이따가 모자라면. 아니 근데 밥이 엄청 큰데. 되게. 까라. 부쳤어 바닥에. 야 이렇게 김밥처럼. 많지 않아요. 여기다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육 추가의 느낌이네. 제육 추가의 느낌이다. 그렇죠? 3인분이. 밥이 있으니까 추가는 아니고. 3개 시켰나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때. 어. 그치. 밥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햇반이 있어? 아니 저거.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아니 근데 혹시 자기네 거 주실까봐. 아니 아니. 저희가 몰라가지고. 3개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육 법밥이네요. 그런 것 같아. 드시기 시작하시죠. 네. 그건 안 하시네요. 뭐? 네가 일곱. 여덟 시 13분경에 주문했잖아. 근데 15분경에 콜이 들어갔고. 뭐 그렇게는 안 하시네요. 에이. 롤 할 때만. 그것도 정글을 배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글을 배우면서 항상 근거있게 플레이해라. 네. 우리. 필요하죠. 정글 선생 진영준. 근데 그렇게 하셔서 심한 게 있어요. 또 서도일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실력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거있는 확실한 것만 해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글의 법칙이어서. 정글의 법칙이어서. 3제 6. 미쳤다. 3제 6. 이거는 인당 하나씩 끈짜를 주는 것한테 3개가 됐어요. 3제 6. 좋습니다. 아 이거 씻기는 안 들었구나. 씻기는 안 들어서 안 들었구나. 어 이거 씻기는 또 이게 약간 에코프렌들리. 에코프렌들리. 근데 이게 껍데기가 다 나오는데. 가서 그릇을 받아와야지 에코프렌들리. 맞아요. 그 의미가 없는데. 씻기만. 이거라도 어디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작은 의미. 큰 의미가 없어서 작은 의미로. 이거라도 어디예요? 신용. 플라시보. 좋아요. 먹어도 돼요? 먹어요? 네 드세요 드세요. 없습니다. 덮밥처럼 해서 먹어야겠다 실제로. 드세요 드세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계란이 이게 이미 이렇게. 수란처럼 딱 돼 있어. 수란이 안에 있어요. 좋아.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부족하면 말해도 되죠. 네. 맛있을 것 같아. 오. 어때 어때. 두 번. 파가 큼직하게. 오 좋아요. 맛있다. 조금 맵다. 제가 좀 맵찔이거든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약간 맵찔이. 또 먹어요. 응. 치과 성대문이 들어왔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저거? 네. 임플란트 부위가 까맣게 된 거. 이제 나사가 비춰보이는 건데. 잇몸이요? 네. 잇몸에 이제. 임플란트 구조물은 치아색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앞니로 해서 그러는 거군요. 앞니니까 신경이 쓰이시는 건데. 방법이 없나요? 뭐 방법이 없진 않은데. 그 방법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이 있다? 평법으로 해야 돼요. 나사가 비춰보이는 거니까. 그게 비춰보이는 게 임플란트 픽스처 몸체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그런 연결 기둥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대체로는 쉽지 않다. 애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약간 입천장 쪽으로 심거나. 바깥쪽이 중요하니까. 미용적으로는.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 자체를 좀 깊이 해서. 그런 나사못이 비춰보이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입천장 쪽으로 한다는 거는 방향을. 각도를 이렇게. 왜냐하면 바깥에 잇몸이 얇으면 비춰보이니까. 가까이서. 바깥에 잇몸을 좀 두껍게 남기는 거죠. 뒤쪽으로. 뒤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뭐 이게 이만큼 두께가 있으면. 가운데. 입술 쪽 말고. 조금 입천장 쪽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거는. 그런데 기울기를 줘서 하면. 기울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울기로 하면. 심을 때 이게. 힘을 받을 때 좀. 그 정도의 평행력은 괜찮아요. 아유. 그러니까. 허용 범위 안에 평행. 응응. 그리고 이게. 사장님이 왜 수면마취 안 해주냐는. 수면마취 해주는 데 있어요. 찾아갔으면 돼요. 해주는 데 있어요. 안 해주는 데 가셨나 보다. 네. 그런데. 이 약물하고. 잠이 들면 수면마취 아닐까요? 치료받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가운데 있는 반찬은 먼저. 먹는 사람이 먹기로는 거 어떻습니까? 늦으면 굽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의외로 튀김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의외는 왜 붙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튀김 같은 거 좋아할 거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좋아. 이런 상황이 많았나요? 저는 튀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튀김 드시죠. 아주 튀김 안 좋아해요. 미우표 나오잖아. 줘봐. 튀김 안 좋아해요. 왜요? 그래요? 왜요? 아니 뭐. 튀김 가게도 먹게 생겼는데. 부끄러워하잖아. 잘 먹게 생겼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좋아한다. 좋아했으면 오자마자 손이 갔겠지. 대신하네. 그런데. 꾸이맨도 약간 튀김 종류 아니야? 꾸이맨? 꾸이맨도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데 종수한테 맛있는 거 같아요. 아니 좋아해요. 그런데 막. 굳이 다른 먹을 찬스가 있으면 다른 과자를 먹지. 다른 과자에 비해서? 응. 그럼 결국. 응. 종수랑 입맛이 비슷하신 거네요? 종수랑? 종수도 꾸이면 크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응. 꾸이면 엄청 맛있죠.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응. 김말이 튀김은 좋아해요. 김말이 튀김은 좋아. 만두 좋아. 반죽을 가져가세요. 네. 괜찮아요? 밥 없이 비율 안 맞지 않아? 어? 좀 더 간 거 같은데? 웃길라고. 웃길라고 했어. 웃길라고. 재미쓸려고 했다고 하고 한 시간 뒤에. 네가 8시 47분경에 덜었지? 덜었는데 네가 확실히 남아있는 거 보면은 8시 48분경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좀 비쌀 것 같아. 맛있네. 아까워요? 네? 아까워요? 비쌀 것 같은 맛이야. 어, 맛있어요. 이따 롤도 하셔야죠. 오늘 그냥 풀코스네요. 이런. 그. 부숭게. 좀 더. 좀 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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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 났어, 이게. 수음이 잘 되나 봐. 이게. 세팅하고 바뀌어. 바뀐 세팅에서. 응. 소리를. 제음을 되게 잘 잡아요. 아, 그래요? 게이를 좀 낮춰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게이를 좀 놓치면 목소리 자체가 또. 안 들어가? 뭐 좀 민감한 마이크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숨은 쉬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숨소리 안 들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디 가서 쩝쩝거린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응. 근데 이거 세팅하고 나서 쩝쩝거린다고. 소리가 워낙 잘 들어왔어. 음. 그런가 봐. 좀 멀리 넣으면 되잖아. 제가 목소리 자체가 작아서. 음. 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좀 해결되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음. 음. 근데 크게 하기는 싫고. 에너지 빠지니까. 어, 뭐지? 계란국. 아, 계란국이 더 맛있네. 응. 독특한데? 맛있어요. 이게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밀가루랑. 응. 근데 밀가루랑 안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식단에? 닭가슴살 먹고. 밀가루 탄수화물 안 먹고. 탄수화물은 뭐 고구마나 사과 뭐 이런 걸로. 밥이나 밀가루 외에 그냥 쌀이나 다른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거지. 현미밥 이런 걸로. 현미밥 이런 걸로. 네, 더 앞에서. 저런 질문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따. 교정을 했는데 군대 가야 되면 교정 끝나고 가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군대 가면 교정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끝나고 가면 더 좋은데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6주에 한 번씩 나오시기도 하고. 아홉 군대 시치. 네, 한 뭐. 몇 개월 후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왕이면 그게 가능하다면 끝나고 가면 교정만 보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교정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잖아요. 군대로 꼭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방법을 찾아서. 요즘은 좀 보내주나봐.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 잘 나오시더라고. 채팅창에 요즘 직박이 형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네. 저희 채팅인데 실제로 관리를 하시나요? 저도 그런 질문 좀 많이 봤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물어보면 제가 답답하기 좀 어렵죠. 뭐 때문이야 그럴까요? 눈에 익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따로 관리하는 건 없는데.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데. 왜 잘생겼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대로 사는. 최근에 좀 네. 실감하시죠? 좀 약간 사람들이 좀 많이 인지하고.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 중계 이후로 확실히 좀 저변이 좀 넓어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요? 네. 어떻게 느끼죠? 집창배님이. 뭐 미디어에 노출도 많이 되고. 응.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아 그런 걸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지만. 콜라보 할 수 있다면서 제가. 하지만. 뭐. 콜라보 요청하는 분들이 매직박이 저변이 넓어졌고 하니까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럼. 모르는데 콜라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가? 콜라보 대상 중에 응.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직박으로 고른 이유는? 뭔가 효과적인 뭐가 있으니까. 강점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좀 약간 뭐. 기업하고 하는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게. 그거는 맞는 말 같은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똑같잖아요.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잘 모르죠. 엄청 체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야구장에 갔을 때는 체감이 돼요. 야구라는 그 항목에서는 야구장에 직관을 갔다? 그러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 매직박이다 이래요? 어어. 어? 어? 저 새끼 매직박?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야구장 가면.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뭐 잘. 이렇게. 제가 뭐. 길 가다가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매직박. 이런 느낌이야. 와. 매직박. 이래요. 어? 매직박 아니야? 약간 이런. 응. 그러면 두 개 섞여서. 어? 매직박 아니야? 와. 어? 그런 거. 오. 호. 그러니까 이렇게. 매직박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와. 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와. 하면서 뭐. 사진 찍자고 하고. 와. 이 정도는 아니고. 알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약간. 흠칫하긴 해. 약간 살짝. 살짝 흠칫하긴 해. 제가. 그.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누가 뒤에서 찍었어. 야구장에 있는데. 나를. 뒤에. 뒤에. 아까 저 옷 있고 매직박이라고 써있어. 봤어. 옆에 되게. 손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옆에 되게. 조그만한. 조그만해 보여요. 옆에 분들이. 근데 실제로 좀 덩치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 흠. 지나가다 보시면은. 딱.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인가요? 좀. 좀. 저도 그렇게 큰 질 몰랐어요. 근데. 그 사진 보고. 어. 내가 크긴 크구나. 종수가 생각보다. 덩치가. 좀. 없어. 작고. 약간. 포켓몬 진화한 느낌. 종수. 종수 직박이요. 종수는 의외로 작아. 그 비율 그대로 커짐. 그 비율 그대로. 응. 종수는 좀 작아. 약간. 그. 뭐지. 발챙이에서 강챙이. 느낌. 응. 뭐. 썼어요? 아. 그럼. 동점인가? 응. 아. 아. 롯데 잘하네. 롯데 잘하네. 롯데 잘하네. 롯데 잘하네. 롯데 잘하네. 몇 회에요? 설정이 되닿 assumption. 흡. 8회 초. 대전이니까. 8회의 구회에 우리가 한 점 뗀다. 약속의 8회의. 알뜰. 출 так이. 이승엽. 잠재였는대. 육성호원. ок. corp dividing 요. 앙. 쫄아가. seuuz. 누가 맞았어요? 두ЕН. 아 roux. 이승협, 이승협 잠재였는데 육성홍은 누가 맞았어요? 투수 아, 8회니까 강재미 한 대 맞았구나 근데 8회에 사고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지치고 이렇게 돼서 그런가? 강재미 선수가 가끔 장타 허용을 할 때가 있어요 강재미 선수가 눈에 띄는 결정구가 없어서 커트도 많이 당하고 삼진이나 인플레이터골을 많이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럼 강재미 선수의 강점은 뭐야? 강재미 선수? 피 안타율이 낮다? 안타는 안 맞는데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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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잡고 그런 게 많은 거죠 죽을 수도 늘고 그럼 좀 꾸역꾸역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뭐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니 깔끔하니까 애매해 그러고 이거 사이드니까 사이드니까 피안타가 많은 게 꾸역꾸역이겠다 응 마취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마취 안 된 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 안 되면 그냥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블락마취를 거는 위치 있잖아요 남들과 다른 거야 그 구멍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찌르면 마취가 되는데 그 사람은 구멍이 더 아래에 있거나 더 위에 있거나 다른 위치에 해부학적으로 오디너리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니까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아직 안 될 리는 없는데 안 될 수는 없죠 리더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지 거기 타겟팅을 못하는 거지 입구가 다르구나 0점이 다른 거야 0점이 아 그러겠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찾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네 쉽지 않은 거죠 찾으려면 찾는데 쉽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CT 찍고 막 해가지고 바둑알초코볼 사서 바둑알초코볼 알죠? 흰색하고 검은색 바둑 둬야 돼 바둑 둬야죠 관우메타로 음 음 음 아까 치과 컨텐츠를 해가지고 질문이 치과 질문이 좀 올라오는 거 같아 네 제가 약 안 부족해 굳이 뭐 굳이 뭐 있으면 더 먹을 수 있지만 굳이 그 정도 아니야 제육은 이게 일제육은 술안이 있어가지고 꿀떡꿀떡 넘어간다 그쵸? 네 맛있어요 이게 약간 그 유난류처럼 꿀떡꿀떡 부드럽게 그리고 이거 뻑뻑한 느낌이 아니고 제육 고기도 되게 좀 뭐랄까 큰 덩어리가 아니고 슬라이스 됐어요 넘기 좋게 얇고 슬라이스하고 표면을 좀 토치 같은 걸로 구운 느낌이야 음 어 이 집 잘하네 화 안났어요 매운 거 먹어서 땀나서 그래요 매워서 음 근데 좀 많이 맵지시네요 그렇게 매운 게 아니고 땀나죠 지금 보이죠 그렇게 매운 게 아닌데 어? 별로 안 매운데 제가 좀 매운 걸 잘 못 먹어 음 맛은 맵다고 느끼지 않은데 아니 맵범이죠 맛도 조금 조금 매워 많이 나요 약간 그 이정도면 킹찔인데요 그런건가요 저 모르겠어 기준은 우리집에서는 먹을 일 없으니까 가족끼리 먹으면 애들도 매운 거 뭐 굳이 안주니까 음 음 화 안났어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 있나? 아니 아니 화 안났어 쿨피스 없다 뭐 술이라도 드릴까요? 디아블로주 있어요 디아블로주 디아블로주는 뭐예요? 디아블로에서 보내준 디아블로스 맞거든요 디아블로주 물 마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튀김 같은데 그냥? 제품? 새우튀김 아 난 새우튀김 별로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좀 줄일게요 전 추워요? 아니요 괜찮죠? 잠깐만 내렸다가 지금 24도로 해놨어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22도까지 갈까요? 20도? 네 20도? 18도? 몇 도까지 돼요? 18도 네 소리가 안나요 됐어요 저 안할게요 추우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냉방 냉방 대장 아 근데 이거 세게 하면은 이게 너무 들어 오디오가 소리가? 그래서 바람쎄기를 최하로 아 그때 안그러면 파워냉방이 있어서 그거 하면 돼요 파워냉방 시끄럽잖아 개 어 시끄럽다며 시끄러운거 아니면 파워냉방으로 해도 되는데 에어컨 좀 아시네요? 다를 줄 아시나요? 에어컨 좀 다를 줄 아시나요? 에어컨 좀 다를 줄 아시나요? 전문가죠 에어컨 그 어느 누구보다 오래 쓸걸요? 1년 동안 미리 틀고 늦게 끄니까 냉장 육이 뭐야 에이 진짜 에이 에이 아 진짜 채팅 저질이다 에이 진짜 아 지금 냉장 육이 뭐야 음 아 근데 새우튀김 느낌이 아니고 무슨 맛살튀김 같은 응응응 저는 새우튀김 별로 안좋아요 아 어째서 저도 아 옛날엔 좋아했는데 어느 생각부터 안좋아요 8회말 시작 하나 동점된거 아까 동점된거 들었어요 상대투수는 최준영 최준영 선수 노시원 1년 후배죠 최악의 세대 합방 썰 풀었냐고 어 맞네 최악의 세대 그 했잖아요 라디오 락곤에서 보셨어요? 다는 못봤어? 다 막 중간중간 봤어요 음 그니까 오프닝이 그거였어 저는 뭐 그렇게 할 일 별로 생각 없었는데 네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뭐 칠팔년들이 모인 이유를 심창맨이 프레이밍 어 프레이밍 한거를 오늘 이제 뭐 깨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프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깨는걸로? 잘 깨졌죠 보신 분들은 다 알지 몇십만명 보셨으니까 근데 댓글은 응 역시 최악이네요 이런 댓글 역시 최악의 세대네요 응? 댓글? 아닌지? 그런거 없었어요? 응 그냥 뭐 봤지? 지워졌나보다 지웠나봐요 관리자가 지웠나봐요 관리자가 저도 저도 찍고 왔어요 어떤 라면 꼰대 옛날에 찍었잖아 시작과 시즌 시작과 끝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침펄이 어 또 한 번 더? 마지막 편이라고 했는데 아 그게 마지막이에요? 재밌으면? 침펄풍 빠 과까지 다섯명 우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네 한마디만 해도 응 각자 한마디만 해도 응 게다가 또 곽위랑 빠님도 말씀이 적은 편은 아니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응 촬영 시간이 좀 길어였어 확실히 그쵸 자연스럽게 어어어 그럴 때는 보통 호민이 형이 배려를 많이 해요 그쵸 호민 작가님은 말을 안해 애초에 좀 스나이퍼 스타일이잖아 조용히 있다가 탁 그래서 재밌게 오디오가 좀 찬다 싶으면 뭐 둘이 있으면은 좀 말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스나이퍼 스타일이죠 저는 뭐 약간 산탄총 산탄총 스타일 기관총 계속 뱉어 웃긴 거 터질 때까지 내 생각하는 게 다 터질 때까지 계속 웃길 때까지 얘기하는 스타일 오늘 오히려 좀 조용한 거죠 저는 네 침창맨 님도 뭔가 이렇게 막 올리지 않고 하니까 서로 그냥 조용히 하는 느낌 근데 여기에 단군이나 철수 하나 낀다 계속 굴러가 텐션 단군이 또 텐션 올려버리니까 치과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치과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네 치과 얘기해서 그런 거 텐션 지금 엄청 낮은 거지 지금 네 저도 좀 사람 말 많이 하면 저도 좀 가만히 있는 편이라 아 그쵸 곰민영하고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없으면은 또 하고 그런 스타일 원래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말 별로 없잖아요 많아요? 원래 근데 예를 들어서 배돌아지 뭐 모임을 한다 네 그러면은 적은 편은 아니지 않나 옛날에 뭐 그때 많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옥냥이 나 철수 침창맨 단군 이렇게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만나면 최대한 말이 많이 할게 아마 말이 제가 많을 때는 그럴 때일 거예요 응 제가 꼬치는 주제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꼬치는 주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많지는 않고 어 근데 뭐 임박 얘기하고 하면은 막 얘기하니까 근데 평상시에 안 꼬쳤는데 이제 말을 하는 경우는 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응 내가 말 없으면 막 미치겠어요? 못 견뎌?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김풍 작가님이 말이 많더라고요 풍이 형은 응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진행을 계속 하는 말을 좀 길게 빼는 게 있어요 음 뭔지 알아요? 5초에 말할 거 한 8초에 말해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락권 찍을 때는 보면 텐션이 높아 어 자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뭔가 자기가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해 그러니까 그거에 호흡하다 보면 이제 그런 텐션을 근데 난 그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은 응 풍이 형은 그 본인이 중심에 대해서 하는 게 훨씬 어울리고 좋아요 응 근데 약간 그 게스트로 오면은 좀 별로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림이 이쁜데 응 뭔가 그 메인이 아니고 게스트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응 거기에 좀 충돌이 있는 충돌 아닌 충돌이 있는 거 같아 아 게스트로 와서 뭔가 계속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풍이 형이 약간 약간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느낌 있어 진행해 하는데 음 애초에 말씀이 많으시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는데 응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하는 낙권처럼 호스트가 있으면 자기가 진행을 하고 말을 하고 유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책임감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잘해요 되게 시너지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행을 잘하시고 하니까 메인에 있는 게 저는 더 풍이 형이 좋은 거 같아요 응 근데 같이 할 때도 당연히 좋지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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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따지자면 응 맞아 자기 주도적으로 할 때 좀 평소에 이제 방송이 아닐 때도 보잖아요 축구하고 하면 그럴 때에 비해서 확실히 스위치를 켜는 느낌이죠 확실이다 어 어 정말 누구나 확실히 스위치 켜는 느낌은 나지만 김풍은 좀 많이 남. 평소 대비 되게. 흥향이 또 그게 아니에요. 원래 또 막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본인이 호스트 자리에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엄청 그때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말은 김풍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빠니보틸이랑 광님도 적은 편은 아니고 하다 보니 되게 셋이 말을 많이 주로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라면 꼰대는 요리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풍리형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준비한 요리의 나머지가 다 같이 끼는 느낌이니까 하더라도 보조 정도니까 저희도 거의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저랑. 저는 진짜 별로 뭘 안함. 락권 가서는. 그냥 거의 김풍 작가님이 엄청 많이 하니까 저는 뭐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약간 그냥 받아치는 느낌으로 하다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칠 거야? 침시. 치시고. 치시고. 이렇게 안 묻는 거잖아. 밑으로. 이 기름에 묻어서 안 묻게 하려고. 침시. 아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튀김? 저 튀김 별로 안좋아 그거 안 붙이셨나요? 아따 예상외로 예상외로라는 말 안 붙이셨네 아 그거 썰? 그거 썰 뭐 풀었는데? 하여튼 뭐 썰? 그런 느낌으로 배송지 아나운서님이랑 재밌게 했다 아 또 물 매일은 아니고 이가 가끔 아픈데 이거 썩은건가요? 예 아니야 그거 썩은거야 잇몸이 아플수도 있어요 잇몸까지 썩은거야 잇몸은 썩었다고 표현하지 않지 그래요? 응 뭐라고요? 잇몸은 염증이 있다 녹아내렸다 손상을 받았다 잇몸이 흘러내린거에요? 부었다 잇몸? 초가 아니에요 잇몸은 흘러내릴 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녹아내린거에요? 그쵸 잇몸뼈가 없어졌다 삭은거에요 삭은거 삭은거랑 좀 달라요 뭐 네 아무튼 젤 형태가 된거야 달라요 묵 묵같이 된거야 묵 묵사발 달라요? 응 어 곤약 Paste 뭉개진거 뭉개진거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배내시 없어졌다 으깨기 없어졌어 생기지 않거든요 직박은님도 폭우오는 날 은유에게 아이스크림 심부름 시키고 하나요? 폭우오는 날 아이스크림 심부름 시키신 적 있어요?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별로 일단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 어? 하겐다즈를 비가 오는데? 혼자? 혼자 나가서 사오라 그랬어요? 보통은 보통 저는 제가 가거나 아니면 같이 가자고 제안하거나 애들이 안간다고 하면 내가 사다줄게 이렇게 하는 느낌 집에서 우리 집은 가까워가지고 슈퍼가 근데 비 오는데 같이 나가서 비 맞을 이유가 있나요? 한 명만 맞아도 되는데 비 오면은 그냥 안 먹죠 굳이 비 맞으면서 사러가서 그 정도로 먹고 싶어 퍼라고 물어보겠죠? 누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하면 야 그 정도로 먹고 싶어? 그럼 사실상 먹지 말하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먹고 싶어? 야 너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어 근데 이거 하면은? 그래? 그래? 그럼 갔다 오지 어쩔 수 없어 같이 갈래? 네가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아니? 아빠가 갔다 와 어? 그래? 응 그래 갔다 오지 어제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방송적으로 아 방송에 나올 때 그렇게 했어요? 방송적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럼 방송에 할 정도면 평소에는 거의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로 사왔어요 그러니까 소영이 밝아 아내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얼음 가지로 나갔거든 중간에 방송하다가 내가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얼음으로 계속 하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진짜 사갔어 그런 거죠 근데 눈치 준 거죠 그러니까 눈치 준다고 생각하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치웠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네 하겐다지로 사왔어 진짜로 하겐다지로 하겐다지로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아 됐어 얼음이나 먹지 하고 먹고 있으면 사오지 않을까요? 근데 얼음이나 먹고 있지라고 안하고 그냥 얼음을 먹은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먹으면 더 무섭지 근데 얼음 계속 먹었어요 얼음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초조하지 마 아 이제 빨리 지금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비 오는데 네 폭우가 오는데 어제 물폭탄이었잖아요 이런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열이 형하고 형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소통과 신호 체계와 반응 체계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 9시 27분경에 제가 하겐다지를 먹고 싶어서 한 번도 못 먹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세 개를 샀는데 세 개에 9,900원 주우제가 광고한 하겐다지 아이스크림 편의점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방송 때 주우제가 광고한 거 샀다고 보여주면서 먹으려고 샀는데 아 사다 놨는데 없어졌어 반절만 나갔어 반절만 그럼 범인은 이 안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방송에다 대고 방송을 켜고 했어요 굳이 방송할 때 하겐다지를 먹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반개는 있었죠 방송을 끌 수는 없어요 반개는 있었죠 그래서 세 개를 샀었는데 두 개 반을 누군가 먹었어? 가족들이 두 개 반을 먹고 반개가 남았네 이거 주우제가 광고하니까 먹어볼게요 한 번도 먹으면 되잖아 저도 주우제님이 할 때 보면은 그 광고 모델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디커밍 예? 아 욕 아 욕을 하고 물었어요 아 욕을 해요 아 내가 형이야 아 뭐 욕을 해 나 무슨 아 뭔 소리 하지마 진짜 뭐 욕을 해 아니 그냥 알았어 네가 알았어요 방송은 욕은 하지 말이죠 아무튼 했거든요 네 하겐다지 했는데 네 두 개 반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소영이가 하나 먹었대요 응 근데 아내가 반절 먹었대요 하나가 없잖아 응 근데 나는 먹은 적이 없잖아 응 그래서 나는 소영이도 아니라고 할까 아내가 한 개 반 먹었네 그래서 나는 못 먹었네 한 개 반 먹었네는 누가 아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죠 범인이다 어 당신이 범인이야 한 개 반? 소영이가 한 개? 증거 없이? 네 왜냐하면 난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응 그렇게 했거든요 응 근데 처음에 사올 때 제가 하나 먹은 것 같아요 생각해봐 반 개? 아니 한 개 그래서 한 개 한 개 아내가 반 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사오자마자 내가 하나 뜯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음 뒤집어 씌운 거네 뒤집어 씌운 거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 잘못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판을 한 거지 뒤집어 씌운 거네 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필 그냥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아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없네요 다음에 먹을게요 오늘 먹어도 되잖아 나랑 어? 주우자님 저랑 롤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음 굳이 그 비 오는데 얼음을 우걱우걱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뭔가 사인 앤 리액션이 아 하견따진 이미 이미 먹방은 다 끝났고 끝났고 그 다음에 얼음 먹고 아 반개 아 알겠죠 아 그러니까 이미 끝나가지고 사올 필요가 없었는데 사왔다고 어 어 야 이미 끝나가지고 사올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사왔다 응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이 없어요 어 커뮤니케이션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게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비슷해 그리고 사와서 좋은 것도 있어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먹잖아요 아 여러 개를 사왔으니까 응 어 내가 그냥 총대 뱀거지 네 남은 거에요? 남은 거에요?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었던 거 마무리 시켜 마무리 시켜 네 근데 좀 약간 여기 여기 약간 고봉 느낌 있네 아 빠르게 빠르게 하죠 롤 해야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이거 이어 붙이나 어떻게 하나요? 이어 붙이죠 보통 그래서 아까 마취 얘기까지 했고 뭐 하치조 신경 얘기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하치조 그리고 아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음료 피하기 라고 돼 있네요 음 뭐 보통은 근데 이제 치과 치료를 했다고 자 오늘 치과 치료를 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뜨겁거나 차가운 건 드시지 마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됩니다 핫 아메리카노도 안 돼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치과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다 아 왜냐면 이게 뜨겁거나 차가우면은 이제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뜨거우면 팽창을 했다가 차가우면 수축을 했다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구나 뭔가 뭐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치과 치료를 하나 했다고 그럼 뜨거운 거 차는 걸 못 먹고 미지근한 것만 평생 먹어야 되냐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면 요런 걸 하면 좋지만 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잘 먹으려고 치료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제 생각은 그렇고 음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붙이고 나서 접착제가 완벽하게 굳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음 우리 시멘트 외 양생하듯이 접착제가 뭐 당장 대부분 굳지만 2, 3일에 걸쳐서 좀 더 완벽하게 굳는 과정이 있으니까 음 그 기간만이라도 뭐 상관이 없으면 좀 피하자 네 캬라멜 엿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덜 들으시면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캬라멜 엿 같은 거는 딱 달라붙어서 뽁뽁 펴서 그렇죠 이제 뽑아내는 힘으로 아 빼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아 네 그런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응 하나 득점 구연 구연승은 아니고요 연승은 끊겠지 2점 오케이 누가 쳤죠 최재훈 최재훈 아 역시 2점슛 최재훈 선수 레이업 성공 네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딱딱하 그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랑 이제 접착제나 여러가지 관련해서 근데 제가 실제로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실제로 저렇게 안내를 했던 것들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받았던 것들이 네 딱딱하거나 끈적인 거 피하면 좋다 네 뭐 한 2-3일 정도 피하면 좋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치료를 처음 받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 음 그래서 설명을 저도 항상 합니다 붙이면 뭐 오늘 접착을 했지만 한 2-3일 동안은 캬라멜 엿처럼 끈적거리는 거 음 또 아몬드 얼음처럼 충격을 가해서 깨 먹는 거 음 그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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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동안 접착제가 더 단단히 굳는 과정이 있어서요 어 말씀을 드리죠 그 하지 마세요는 잘 그 안 하시네요 뭐 뭐 하지 마세요 어 마세요 하면은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어 입 다물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왜 입 다물지 말라고 하냐 어 입 뭐 예를 들면 청유형으로 해라 어 지금은 좀 입을 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부정형으로 말을 하냐 환자는 아이 교육하듯이 어 그거는 제가 약간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불친절 쪽으로 막 안 돼 아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입 다무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해요 어 지금은 좀 뭐 위험하니까 입을 좀 크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도와주셔야 돼요 조금만 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약간 주현현 기자처럼 도와주셔야 되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응응응응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약간 귀엽게 어 지금 좀 입 어 지금 입 작아지면 좀 위험한데 약간 약간 애교 있게 코옆게 아 근데 어 지금 입 담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럴 이럴 분들이 있어요 실제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좀 그게 좀 너무 불친절해요 아 그렇구나 환자를 되게 아이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혼내듯이 뭐 혼나는 거 같은 아 그렇구나 말아요 라고는 잘 말합니다 저는 살짝 또 그런 거를 하면은 어 오히려 딱 환기 딱 어 지금은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그게 아닌가봐 어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다행인데 근데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싫지 근데 막 아 입 아구 아구 내가 닫지 말라는데 대가리 깨? 아니 그렇지 그러진 않는데 어 내가 뭐 어 담으시면 안 돼요 담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드릴로 네 입 천장 뚫어버리면 너 좋아? 이러면서 저는 좀 그게 뭔가 제가 듣기에 거슬리는 거는 이 사람도 듣기 싫겠지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항상 그걸 바꿔요 그 지금 말한 것처럼 크게 도와주셔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되게 입에 배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뭐 마취해요 지금 자 이제 아파요 따끔해요 이런 말보다는 자 지금 마취할 건데 느낌 좀 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이건 어때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잉 해요 잉 움직이지 마세요 잇몸 맞아요 잉 움직이지 마세요를 안 해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 마세요 부정형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할 때는 좀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나쁠까봐 실제로 본인이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당한 게 싫으니까 남한테도 하기 싫어서 꼭 치과에서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디선 과 야 너 이거 하지 마 지금 뭐 해 막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청유형으로 하려 한다 그런 느낌이 있고 이를 떼운 반대쪽으로 씹기 뭐 비슷한 거죠 하루 이틀간은 뭐 반대쪽으로 굳을 때까지는 초반에 또 한 1, 2주는 이를 좀 이렇게 충치칠을 하면 시릴 수도 있고 뭔가 구덩이를 파고 때웠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시린감이 한 1, 2주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좀 민감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뜨겁거나 찬 자극이 전달돼서 시리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끈적거리는 음식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왕이면 뭐 해도 나쁠 건 없다 사슴벌레 이렇게 우아해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듯이 굳을 때까지 응 이왕이면 좀 하면 더 안전하다 아 롤오더도 이렇게 한번 해봐 롤오더는 이렇게 안 돼 아 급하니까 급해서 그래 지금 하지마 빼 빼 빼 빼 빼 이렇게 돼요 빠지라고 용싸움 용싸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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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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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이렇게 롤오더는 치과에서는 이상하네 롤은 그렇게 안 돼 급하니까 그래 급하니까 그리고 치과는 본인이 본인이 지식이 많고 그 경험이 많고 익숙하니까 여유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롤은 자기도 이 상황에서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라 미지의 영역이야 어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어 급하니까 말이 다급해지고 어 그런 것도 있어 부정적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거잖아 어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뒷상황이 한수 두수 세수까지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죠 자 지금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근거니까 싸우면 우리 용싸움 하면 안되고 빠져서 뭐는 탑라인 드시고 누구는 미드 미시고 저는 여기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 그런 한수 두수 세수가 이거 롤은 이런 치과적 지식만큼 없으니까 실제로 고티어랑 하면 고티어들은 그렇게 해주잖아요 어 그런게 좀 있겠네요 맞네요 그런게 있고 그래서 반대로 드시면 좋다 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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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임시 치아를 했는데 어 이쪽도 씹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씹어보니까 아프더라구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 치료가 뭐 신경치료를 다시 했거나 네 그럼 이제 뿌리 끝에 자극이 갔겠죠 어 바늘같은걸로 뭐 후벼팠을 수도 있고 뭐 소독약이 들어가고 그럼 뿌리 끝에 약간 멍들듯이 그게 남아있어요 상처같은게 그러니까 눌리면 아픈거고 보통은 한 1-2주 지나면은 괜찮아질거에요 음 문제가 없다면 이게 이게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약간 번역기 느낌이라서 충전자가 튀어나왔는지 확인하기가 무슨 느낌 뭐냐면은 떼운거의 높이가 그냥 평소랑 똑같아야 되는데 단차가 맞는지 단차가 너무 높아서 여기만 부딪히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압력이 거기로 이제 더 세게 씹히니까 그쵸 그러면 뭐 치아가 쪼개질 수도 있고 아프고 다른 이 것까지 하중을 받으버리니까 그쵸 아 치아 뭐 28개가 고르게 닿아야 되는데 한 개에만 너무 높아서 한 개에만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충전을 한 후에 보통은 치과의사가 교합조정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네 높이를 맞춰줘요 근데 본인이 뭐 이렇게 민감하신 분은 아니요 아직도 약간 높은데요 이렇게 해서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좀 그냥 뭐 그냥 대충 맞추지 막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분도 된거 아니야 이랬는데 조금 높으면 나중에 어 여기가 10원대 며칠 10원대 아프더라고 해서 와서 해보면은 좀 높은 경우도 있고 그쵸 아 이 정도면 되겠네 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10년 뒤 이 다 박살나가지고 여기 막 그쵸 10년 동안 그냥 참았어 원래 그런가 보다 때웠으니까 아프겠지 그런 분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오실 수도 있죠 여기 다 이렇게 헐빈해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후에 뭐 임플란트로 하던가 네 그래서 좀 잘 맞춰주는 편이긴 한데 뭐 사람마다 좀 감도 다르고 네 실제로 우리 치아는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느끼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뭐 한 20 정확하게 제가 이제 학문적 영역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25마이크로미터인가 까지 감질래요 와 그 미세한 높이를 네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만 높아도 높다고 느낄 거예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죠 불편한 느낌이 뭐 걸리적거리거나 그래서 그런거는 가능하면 이제 치과에서 집에 와서 높으면 다시 가서 내가 혼자 야스리로 갈 수는 없으니까 치과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좀 조정을 잘 하고 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다 그럼 뺏바 같은거는 안 드려요? 뺏바 같은걸로 쓰읍.. 쉽지 않아요 뭐 금 같은거는 좀 쉽지 않아요 물을 주세요? 여기다 뺏바 감아 손에 뭐하세요? 그 구두 닦는 것처럼 어 감아다 뭐하세요? 뭐요 몰라요? 단차 맞추잖아요 아이 떼었는데 좀 높아가지고 지껏 멀어가지고 지껏 멀어가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껏 쓰지 말아요 잠깐만 금방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손톱 다듬는 거 있잖아 길쭉한 걸로 네 줄톱과 선물로 아 그거지 이거 저도 좀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아니 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오겨레는 이거는 잘 써있는 것 같은데 높으면 입이 닫아지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충전지에 금이 가거나 당연히 막 무리가 되니까 세게 부딪히니까 귀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잇몸에까지 다 영향을 주죠 막 안 씹히는 데는 또 잇몸이 또 힘이 힘을 세게 하니까 아프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하고 꼭 보통 치과 회사들이 여러 번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어 맞아 맞아 높이 어때요? 괜찮아요? 맞아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요 계속 괜찮을 때까지 그리고 이거 물린 다음에 움직여보고 먹지 같은 걸로 먹지 같은 걸로 교합지라고 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보통 이럴 일은 없지만 집에 와서 높으면 빨리 치과에 가야 된다 참고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확인할 때 옆으로 돌아가면 한쪽만 잡힌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 말이죠? 물었는데 종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하나만 잡아도 안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단체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 나려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안 돌아가면 아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먹지처럼 딱딱딱하면 거기에 찍혀요 자국이 닿는 부분이 찍히는데 저희가 새로 치료한 곳에 그래서 먹지가 그 먹지가 너무 진하게 찍혀 있거나 아 다른 치아 부분에 찍히지 않고 이번에 떼운 데만 찍혀 있다 그럼 높은 거죠 그때 너무 세게 물면 안 되겠다 확인이 안 되니까 다 찍히잖아요 똑같은 강도로 너무 세게? 너무 세게 물어도 돼요 너무 세게 물면 어 사실은 단체가 안 맞았는데 어 깡 물어가지고 다 똑같이 남을 수 있잖아요 맥스로 아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티가 나요 다 세게 된 건 네 뭐 있는 힘껏 물면 원래는 딴치아는 안 닿고 얘만 닿는데 억지로 이렇게 다 잡게 해가지고 어 다 닿아요 하면은 이제 평소 했을 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딱딱딱 그냥 네 그 치료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 잘못된 데이터를 받을까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물면은 이제 돌아가진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가 어렵대 모르겠대 그러면은 반대쪽에 물려서 반대쪽이 잘 물리나 확인할 수도 있고 아 왜냐면 이쪽이 너무 높으면 반대가 뜰 테니까 어 이게 같이 물리면 그래도 뭐 씹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보통은 그 교합지라는 걸 찍어서 찍히는 부분이 좀 높다는 가정 하에 좀 삭제를 하거나 교합지 같은 건 뭐 수집하나요 어떤 폐기하나요 교합지 폐기하죠 아 폐기 네 근데 또 기록인데 또 뭐 기념으로 줄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네 이빨 찍힌 인덴테이션이에요 또 수집하시는 분은 또 수집할 것 같기도 해서 수집력 수집력 네 그렇게 그리고 특이하게 금 같은 경우는 때우는 금 인레이 금은 되게 금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 쓰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쇠기 모양으로 들어갔는데 딱딱한 금으로 빡빡 찌우면 치아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쇠기처럼 작용해서 굉장히 연한 금을 써요 씌우는 거에 비하면 금함량이 높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안 맞아도 금은 좀 찌그러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네 망치로 두들기면 그래서 맞춰지네요 맞춰지는 그런 것도 약간의 아 아 아 아 네 금이 맞춰지니까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지요? 교합지 교합지 딱 하는데 마크 저커버그 사인 마크 저커버그 사인하는 교합지 느꼈잖아요 아 이렇게 저커버그의 16번 치아 이렇게 해서 뭐 나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 상업화할까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 생기면 당연히 치과에 교합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2급 와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옆벽이 터진 거 네 요거는 요 옆벽이 미세하게만 안 맞아도 미세한 틈이 있어도 고기나 나물 이런 게 엄청 껴요 아 처음에 요기 되게 좀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음식물이 낀다거나 근데 그냥 모르고 계속 지내 원래 끼나 보다 밑에 잇몸 붓고 옆에 충치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식이 끼거나 높이가 안 맞거나 뭐 시리거나 아프면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후속 조치를 꼭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거 꽉 채우면 치실을 한다면 어떻게 치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치실은 들어가는 정도로 아 힘을 주면 딸깍하고 치실이 들어가는 정도의 강도 를 지향하죠 그러면 아예 막으면 어때요? 치실까지 안 들어가요? 그럼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뭐가 아예 막으면 아예 막으면 이제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이제 한쪽에 힘이 가해지면 약간 희소처럼 들려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쿠션감이 똑같이 눌리지 않잖아 치아별로 띵띵띵 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해했어요 치아를 엮어서 만들지 않아요 옛날 시몬스 포켓 스프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옆에 흔들림 없이 그렇죠 옆치아는 여기 치아에 충격이 갈 때 옆치아는 데미지가 없는 게 좋다 음 서스펜션 작용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안 잇는 거구나 네 이어서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요 그런 어쩔 수 없을 때 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어야만 하는 상황 아 이가 너무너무 짧아서 네 하나를 씌우면 훌렁훌렁 벗겨지게 너무 키가 작다거나 뭔가 다른 상황일 때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네요 음 그래서 언제 생기면 하고 연락하고 네 충전제 관리 이건 뭐 충전제뿐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또 같이 했던 광고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당연히 잘 닦고 사이사이 치실도 열심히 하고 뭐 구강청결지도 쓰고 네 구강이 했습니다 치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치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렇게 해요 응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응 나오면은 이거를 뭐 물에 헹구면 되고 물에 쓱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옆라인으로 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아 그래요? 상관없죠 보통 어떻게 하지? 그 라인에 같이 해도 되고 보통 먹는다고 보통 꺼내서 꺼내서 먹고 아 너무 싫은데? 하나 승리! 아 저희가 오늘 그 하나 우승 기원주를 했더니 굉장히 강팀 롯데를 잡고 좋습니다 치실 네 아 근데 또 얘기가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안 봐서 괜히 그런 이상한 프레임이 잡힐까봐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날 아니 그냥 하나 우승에 집중해 아니 하나 승리에 집중해 주세요 아 근데 안 볼 그 누가 치마에 분석을 해 주셨어요 네 매직박이 중개한 날 중개도 안 하고 직관도 안 간 날 승률 승률 꽤 높던데요? 1위 승률이에요 제가 중개 안 하면 근데 오늘 한 경기 더 추가되면 더 높아지겠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데 볼 때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6할 넘어요 되게 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갔겠네 좀 올라요 그렇다 그리고 또 안 볼 때가 평가에 또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이긴 거 더 하면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승률이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길 때 볼 때도 연승을 했다 또 내일 또 볼 거니까 내일 증명 되겠죠 내일 또 이기면 증명이 되죠 아 봐도 이기네 하나가 그냥 잘하는구나 매직박이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는 이기는 내일 만약에 혹여나 진다면 네 뭐 어떻게 조치할 게 있어요? 진다면 만약에 혹여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 건 없지만 내일 또 저희 선발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좀 매직박님 채널로 가가지고 한번 어떤 반응을 하실지 아니 이기면 이기면 돼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치실? 치실은 아무튼 그런 거 있어 물로 씻어서 물로 뭐 헹구든가 뭐 옆으로 돌리든가 그건 자기 마음에 새로 끊어서 하던가 나 물이 좀 아깝더라고 이거 하려고 흐르는 물 이만큼 쓰고 또 이거 하려고 또 흐르는 물 매번 켤 수는 없으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뭐 손으로 쫙 당겨서 아 쫙? 손 근데 손 씻을 때 어차피 물이 들어요 응 그거 안 씻고 아니 그건 이해돼 손으로 이렇게 딱 걷어내는 건 근데 이게 좀 물을 계속 틀고 하고 틀고 하고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거는 꼭 치실 사용 치실은 사용하라고 하는데 치실 이 음식물 처리하는 거는 그건 설명을 안 해줘 응 치실 설명하는 뭐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이 나오는 거는 뭐 옆으로 뭐 씻으세요 이런 건 설명을 안 해 근데 그거는 뭐 치과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온 음식물에 묻으면 근데 그거를 잘 그걸로 다시 넣기는 싫으니까 옆으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음 다 알아서 그냥 자 똥은 자 이렇게 닦습니다 해서 안 알려주잖아 똥을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 주시지 그러니까 치실도 그냥 각자 하는 거죠 네 물 잠깐 틀어서 뭐 씻거나 흐르는 물에 하거나 그러니까 똥 똥도 뒤에서 앞으로 하는지 안까지 뒤로 닦는지 화장지 한 칸을 떼가지고 딱 해서 다 화장지에다 좀 씻하다가 하거나 똥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동아줄을 시골 가면 동아줄이 맺어있잖아요 앞뒤로 앞마당에 이렇게 쭉 길게 해서 화장지가 없고 그럴 때 그러면 똥 싸고 그 동아줄을 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동아줄을 저는 뒷댁 아니어서 몰라요 반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새 동아줄을 뭐 물로 헹구는지 새 동아줄을 감는지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네 부스러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쓰는 거 같은데 음 치실을 이제 바로 또 해야 되니까 옆에를 똥구멍을 하는데 치실할 땐 여러 개라 애매하네요 그 개구쟁이 내 동생 들어갔네요 똥구멍은 하는데 치실을 여러 개 뭐는 여러 개 그런 거? 그렇다 치실을 하면 좋다 당연히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이거는 제가 물음표예요 이건 달고신음신 이거는 조금 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 뭐 음식들을 먹으려고 치과 치료도 받고 뭐 하는 건데 굳이 달고신 음료를 섭취를 자제한다 그럼 아까 위에 뭐야 뜨겁고 찬 거 섭취 자제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미지근하면서 달고신지 않은 것 만 먹어야 돼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제한 자제한다 정도지만 그건 또 별로 아니 뭐 자제해서 나쁠 건 없지만 원 없이 누텔라를 먹는 게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잘 센 거치위로 아니 하고 잘 뒷처리를 하면 된다 아니면은 똥 싸지마 똥 싸지마 항문 부담되니까 똥고 더러워지잖아 안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 싸고 잘 처리를 청결하게 하면 되는 거지 먹고 청결하게 잘 잘 칫솔을 하고 칫솔을 하고 또 리브러쉬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똥을 싸지 말라고 할 거야 동화줄 아까워서 아니잖아요 싸고 동화줄에 닦든 휴지로 닦든 신문으로 비벼서 닦든 하는 거잖아요 비대를 하든 그러니까 자제까지 굳이 뭐 하면 좋겠지만 하고 잘 처리하면 된다 근데 좀 그 몰입해서 말씀하신 하실 때가 있는데 네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되게 되게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 부당하다고 부당한 식으로 말씀하세요 뭐 먹지 마세요 이거를 권리침해받은 것 같은 마치 무슨 진짜 절대적인 진리이냐 어 나 이거 하나 때웠는데 단 것도 못 먹고 신 것도 못 먹고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찬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런 것 받아들일까봐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잘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안 먹는 거는 저 아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똥을 안 싸는 그게 아닌 그 예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살코기 다 안 되다 과일 콩만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래 그리고 신맛 뭐 청량 음료 디저트 사탕 와인 설탕이 첨가다 에너지 에너지 음료 커피 다 안 된대 뭘 먹냐는 거야 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뭐 불쏘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이걸 담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왜 몸에도 안 좋은 거 이악 물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가거든 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 하잖아요 담배 논리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달고 쉰 거 몸에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이악 물고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악 물고 그런 논리로 가 갑자기 이악 물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끊어 이번 기회 끊어 이래 지금 될지 한 김에 이번 기회 끊어 좋잖아 너도 좋잖아 건강해지잖아 장수하잖아 약간 그런 논리야 충전제에서 장수 인내에게 해서 장수하잖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동요되는 사람이 있어 팩트 폭격하니까 어 할 말 없죠 졸라 졸라 문올린데 할 말 없죠 전국을 찔리니까 할 말 없죠 지금도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도 화가 난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지금 방금 흥분한 것처럼 직발경이 갑자기 아 왜 못 먹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못 먹어야 되는 건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안 화났어요 화가 났다고 자꾸 뭐 표정이 좀 가만히 있나 봐요 제가 웃고 있어야 되는데 불소 불소는 이제 치아 표면에 작용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소 젤을 사용하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소 젤 사용 잘 안 하고 어린이들 이제 불소 도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치과 가서 네 젤 짜가지고 앙 물고 있고 60초 물고 있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여기 깔리는 거예요 불소가 불소가 이제 정확한 기저는 치아 외부에 그 구조 이게 딱딱하잖아요 유리처럼 치아가 그게 이게 히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인데 그게 불소가 적용되면 플로우르 아파타이트로 바뀝니다 표면이 이제 화학적 작용을 해서 그러면 좀 더 강도와 경도가 뛰어나다 충치의 산에 좀 더 부식이 덜 되는 구조 단단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소 치아 불소 치아를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런 거 옛날에 불소 안 넣는 치약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제가 집에 쓰는 거는 불소 오히려 많이 넣는 치약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불소 치아 불소가 어차피 많이 못 넣어요 1000ppm인가 뭐 얼마까지 밖에 뭐 불소는 아까 우리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불소 중독도 있고 너무 불소를 많이 쓰면 치아가 하얗게 반상치라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녹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분필가루처럼 삭는다고 해야 되나 탈회된다고 약간 하얗게 돼요 그 치아가 유리같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약간 불투명하면서 분필 같은 느낌으로 아 반상치라는 게 돼서 불소를 너무 고농도로 하면 좋지는 않아요 탁해져요 적당한 뭐 약간 반상치라고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불소는 적당한 농도로 있는데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어쨌든 치아가 좀 강화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알콜 들어있는 어 네 뭐 아까 뭐 알콜 아까 말한 대로 뭐 사실 무알콜이 좋다고는 하는데 알콜이 들어있다고 해서 막 엄청 치명적인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알콜 네 알콜의 소독력을 소독력을 하려는 거니까 알콜은 살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뭐 단점도 있어 많이 쓰면 어쨌든 안 좋다 근데 아무튼 건조해지고 입안이 너무 많이 쓰면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이 갈지 않기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때마다 이를 갈아 습관이야 코 고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 갈지 않기 아 나는 오늘 충전했으니까 오늘부터는 갈지 않아야지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고는 사람도 다 아 오늘부터 나는 코 골지 않기 그러면은 코를 안 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지 않기는 할 수 있는 게 이를 많이 갈면은 이가 다 손상이 돼서 갈 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갈네요 이 갈지 않기를 할 수 지킬 수 있죠 그럼 이제 잇몸을 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안 갈면 좋다 마우스피스를 끼우라는 얘기 근데 그게 뭐 되나 이갈이 방지장치가 있어요 이를 너무 세게 갈아서 이가 막 너무 또 많이 닳거나 하면은 흔들릴 것 같은데 완전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니 뿌리가 튼튼해서 흔들리진 않고 위에가 그냥 깎여버려 사포질하는 것처럼 이게 딱 고정하고 막 대폐질하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럼 그 단차 안 맞으면 아니 근데 이게 서로 윈니아래니가 가니까 단차가 정확하게 맞게 갈려 아 이렇게 계속 계속 그냥 단차 안 맞은 치료를 받았으면 이갈이가 아니에요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 맞아지 어느 정도 네 근데 이제 치아보다 단단한 걸로 메꾸면 지르코냐 하면 이가 나간다 단차보다는 이가 갈린다 순전자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막 막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동이 있었다 근데 권유하 잘 때 하면 좀 편하죠 권장하진 않는다 네 턱도 아프고 턱관절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턱관절이 진짜 이갈이 이거 이갈이는 턱 운동을 계속 엄청 세게 자면서 계속 8kg 아령을 계속 하면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지금 팔뚝 아프겠죠 일어나면 뻐근하게 관절이라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갈이 방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피스 형태 뭐 움직여요 네 이렇게 끼워서 좀 안 갈리게 기전이 이가 이렇게 딱 뭔가 아기가 맞았을 때 얘가 내가 어? 여기다 하고 빡 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맞게 해 놓는 거 막 불편하게 스타트를 못해 거기에 돼야 스타트를 이가는 걸 스타트를 스타트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기전 내 새끼 계속 감질나겠네 아씨 이게 어디더라 스타트하게 해줘 스타트하게 해줘 막 하다가 근데 잠도 많이 깨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뇌가 자꾸 불편해하니까 어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이갈이 쪽은 국악내과 영역은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라 검진을 해라 네 그래서 뭐 많이 갈면 이갈이 장치를 낀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다 뭐 또 보톡스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 턱 힘이 세면은 손톱으로 뜨는 거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제 치아가 깨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힘을 손톱이 그렇게 세요? 사실은 손톱이 이렇게 붓고 모양이 안 예뻐지죠 그렇죠 치아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릴 때 막 이렇게 손가락 빠는 습관 있고 이런 친구들도 어릴 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랫니는 접혀 들어가고 위는 교정처럼 교정이 원리가 24시간 365일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로 치아가 네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랫니는 들어가고 윗니는 나오고 이래서 손가락 물어뜯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뭐 물어뜯어서 좋을 건 없죠 제가 뭐 하나 뭐 쇠 같은 걸 씹었다가 우둑 하면서 이게 들어갔어요 응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보통은 없어요 우둑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그냥 이런 거예요 얘가 여기 살았어요 나와 탕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냥 여기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서 책상에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애들이 장난치다가 퉁 쳤어 근데 다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공부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 그냥 아니 그건 너무 그 안산 아니 학창시절 얘기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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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위험한 얘기 근데 얘가 들어갔어요 얘가 할머니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뭔가 부분적으로 탁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부분탈구 약간 빠지듯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원위치를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굳은 그런 거? 진탕이 오거나 아탈구가 왔다가 뭐 그런 거 그렇죠 원래는 이게 그 반듯한 건 여기가 그러니까 보니까 아래에 쏙 들어가서 포덕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긴 해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착각했나? 원래 이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일 수 뭐 정기적으로 하고 스케일링하기 당연한 얘기죠 안 넣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와 한숨을 끝나니까 해서 한숨을 그래서 여러분들 음경시는 방법도 한 번 uh 음모 제거법도 있네요 콘돔 끼는 방법 어 그거 알아요? 옛날에 네 사진실에 갈수 없는 성에서 소멸참 방법 되게 뭔가 많네요 옛날에 그 예뻐지는 법 예뻐지는 방법 키스만 없으시는 법 여기에 온갖게 다 있습니다. 진짜 온갖게 다 있네. 누가 쓰는 거야? 인그로헤어 탐폰 다 있습니다. 질 씻는 방법 바뀌네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법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치료나 충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나온 거 참고하시고 치과에서 보통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만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내용이긴 합니다. 확실히 치과 치료를 받으면 안내를 받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안내해드리는 대부분은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겪고 피곤하세요? 피곤하지는 않은데 퇴근하셔야죠. 10시네요? 네. 퇴근해요? 아니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저도 괜찮은데.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 저는 괜찮죠. 근데 진창매님 또 아침부터 나가 계신 거 아니야? 그쵸? 오늘 아쉽다. 피곤하니까. 또 내일 또 축구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판은 할 수 있잖아. 어? 두 판 떨 수 있죠. 피곤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아 그러면 좀 늦었으니까 여러분 안녕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저는 어차피 또 해요. 어차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등급 변화가 있을 때 멈추는 등급방. 등급방 한번 가시죠. 세미. 세미복.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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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갇히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아 보통은? 연승으로 올라간다? 연승을 하거나 연패를 해서 꼬라박으면 이제 받겠다. 일부러 꼬라박는 건 좀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거는 전문용어로 패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거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지탄받을 수 있네요. 어 그럼 안 되죠. 또 우리 팀원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켤까요? 아 근데 이쪽 그 화면도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이쪽 화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거까지는 안 돼요? 캠만 나가요. 캠만. 아 캠은 또 나가요? 이 캠 여기. 아 캠에서 뭐 듀오 하면은 침착맨이랑 저랑 표정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우스가 제가 쓰는 마우스가 아닌데 아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좀 저는 그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전멸키를 해서 해가지고 가운데 버튼으로 해서 그렇다기에는 전멸이 막 엄청 적재적소에 칼같이 쓰죠. 전멸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 오늘 처음에서 이 비밀을 밝힌 거야. 게임 방송을 보는 분들이 F로 쓰는 줄 알고 어? 너무 피지컬 있게 팝팝팝. 그러니까 QW 이하를 쓰면서 오른손으로 전멸을 쓰는데 이렇게 누른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래는 게 많죠. 근데 전멸을 봐봐요. 어차피 클릭을 하잖아요. 네. 전멸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손 꼬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쪽으로는 전멸을 하면서 동시에 스킬을 동시에 누를 수가 있죠.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지로 휠을 누르세요. 이렇게 3개 3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2개로 2개로 하는데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좌클릭 대신 그럼 이거 누르고 스킬을 누른다면 이것도 눌러야잖아요. 그렇죠. 스킬은 스마트키. 아 스마트 그래서 이걸로 뿅 간 다음에 이건만 누르면 되죠. 마우스는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땅땅 이렇게. 땅땅. 양발 운전. 아니 양발 운전 비싸네. 가운데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그럼 이게 3개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혹시나 이렇게 하신다면 너무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요. 옛날 사람은 이게 없을 때라서 이 일이 없었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볼 마우스라 무조건 이거야. 어 이거밖에 없어. 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 컴퓨터 켜놨으니까 가시고요. 스탠바이 네? 스탠바이 해주세요. 물 있나요? 물 있어요. 스탠바이 해주세요. 물 틀기. 아 그럼 제가 마우스를 네. 제 걸 가져올게요. 다음에? 다음에? 아니 가져왔어. 노트북으로 하죠. 아 애초에 하실 생각이었네요? 아니 아니 그냥. 아 애초에 하실 생각이었군요. 아 저번에 디아블로 하는 거 보고 하실 생각이 있었구나. 그치. 이게 맞지. 근데 약간 거 kah기까지 제가 고 Stre squid을 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기 중심지방. 그것도 관광이라고 anime 정말 헤드셋 꼭 쓰고 해야돼요? 스피커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중복해서 들리니까 두면 붙네. 두면 붙네. 두면. 불편해요? 안경 좀 바꿀 수 없어. 아 이게 근데 왜 기우는거지? 밑에 뭐가? 옆에 고장이 풀렸어. 이거 핀을 넣어야 된다는데? 핀. 비밀번호. QWER1 어? 키보드가 안먹는데? 이거 꺼내서 보자. 아 무선이구나. 어 근데 무선 괜찮나요? 저는 게임할때 무선이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아 갑자기 소통이 안될까봐 어 안될까봐. 옛날 사람. 특! 요즘 좋아요? 무선 혐오증이 있어. 옛날 기술력을 생각하느라 무선 혐오증이 있어. 뭔 소리야. 에어컨. 틀림한 소리나. 설치. 이거? 어? 안 되어있는데 설치가? 롤이야? 아무데로 할 수 있어요. 아 롤 안되어있다. 롤 설치 걸어놓으시죠. 그니까 여기다. 네. 걸어놓으시고. 한판 돌리세요 그럼. 아니 이거 하세요 한판을. 왜냐면 제가 화장실 좀 가야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다려. 여기서 한판 하세요. 다녀오세요. 남의 방송에서 제꺼 노랄면 좀 문지세요. 바꾸세요. 니네네 로그인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건 몇인치에요? 너무 크다. 아 너무 크면 또 안좋아 사실. 안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하면 되니까. 밖에 계신 분들 저희 때문에 퇴근 안하시는건 아니죠? 네. 어? 아 설치 안됨. 미쳤다. 아 너무 하고싶은데. 비정상적인 오류라 이거 안된데. 가자. 고객지원의 문양. F라서 그래. 되죠? 왜요? 캠 이게 왜? 왜 캠이 이게 안나오지? 어? 캠이 안나와요? 네. 아 그러면 또. 맛이 안샀는데. 저 뒤로가서 연결해볼게요. 아니 뭐 굳이. 아니 근데 저 옆에 나오잖아. 형이요? 네. 그래도. 그거야? 안나오죠? 몰라요. 송출컴 잘 안만지고 있어서. 안나오네. 빠진걸로 나와. 안될까? 아까는 켜져있었는데 방금 꺼짐. 아 그래요? 응. 파란 블루 같은거. 그 선이 혹시 여기에 컴퓨터에 꽂혀있는건 아니지? 아니 저쪽으로. 그거. 그거지. 연장 케이블. 그거 뺏다 켜봐. 아니면 그런거 있어. 이거 하는게. 길면은 전류가 약해서. 뭔가. 허브에도. 전원 꼽는 허브에 해야하거나. 그런거. 멀어서. 유에스비 연장. 너무 길면. 전에 테스트할땐 됐는데. 아. 나 마이크요. 이거 쓰세요. 저는 목소리 커서 다 들려요. 여기 빠따는 왜 있는거에요? 그. 야구빠따. 네. 그. 1인 1 개인. 그. 변기에요. 오. 직원들 하나씩 다 보고. 혹시 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앞라인이 무너지면 저한테까지 오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서. 원딜이지만. 그쵸. 그쵸. 자. 설치하고 계시죠? 네. 아. 미리 할거. 당연히 설치가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지? 어. 직원 교육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직원 교육용 아니죠? 주호미 작가님이. 그. 오해를 하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오. 근데 좀 강렬하게 또 까만 새디여가지고. 또 그. 야구. 그.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좋아하죠 저는. 어. 그. 일요일날인가? 엄청 더웠는데. 민찬이랑 가서 티볼했어요. 한강가서. 티볼이 뭐예요? 이렇게. 공을. 던져주는 사람 없이 올려놓고 치는거. 티에다 올려놓고. 치는 야구 같이 했어요. 그럼 치면 어떻게 가져와요? 다시. 제가 주수로 가야죠. 민찬이 치면. 수비 위치에 가 있는데. 그걸로 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이제 주수로. 내 아픈거 받는거죠. 아. 그래서 요거 가서. 조치 하나. 찍어가지고. 뭔가 올려놓고. 티볼 벌리치. 하. 하. 하기도 하시잖아요. 일라오는 잘하죠. 하. 일라오이랑 올은. 올은 잘하죠. 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정글을 많이 하니까. 하. 탑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 뭐야. 다 됐죠. 아. 이거 뭐예요? 2014년 10월 1일. 아프리카TV 베스트 BJ 인증서? 저 베비 출신이에요. 여기 있네. 9년 전에 베비였네. 네. 14년도에. 대단하다. 아. 이게 쓱. 압도적 스킬을 쓱. 베이비 베이비 해. 이게 돌고래 유괴단. 여기서 제작하시네. 내가 배신해도 너는 배신하지만. 아. 침착음은 200만. 미쳤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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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워드. 뭐가 많네 scholar. 라는 자식의 아웃. 근데 이거 mbc 공노상 있는데. 음. aggigienses換 które 국노상으로 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mbc에서 상이 없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제작진이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명s로 열jermer인데요? 침착한 주말팀에서. 아. 그냥 만들어주신 거구나. 웹 프로그램은 대상이 안들어가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면 해서요, 만들어줘요. 다운 다 받으셨죠? 네? 다운 다 받으셨죠? 79% 그럼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까요? 다녀오세요. 지금 말리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럴게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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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옹래서 으잉 호흡 하아... 소주? 소주 없어요 에이 아 근데 되게 숨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민감한가봐 마이크가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어? 뭐야 이거? 사용중인 계정으로 다른 컴퓨터 또는 기기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진짜야 뭐야 이 마우스가 아닌가 보다 이쪽 이 마우스 어? 아닌데 똑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지? 시프트 누르고나 뭐하나? 아닌데 아 오른쪽은 또 오잖아 그죠? 이거 누가 로그인했나봐 흥 흥 흐흐흐흐흐흐흑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여기로 자동 로그인인가보네 음 다 하셨어요 아니 이게 여기가 자동 로그인이라 저쪽이 짤렸어 해킹나는 것처럼 이거 되게 줄해야겠네요 는 없어도 되죠? 저 깔았어요 블리츠 아IRE 근데 이게 제 핑계 대려는게 아니라 이게 창이 좀 그 모니터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냥 1920 1920x1080 이어 가지고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요?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대기만 하면 됩니다. 창모드로 하세요. 작게. 창모드로.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작.. 이게 뭐야? 창모드하고 채팅 그 옆에도 틀린거죠? 1920x1080 인데도 이렇게 커요? 더 줄여요. 1024로요? 이거 해상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괜찮죠. 그럼 더 늘려요. 연습을 들어가보세요. 연습.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하고 창모드. 근데 1920x1080도 되게 해상도가 낮은 거 아니야? 아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이게 다운 줄이야. 창모드로 해서 이거 자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어차피 커지기만 해야죠. 이거 뭐야 이거? 하아.. 기열이 형도 롤중이라는데요? 어? 하시죠? 두 분 하시죠? 아니요. 기열이 형은 솔랭을 해야 되니까. 세 명이 한번 자랭으로 가야죠. 너도 해. 너도 안 해. 어? 테스트. 테스트. 네? 테스트. 아니요. 8% 지금 다운받는 거예요. 아 8% 8% 유튜브가 좀 안 된다고 하네요. 유튜브? 왜 그러지? 부캐로 하는 중? 부캐가 뭔데요? 부캐로 배치고사를 봐서 어떻게 해서 실버에 갔다고 들었는데. 부캐로 간 게 실버구나. 부캐로 가야지. 아아. 부캐 파면 잘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부캐 하나밖에 없죠? 기열이 형. 그럴걸요? 음 으 attracts 유튜브 왜 아우구스투스에요? 그 누르면 나오지 않아요? 그거 뭘로 해? OBS 도구로 하는거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끄면은 아예 나가버려져요. 이게 메인이에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끄면. 아, 유튜브가 메인이야. 껐다 켜버리기가 안 돼요. 근데 메인은 나가고 도구로 동시 송출하는 건 되고 그런 건가? 신기하네. 아예 방중됐대. 진짜? 그럼 어차피 다시 보기도 안 남잖아. 남을 때 할까요? 스트림의 현재 비트 전송률이 권장 비트 전송률보다 낮습니다. 비트 전송률이 꽤 낮아. 1500만 원이래? 6000만 원이래? 왜 그러지? 6000만 원이래. 인터넷 회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이렇게 터진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터졌을까? 너무 오래 했나봐. 방송은. 죄송합니다. 껐다 켤까요? 그러면 껐다 켜볼게요. 스트림 종료. 그렇게 하면 OBS 그거랑 똑같아? 그렇게 하면 OBS 그거랑 똑같아?